음 그렇다면 이제 결점만 남아있군. 비로소 북궁소와 유천학의 얼굴에서 미소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전략이라면 본래 무맹칭만 하더라도 진마부보다 우세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유시세가와 삼만금이 위까지 가세했으니 충분히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가루상은 아직 심각한 표정이었고 그들의 기색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본래 공격에는 수비측보다 최소한 한 배반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진마부측이 허를 찔려 충분한 세력결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해외의세 해외의세입니다. 그들은 필히 이러한 호기를 놓이지 않을 것이며 소카의 정보망에는 이미 그들의 세력이 결집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궁소는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것이다. 하아 그 점은 제갈 군사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네.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보관보관이 있으니 제갈 우상이 미심적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보관이라 하심은 그러나 북궁소는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빙글에 웃기만 했다. 대신 그의 시선은 유천악을 향하고 있었다. 아!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제갈 우상은 가벼운 탄성을 터뜨렸다. 누구보다 명석한 그가 북궁소의 뜻을 파악한 것이다. 즉 그가 유천악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것은 피리 해외이세의 침공에는 유천악의 힘을 빌어 백만 황군을 동원하겠다는 생각이었고 이 미 그러한 보관은 쌍방간 합의가 된 듯했다. 이 일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 그들이 비록 무림인들이라고 하나 분명 해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림과 황실이 상호불가침의 전통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북원 북원과 외국 외국의 전위 세력으로 간주하여 토벌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할 계획이니 북궁소가 전혀 걱정하지 않고 미소를 띄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생각을 하는 제갈 우상의 시선에는 순간적으로나 마 기이한 빛이 서렸다. 물론 그 빛은 곧바로 평범하게 바뀌었지만 그렇다면 소카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알았어. 수고해 주시오. 물러가는 제갈 우상을 믿음직하게 바라보는 북궁소와 유천하 하지만 그들은 물러나는 제갈 우상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 있는지 결코 짐작하지 못했다. 그들의 면전에서 물러나 자신의 막사로 돌아온 제갈 우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비밀리의 전서구를 한 마리 날리는 것이었다. 바로 해외이세의 침공에 대한 그들의 보관을 기록한 내용을 지닌 그리고 그 전서구는 연합지휘부의 군막들을 한 바퀴 선회한 후 곧바로 동쪽으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한편 막사에 남은 북궁소와 유천하근 막사 주의를 봉쇄한 후 비밀스런 밀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번 정사대회전 그리고 예상되는 해외이세의 침공 바로 그 이후의 중원판도에 대한 서로 간의 기대에 대하여 상호일치점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그들의 대화는 아침낮을 시작하여 야밤이 되도록 계속되었고 마침내 달이 천공의 중심에 이르러 서야 끝이 났다. 그리고 그들은 비교적 만족한 표정으로 막사에 대한 봉쇄를 풀었다. 하하 그래서 우리에겐 20년의 우정이 있지 않는가. 후후 그래 우리 둘이만 합심한다면 천하에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협상이 잘 되었는지 서로 간 기분 좋은 표정으로 막사를 나서는 그들 두 사람. 문득 북궁소가 미안한 표정으로 유천하객에게 이야기했다. 참 자네 딸아이에 대해서는 내 미안하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잡아 두었어야 하건만. 글쎄 그 아이가 흑천우 멀지동의 위치를 가지고 협상하고자 할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도 못했네. 유천하객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내 어찌 자네를 탓하겠는가. 단지 딸 자식을 잘 못 키운 내가 더 문제지. 내 아들 녀석만 하나 있어도 벌써 끝장을 봤을 것이네. 아무리 야망이 큰 사내라 할지라도 자식에 대해서만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 후로 내내 유천하객의 표정은 풀릴 줄 몰랐고 마침내 자신의 막사에 돌아온 후 그는 추양 추양을 불러들였다. 그 아이를 찾아라.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리고 그 현물한 놈과 혼인을 허락할 테니 속해 본가로 복귀하라고 하라. 예 가주. 고개를 숙여 복명을 하면서도 추양의 얼굴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수십 년간 모셔왔던 유천하객이지만 당초 자신의 뜻을 굽힌 것을 단 한 차례도 보지 못했던 탓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는 요즘 들어 유천하객에 대해 부쩍 색다른 느낌을 많이 갖게 되었다. 무어라고는 꼭 꼬집어 말할 수 없었지만 왠지 허탈하고 쓸쓸해 보일 뿐만 아니라 마치 칼날과 같았던 얘기가 그 전처럼 날카롭게만 느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추양과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는 바로 무맹이 낳은 최고의 용짱이자 북궁소의 핵심 측근인 용천비였다. 그는 지금 북궁소와 대작대작을 하고 있었는데 북궁소의 표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쓸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이 맹주로 하여금 저리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 천하제일인이라는 지위의 현숙한 부인 뛰어난 자식들 거기에다 좋은 친구까지 두고 있는 그에게 아니 자네는 무슨 생각을 그리 하고 있는가? 술을 마시지도 않고 갑자기 들려오는 북궁소의 음성에 비로소 용천비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시선을 들어 북궁소를 바라보았다. 과거와는 다르게 왠지 정감이 느껴지는 북궁소의 시선 문득 그의 입에서는 한마디의 말이 새어나왔다. 맹주께서는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북궁소는 기이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너털 웃음을 짓고 말았다. 허허 내가 변했다. 그래 무엇이 변했다는 말인가? 왠지 쓸쓸해 보이십니다. 마치 소중한 무엇을 잊어버리신 분처럼 말입니다. 북궁소는 이러한 용천비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묵묵히 술을 따라 마실 뿐이었다. 한참을 더 그렇게 술을 마시던 북궁소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천비 그대는 아는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딴 마음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기분을 용천비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말 뜻이야 모를 리 없겠지만 그것이 맹주 자신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맹주가 그토록 믿는 사람들이라 하면 자신을 비롯한 극히 일부의 측근들과 가족들밖에 없을 터인데 그 중에 딴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하지만 북궁소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술잔을 잡아가고 있었다. 무맹과의 전투로 인해 짐마부 안은 마치 초상집처럼 썰렁하게 변해 있었다. 그리의 안에도 대부분의 무사들이 출전을 위해 부를 떠난 상황에서 들려오는 것은 대부분 패전 소식 이후 구원대를 요청하는 소식뿐이었 은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밤이 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심화되는 것 같았다. 비록 요소요소에 경비를 서는 무사들이 있었지만 모두들 사기가 침체되어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고 평상시 같으면 많은 사람들로 붐빌 주요 통로에는 싸늘한 적막감만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공식적으로는 짐마부의 대궁녀 신분에 있는 환상비연 추수빈이 거쳐하는 환비각 환비각이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은밀한 곳에는 200여 명에 이르는 무사들이 몸을 감춘 채 형형한 안광을 빛내고 있었으며 추수빈의 시비들조차 모두들 가벼운 경장차림에 병장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환비각의 빈청에서는 모두 6명의 사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거사를 앞둔 현무와 추수빈 무용상이 그리고 조영당과 파일령이 남겨두고 감각 100인식의 정예무사들의 지휘자들이었다. 그들 중 가장 가운데 좌석에 앉아있던 현무가 좌중을 둘러보며 말을 하였다. 자 이제 정확히 일각이 남았소. 일각 후면 바로 전장에 나갔던 조천주와 파천주가 일제히 무사들을 돌려 이곳을 향해 회군 회군할 것이고 우리는 그에 맞춰 추부주를 구출해 이곳을 벗어나야만 하오. 그럼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소. 일단 금역 금역에는 나 홀로 들어갈 것이요. 최소한 추부주를 구할 때까지만 이라도 은밀하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요. 그 사이 여러분들께서는 모두들 금역 앞 인공가산에 잠복해 있다가 내가 들어간지 정확히 이각후 일제히 금역 안으로 치고 들어와 무적갱 입구를 장악해야만 하오. 입구를 장악한 직후 무용상위는 무적갱의 밧줄을 내려보내는데 추부주와 함께 내가 밧줄을 타고 무적갱을 빠져나오는데 약 이각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니 여러분들은 그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무사히 무적갱을 벗어나게 되면 추부주의 호송은 무용상위가 맞게 되며 나와 추소저가 그들을 호위하여 진마블을 벗어날 것이요. 문제는 그들의 추격인데 우선 금역 안에서는 목마천의 마대협께서 일가겨 추적을 저지해 주시고 화마천의 황대협은 경계선에서 그들의 추적을 역시 일가겨 저지하시면 되는 것이요. 이에 특히 유의할 점은 목표는 그들의 추적을 저지하는 것이니 적당히 일가겨 정도만 방어하다가 일제히 흩어져 오히려 추격대를 가장하여 진마블 영내를 벗어나는 것이요. 우리는 아미산 은일봉 아래에서 양천주의 무당과 합류할 예정이며 일단 추소저와 무용상위는 추부주를 모시고 그들과 함께 남행하나 나는 아미산의 마황봉 아래 협곡에서 여러분들을 하루 동안 기다릴 것이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현문은 일단 한숨을 돌린 후 좌중을 돌아보며 말을 하였다. 이상이요. 모두들 각오는 되어 있소. 이에 추수빈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겨련한 표정으로 비록 나지막했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물론입니다. 좋소. 그럼 곧바로 행동 개시하시오. 모두들 무은을 비는 바이오. 이와 같은 현무의 말을 끝으로 목마천의 마상정과 화마천의 황지역은 각기 휘하 무사들을 지휘하기 위해 나갔으며 추수빈과 무영상위도 측근 시녀들과 함께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기 위해 빈청을 벗어났다. 그리고 홀로 남은 현무는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마침내 빈청의 창문을 통해 몸을 날렸다.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부예경 97-1999년 8월 22일 1334-248라인 짐마부의 금역 바로 짐마부 서쪽의 시체한 채실로부터 500여 장 떨어져 있는 울창한 숲을 가리키는 말이며 부주인 추천상과 군사인 후두평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출입을 허용하지 않은 채 높다란 목책으로 가리워져 있었기에 철저히 외부와는 단절된 지역이라 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금역에 대한 경비는 맹주직 속인 패황부의 1급 무사들이 전담하고 있었는데 최근 비상사태를 맞아 일부 무사들이 차출되어 전장으로 투입되었으며 일부는 일반 수비무사로 바뀌어 있었다. 즉 지금의 금역은 이곳이 생긴 일에 가장 허술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역을 둘러싼 목책에는 거의 10여 장 간격으로 두 명씩 조를 짠 수비무사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현무가 나타났다. 검은 야행복으로 온몸을 감싼 채 목책으로부터 10여 장 떨어진 나 무구늘에 몸을 숨기고 있는 그 하지만 그의 형체는 마치 어둠에 동화되어 버린듯이 흐릿하게 변해 있었고 바로 이리장 앞에서 유심히 살펴보지 않는 한 결코 발견하기 힘들 지경이었으니 이는 바로 해릉선사의 심득과 천부예경의 일부 구절을 깨달은 후 그의 무공이 일취월장 일취월장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무 그늘 속에서 잠시 주변 정황을 살피던 현무는 마침내 경비와 경비 사이의 목책을 향해 몸을 날렸다. 마치 제비가 물을 찬 듯 날렵하게 몸을 날리는 그에게서는 미약한 공기의 파동 이외에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으며 비록 천공의 반달이 비치고 있었지만 자명진기로 몸을 감싼 그의 모습은 그저 희뿌연 형체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것도 그가 수비무사들의 경계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고 단지 유운심법을 전개해서 그렇지 만일 그가 금강부동심법을 전개했다면 전혀 흔적이 없었을 것이다. 수비무사들의 경계를 피해 무사히 금역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한 현무는 이미 금역 내부의 질의를 헌하게 하는 즉 곧바로 금역의 중심부를 향해 이동해 갔는데 금역 내부는 울창한 숲으로 되어 있었기에 훨씬 더 어두운 상태였지만 현무의 몸놀림은 더욱 은밀해졌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음영이 짙은 지역만을 골라 움직이는 것이었다. 사실 그는 처음으로 금역에 들어섰다 할 수 있었으나 이미 그 전에 영정이체술로 세 차례나 답사한 적이 있었기에 이 내부가 더욱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토록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가 한 아름들이 나무 밑에 도착하는 순간 그는 그만 흥칫하고 말았다. 바로 그가 도착한 나무 위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현무의 존재를 발견한 그의 시선에서도 순간 당혹스러운 빛이 흘러나왔으니 그는 분명 무언가가 다가왔다고 느꼈고 이미 어둠에 익숙된 알력이었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단지 유령처럼 시커먼 윤곽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자신의 임무를 깨달은 듯 목에 걸려있던 호각을 잽싸게 잡아들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현무의 중지에서 튕겨나온 일선지가 훨씬 빨랐다. 으으으 미처 어찌된 영문인지 파악할 시간도 없이 그는 가벼운 비명과 함께 곧바로 서있던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내렸다. 이에 현무는 재빠르게 그의 몸을 받아들고서 신속히 좌측의 잔목 숲으로 숨어들었다. 바로 그 순간 팍팍팍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주변에 서너 개의 신형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저 가볍게 흔들리는 나무뿐.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 무슨 비명소리 같은 것이 들렸는데 의혹에 가득 찬 음성이었다. 글쎄 말이야. 그런데 이 친구는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아무래도 수상해. 경보를 울려야겠어. 하지만 일단 노대를 찾아봐야지 않는가. 알단 경보부터 울려놓고 그러면서 그는 곧바로 목에 걸고 있던 호각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잔목 숲으로부터 누군가 부시럭거리며 걸어나왔다. 누구냐? 날카로운 호통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그는 서너 명의 인물들에 의해 포위되었다. 이에 그는 깜짝 놀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크 날세 노대 이에 그를 포위하였던 자들 중 하나가 기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런 자네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글쎄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지? 아직 그를 포위하고 있던 동료들이 모두들 얼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괜히 비명을 질러 사람을 놀래키더니만 정작 저릿뚱한 태도라니. 하지만 일단 그가 무사하고 주위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을 파악한 그들은 투덜거리며 본래의 자기 위치로 돌아갔다. 병신 이제 별짓을 다 하고 있네. 그러나 노대는 아직도 멍한 얼굴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도대체 내가 거기에 왜 들어갔지? 아직 잔목숲에 몸을 숨기고 있던 현무는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잊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군. 그는 잔목숲에 들어가자 말자 노대란 그 무사의 마혈을 풀며 동시에 그에게 전음으로 서폰비술을 전개한 것이다. 그러니 만일 그가 이러한 생각을 못했고 또한 서폰비술 전개가 잠시라도 늦었다면 역락 없이 경보가 울려졌을 것인데 물론 현무로서는 그들 정도야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고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추천상을 구하는 일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무는 겨우 한숨을 돌렸고 더욱 신중한 태도로 아예 이번에는 금강부동심법을 이용해 하나의 선이 되어 곧장 무적행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 과정에서 몇몇 수비무사들이 무언가를 느꼈지만 자명진기로 몸을 감춘대다.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그의 종적을 알아채지는 못하고 그저 한줄기 바람이 스쳐 지나간 것으로 생각할 뿐이었다. 이러한 현무의 움직임은 곧바로 금역 중심부 구름 위에 위치한 무적행으로 이어졌고 아예 자신감이 붙은 현무는 그대로 탄력을 이용해 무적행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에 무적행 앞을 지키고 있던 10여 명의 무사들 중 일부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이크 방금 뭐가 지나갔지? 뭐가 나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 아니야 나도 느꼈어. 무언가 무척 빠른 것이 무적행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았어.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무적행 앞으로 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리 안해도 밤이어서 어두운데 불도 없는 시커만 무적행 안이 제대로 보일 리 없었다. 그저 그들은 차가운 음풍만을 느낄 뿐이었다. 하하 날 짐승 하나가 실수로 들어간 모양인데 필이 벽에 부딪혀 죽고 말았겠지. 이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처럼 빠르고 희미한 물체가 사람일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이 없을 정도로 깊은 무적행을 단지 경공 하나에만 의자하여 내려가기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때 현문은 유유자적한 몸짓으로 무적행을 내려가고 있었다. 바로 초국무예중 경신차품비술 경신차품비술의 유운심법을 적용시키면서 허허 만류기일 만류기일이라 하더니 천부외경에 이러한 묘용묘 용이 있었다니 비록 일부였지만 그동안 수백 번도 더 음미했던 천부외경이었고 거기에 해능선사의 심득이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깨달은 현문은 벌써 깨달은 내용을 무공에 응용하는 초보적 단계까지 이른 것이었다. 이러는 사이 현문은 마치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무적행의 바닥에 도달했다. 후우 깊긴 깊군 거의 천여장 이상이나 되는 무적행 현문은 이곳까지 내려오는데 거의 한식경이 걸렸던 것이다. 무적행의 바닥은 꽤 넓은 공지를 형성하고 있었고 좌우측에 각각 대여섯 개의 내역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단 하나 추천상이 감금되어 있는 내역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비어있었다. 그동안 평온했던 무림이었기에 무적행에 감금할 정도로 천인 공로할 죄인이 더 이상 없었을 뿐더러 서로 있다 할지라도 진자량은 추천상의 비밀이 발각될까봐 그 외에는 아무도 수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현문은 한 가지 기이한 점을 느꼈다. 아무리 무공이 폐쇄되었다 하더라도 추천상이 외부인의 추연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너무나 조용했던 것이다. 허허 잠이 들었나 이렇게 중얼거리면서도 현문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황급히 그가 수용되어 있는 내역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가 내역에 이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추천상은 온몸에 피가 엉겨붙어 있는 가운데 한쪽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아니 추대협 추부주 제 말 들리십니까? 이에 현문은 그를 다급하게 부르면서 그대로 내역을 부수고 그에게 다가갔다. 아 이럴 수가 가까이 가서 보니 그의 몰골은 더욱 형편이 없었다. 그리에 아나도 수년간 갇혀있는 상태인지라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에 멋대로 자라난 수염날과 헤어진 의복 등은 그의 모습을 형편없이 만들고 있었지만 지난번 영정이 채수를 전개하여 방문하였을 때만 해도 그래도 은연중 절대 자적 풍도와 위험이 엿볼 수 있었는데 지금의 그의 모습은 차마 마주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은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 수많은 도상에다 여기에서 흘러나온 듯한 피와 상처를 치료하지 않아 생긴 롱이 엉켜있었고 사지의 관절이 모두 꺾여진 상태에서 손톱과 발톱이 모조리 뽑혀져 그야말로 처참한 몰골에 생과 살을 넘나드는 지경이었던 것이다. 현무의 놀람은 점차 거대한 분노로 바뀌어 갔다. 내 진자량 이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솟아 나왔고 자신도 모르게 이가 갈려왔다. 과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인지 그토록 심한 고문을 가했으면서 지혈이나 금창약 하나 발라주지 않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했으니 이건 사람을 수백 번 죽이는 것보다 잔인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무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누른 채 우선 그의 입을 벌려 요상단약을 하나 넣어준 후 명문혈에 장심을 대고 진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비록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그를 탈출시키다가는 중간에 그의 명이 끊어질 우려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처참한 광경을 추수빈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무의 노력이 성과가 있었던지 잠시 후 추천상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추 부주. 정신이 드십니까? 현무의 목소리가 들렸는 듯 그는 끄응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힘겹게 눈을 떴다. 누구신? 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고 미약하기 그지 없었다. 저는 현무라 합니다. 바로 추수빈 소저의 부탁을 받고 부주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추천상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눈을 번쩍 뜨는 것이었다. 아니 뭐. 뭐라고. 비나에. 그렇습니다. 부주께서는 잠시 후면 추소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무는 그렇게 이야기한 후 그의 수혈을 집었다. 그와 더 이상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고 말까지 아껴야 할 정도로 그의 상태는 나빴기 때문이다. 윤현중 리 5280년제 천부예경 98-1999년 8월 22일 13-34-221 라인 잠시 후 현무는 대충이라도 그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낸 후 등에 업었고 자신의 겉옷을 찢어 그의 몸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황급히 입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다행히 이미 구명줄은 내려와 있었다. 으음. 그래도 다행히 무적행은 장악한 모양이군. 경황 중에도 이를 다행히 여긴 현무는 곧바로 땅을 박차 신형을 수십여 장 띄워 올린 후 늘어뜨린 밧줄을 잡았고 그곳에서 힘을 받아 다시 몸을 솟구쳐 올렸다.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한 후 밧줄에 의지해 간단히 기력을 조절한 후 또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하지만 무적행은 정말이지 깊어도 너무 깊었다. 벌써 수십 차례 몸을 치솟아 올랐지만 아직 입구까지는 요원했고 공력은 갈수록 달려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차분히 공력을 조절할 수 없었다. 아쉬운 시간만 연신 흘러가고 있었으며 지금 무적행 입구에서는 얼마나 악정고투를 하고 있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더 흘러가고 마침내 끝이 없는 길은 없는지 현무는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아! 현공자님! 성공하셨군요! 겨우 지상으로 올라와 헛헉대던 현무에게 추수빈이 반가운 기색으로 다가왔다. 그렇소. 상황은 어떻소? 사실 현무에 이러한 물음은 전혀 필요가 없었다. 이미 그의 시선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상처럼 주변에서는 악정고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마상정과 황지혁이 휘하 무사들을 이끌고 무적행 주위에 둥그렇게 원진을 형성하며 방어하고 있었고 그들 주위에는 수백 명의 무사들 이 이들을 둘러싸고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었는데 방어하는 측 무사의 수가 130여 명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일행 중 3분의 1 정도가 희생된 것 같았다. 이에 현무는 차분히 공력을 조절할 틈도 없이 곧바로 검을 뽑아 허공으로 몸을 띄우며 크게 소리쳤다. 됐소. 이제 뚫고 나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후 그는 그대로 적진을 향해 쏘아가며 수중의 검을 맹렬한 속도로 휘둘러 갔다. 그의 최대 절기인 초국무예중 천지무국검을 위시해서 소림 36절 예중 현천삼검에 평범한 듯 하면서도 놀라운 위력을 보이는 양의검법까지 그의 수중으로부터 마치 헤일의 일처럼 거대한 검의 물결이 진마부 무사들을 향해 몰아쳐갔다. 이에 진마부 무사들이 우수수 쓰러지며 한순간 현무의 앞길이 뚫렸다. 그 사이를 현무가 앞장서고 그 뒤를 추수빈과 무영상이 그리고 마상정과 황지혁이 이끄는 130여 명 무사들이 뒤를 이었다. 마치 폭풍과 같은 기세였다. 그 사이에도 현무의 양수 양수와 양족 양족은 쉬지 않았고 바로 그 뒤를 따른 추수빈의 현란한 검법도 진마부 무사들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포위망을 벗어나는 순간 계획된 대로 마상정과 목마천의 무사들이 그대로 돌아서며 추적대를 차단했다. 하하 현대혁 먼저 가시오 저는 이들과 장난 좀 치다가 곧 뒤따라 가겠소 단일각의 시간만 벌어주시오 괜히 과욕을 부리지 말고 알았소이다 어서 가기나 하시오 마상정이 추적대를 주춤하게 만드는 사이 현무와 일행들은 최대한 경공을 발휘하며 금역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목책들이 보였지만 현무는 날리던 기세 그대로 적하장을 갈겨 목책을 산산조각 내어버렸다. 그로써야 경공으로 목책을 넘는 것이 훨씬 빠르며 공력 소모도 적겠지만 뒤따라오는 무사들을 생각한 것이다. 이미 진마부 역내에는 비상이 걸린 듯 수많은 무사들이 금역밖에 움집해 있었는데 영문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들인지라 갑자기 목책을 부수고 성난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들에게 할 일 없이 길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사전에 탈출로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두었던 현무 일행은 대로를 피한 채 건물들을 이리저리 돌며 한편으로는 추격을 따 돌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들이 진로를 차단할 수 없도록 하면서 진마부 역내를 마구 휘져더 놓았으며 마침내 진마부를 둘러싼 담장을 넘을 수 있었다. 무맹 측과 대열전을 벌이는 관계로 태반의 무사들이 전쟁에 투입되어두며 진자량 등 진마부 간부들도 마침 역내에서 50열이 떨어진 4천분지 4천분지의 임시 지휘부에 나가 있지 않았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이렇게 하여 무사히 진마부를 탈출한 현무와 추수빈 일행은 황지역과 화룡방의 무사들이 잠시 테로를 막아주는 사이 내킨 김해 10열이를 더 달렸고 중간에 수차례 방향 전환을 함으로써 추격대가 쉽게 쫓아올 수 없도록 한 후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본래는 계속해서 탈출했어야 오르나 추천상의 상태가 걱정되어 현무가 먼저 발길을 멈춘 것이다. 추소죠. 혹시 좋은 내상약을 지니고 있소. 마침내 현무가 등에서 추천상을 내려놓으며 추수빈에게 물었다. 이에 있긴 있는데. 갑자기 영단을 찾는 현무의 물음에 추수빈은 기계적으로 대답을 하였지만 이내 무언가 느낀 듯 굳은 표정으로 현무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추천상의 몰골을 본 순간 그녀는 그대로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아아. 아버지. 수년간을 갖춰 지냈기에 필경 그 몰골이 초라할 것으로 가고는 하였지만 결코 이건 아니었다. 천하를 질타하며 마도계의 황제로 군림하던 부친이 아니던가. 그런데 저 처참한 몰골은 무엇이며. 또한 사진은 왜 저렇게 힘이 업이 늘어져 있다는 말인가. 너무나 기가 막힌 광경에 미쳐 그에게 다가가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 서 있는 추수빈. 하지만 그녀의 고운 볼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현무가 다가왔다. 추소죠. 고정하시오. 부친께서는 치료를 하면 회복할 것이오. 이 원하는 백배 천배 갚아주면 될 것이오. 그것보다 어서 영단부터 주시오. 아직은 안전한 지대가 아니니. 어서 빨리 부친께 복용시키고 이 자리를 벗어나야만 하오. 현무는 망연자실에 있는 추수빈을 재촉해 영단을 받아 황급히 추천상에게 복용시키고 다시금 그의 등에 진기를 주입했다. 다행히 추천상은 무적행 안에서 별로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내상약을 복용했고 또 이미 현무로부터 한 차례 진기주입을 받았던 털아 이제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되니 어느 정도 혈색이 회복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아직 현무의 진기주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멀리서 추적대에 기척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비록 황제역이 막는다 했지만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추격대를 모두 막아낼 수 없었고 자신들의 행로가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재수 없이 다른 쪽으로부터의 추격대에게 걸린 모양이었다. 이에 현무는 황급히 추천상의 몸안의 진기를 일추천한 후 추수빈에게 말을 하였다. 추소죠. 암이산으로 먼저 가시오. 그러면 형공자님께서는 어차피 나는 공우산을 들려가야만 하오. 그러니 일단 저들을 적당히 무력화시킨 후 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겠소. 이에 추수빈은 화들짝 놀라며 그에게 한 발 다가섰다. 안됩니다. 어찌 저희들만 살자고. 허허 아직껏 나의 무공을 모른단 말이오. 더욱이 일반 무공은 어쩔지 모른다 하더라도 경공만은 자신이 있소. 이는 어떤 경우든 내 몸 하나는 피할 수 있다는 말이오. 그러니 어서 가시오. 시간이 없소. 며칠 후 성님에서 만납시다. 이에 추수빈은 여전히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현무의 말을 따를 수박에 없었다. 그래서 현무가 치료하는 사이 무영상위가 급히 만든 들것에 추천상을 태운 후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현무는 추적대와 맞닥뜨렸다. 하하 어서 오너라. 나 천지객 현무가 여기 있노라. 추수빈을 떠나 보낸 후 비록 극도로 지쳐있는 상태였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해진 현무는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마음 놓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뜻인 것이다. 아니 뭐라고. 내 놈이 바로 천지객 현무란 말이냐. 현무의 소리에 추적대 중에서 장대한 최고의 중년대한이 튀어나왔다. 그런데 그의 기세는 여지껏 볼 수 없었던 위맹한 것이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의 기세가 결코 범상치 않은 것을 짐작한 현무가 넌지시 물었다. 하하 나는 지저혈교의 마그경이다. 그리의 아내도 내 놈을 한 번만 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에 현무는 내심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바로 심마천 중 토마천 토마천인 지저혈교 지저혈교의 교주인 마그경이었으니 바로 심마천주 중 진마부 방어를 위해 유일하게 잔류하였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때 현무는 문득 그가 심마천주 중 진자량에 의해 포섭되지 않았던 사람이란 걸 생각해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였다. 아 바로 토마천 주셨구려 하지만 당신은 이제껏 부주로 모셨던 사람이 바로 파천마 진자량이었고 정작 부주인 패왕추천상은 그에게 암습을 당해 무적행에 갇혀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 그러면서 현무는 그가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잠시 눈빛만 흔들렸을 뿐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시도 먹히지 않는 술수냐. 부주께서는 지금 사천분지에서 무맹과 전투를 지휘하고 있거늘.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겠소.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진마부의 대공여인 추수빈이 무엇 때문에 부친을 거역한단 말이오. 그러나 마그경은 냉소를 터뜨리며 일가를 하는 것이었다. 흐흐 내 놈이 뭐라 하든 이제 소용이 없다. 모두들 저 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일제히 공격해라. 어서 빨리 저 자를 물리치고 반도들 을 잡아야 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에서 현문은 그 역시 이미 진자량에 포섭되지 않아들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전혀 놀라지도 않았으며 황급히 그의 말을 막으려 하는 것이었다. 내 놈도 이제 보니 진자량의 앞잡이였군. 이에 현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밀려오는 그들을 향해 맞부딪혀갔다. 마그경 내가 용기가 있다면 나와 한번 통쾌하게 겨뤄보자. 하지만 마그경은 우세한 상황에서 이미 심마천주 중 3명이나 격퇴시켰고 자신보다 무공이 훨씬 높은 암흑마방의 우문왕을 격살한 현무와 대결을 벌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 하하 내가 여기에서 무사히 살아난다면 한번 고려해보지.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부예경 99 1999년 8월 22일 1336 기백 72라인 마침내 1대 수백 명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숫자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못할 싸움 그러나 현문은 지친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대장기인 눈부신 경공을 발휘하며 여기에서 번쩍저기에서 번쩍하며 진마부 무사들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비록 출동한 지체의 일년도 되지 않았지만 무수한 전투를 벌이며 쌓은 실전 경험의 호심지공 달마현공 자명진기 등 하나하나가 절세의 기공을 익힌 탓의 깨달음에 따라 자연 깊어진 삼갑자에 이르는 내공 그리고 가장 정대하다는 소림과 고데기의 초국무예 등이 합하여진 현무위 무인은 가히 신화적이었다. 그들 역시 정해라 하는 진마부 무사들이었고 더욱이 이들 중에는지 저혈교의 고수들이 상당수 끼어 있었지만 놀라운 경공에 이은 현무의 절기를 제대로 받아내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현무도 인간인지라 차츰 지쳐가기 시작했다. 천여장에 이르는 무적행을 추천상을 얻고 올라온 데에 따른 공력 소모도 소모였지만 연이어 추천상에게 진기를 주입하는 바람에 그의 공력은 거의 바닥을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본래 그들의 추격을 늦추고 유인하기 위해 벌린 싸움 더 이상은 불필요했고 의미도 없는 살생에 지나지 않는 싸움 이에 현무는 미련없이 신형을 뽑아 그들의 포위망을 벗어났다. 앗! 저 자가 달아난다. 쫓아라. 현무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진마부 무사들은 일제히 그를 추적해왔다. 물론 그들의 경공실력으로 현무를 추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무는 최소한 그들이 추수빈 일행을 추적하는 것을 저지해야 했기 때문에 일부러 신형을 늦추었다. 후후! 멍청한 자들 잘 또 따라오는구나. 현무는 그들이 열심히 쫓아오는 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한참을 더 그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 후 마침내 경신차품미술을 전개해 한 야산의 절벽에서 뛰어 내림으로써 간단히 그들의 추적을 따 돌려버렸다. 그의 다음 계획은 바로 목마천과 화마천의 탈출 무사들을 만나 그들을 데리고 성림으로 퇴각하는 것 그러나 아직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었던 터라. 거의 바닥난 자신의 공력도 보충할 겸 행공행공이나 할까 해서 둘이 뻥거리며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의외로 그러한 장소는 잘 눈에 띄지 않았다. 따라서 그저 으슥한 곳을 찾아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감각에 강한 살기가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건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미 모든 추격을 따 돌렸고 지금 진마부는 한참 무맹등과 전투에 정신이 없을 터인데 이처럼 강렬한 살기라니 더욱이 그 기운은 현무가 주춤하는 사이 점차 강해지고 있었는데 그의 전후좌우 모든 방위로부터 흘러나와 마치 질긴 거미줄같이 있는 연중 그를 옥죄어 오는 것이었다. 으 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침음을 흘렸다. 최악의 상태에서 미처 자신이 감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완전 포위당한 해버렸으니 이건 예감이 너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달아날 수도 없는 일 그는 잠시 기력 조절을 한 후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누군지 몰라도 나에게 용무가 있으면 모습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순서 아니겠소. 비록 조용했고 나직한 음성이었지만 거기에는 공력이 실려 있어마 치 잔잔한 호수에서 일어나는 파문처럼 순식간에 숲 전체로 퍼져나갔다. 의외로 담대하군. 그대가 바로 천지객 현무란 자인가 그의 전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목소리 그러나 현무는 오히려 시선을 돌려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대답을 대신했다. 후후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난 얼굴이 없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소. 이에 전방의 숲속에서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니 마침내 그곳으로부터 황금명구를 쓴 흑이인이 걸어나오는 것이었다. 그가 쓴 황금명구는 귀면탈 형태였는데 특이한 점은 이마부근에 붉은색으로 구구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현무의 사방에서 수십 명의 흑이인들이 출현하였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복면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은빅과 청색 명구를 쓰고 있었다. 순간 현무의 시선에 짙은 의혹이 서렸다. 그들의 면모가 바로 동정호에서 자신들을 공격했던 자들과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문득 그 사건 이후 그들의 정체를 두고 남궁화가 신비각이라 추측하던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짐직 커다랗게 웃으면서 말을 하였다. 하하하 그대들이 바로 신비각인가 하는 비밀조직의 일원이구나. 그런데 뭐가 그리 무서워 백주대 낮의 얼굴들을 가리고 다닌단 말인가. 그러자 황금명구인은 눈빛을 기이하게 빛냈다. 내 너의 이름이 무림을 울리고 있어. 한갓 헛소문으로만 생각했더니 그래도 한가닥은 하는 모양이구나. 하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다. 아니. 내가 우리의 정체를 알고 있기에 더욱 확실해졌다고 할 수도 있겠군. 그러면서 그는 한쪽 손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행동이 신호익이라도 하는 듯 현무를 포위하고 있던 흑예인들이 일제히 병장기를 꺼내며 현무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있던 현무도 검을 뽑았다. 동정호에서 경험으로 보아 한바탕 악정고투는 면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비열한 자들 얼굴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떼거리로 몰려드는구나. 이에 황금명구인이 비릿하게 웃었다. 흐흐 헛된 심기는 버려라. 나도 너와 한번 겨뤄보고 싶다만. 아깝게도 시간이 없구나. 그의 말이 끝난과 거의 동시에 흑예인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거의 30여 명에 이르는 흑예인들 그들은 현무를 완전 포위한 채 그의 주변을 빙글빙글 선회하고 있어드며 마치 빙글빙글 도는 풍차 속에서 갑자기 톱날이 튀어나오는 듯 각각 한 명씩의 명구인들이 포함된 오인이 일개조가 되어 현무에게 날카로운 공격을 퍼붓는 것이었다. 전후 좌우 전후 좌우 사방과 허공을 통해 일제히 지쳐 들어오는 날카로운 검의 그물 특히 그들은 현무가 피할 수 있는 모든 방위를 사전 점하고 있었으며 서로의 공격과 공격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어느 한두 개만 막다 보면 자연 현무는 나머지 공세에 격중당하게 되어 있는 데다. 거미채 밀려들기 전에 주위의 기류가 요동을 칠 정도로 놀라운 위력까지 지니고 있었다. 이에 전혀 방심할 수 없었던 현무는 처음부터 바로 자신의 최대 절기인 천지무극검법을 전개했다. 현천삼검이 주로 공격 위주의 검법이라면 천지무극검은 공격과 수비를 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압고 있었던 현무는 최대한 속전속결을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은 끝이 없나니 오직 검극만이 이를 메운다. 매서운 기세로 밀려드는 건망건망의 현무는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곧바로 이들을 향해 어지럽게 검을 휘둘렀다. 그러자 그의 검에서는 새하얗게 빛나는 무수한 검극검극들이 생성되더니 곧장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었다. 번쩍! 파파박! 순간 건망과 검극이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눈부신 빛이 생성되었고 마치 폭죽놀이라도 하는 듯 불꽃이 튀어 올랐다. 그것도 잠시 새하얗게 빛나던 빛나는 검극들이 마치 건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듯 하면서 이를 뚫고 나가는 것이었다. 이때 현무는 가슴을 압박해오는 무거운 압력의 가슴이 터져버릴 듯 하였지만 이처럼 자신의 거미적들을 압도하는 것을 보자 한 발을 크게 내디디면서 공력을 배가시켰다. 그러자 마침 장애물이던 건망을 뚫어버린 검극들이 파르스름한 광채를 토해내면서 마치 고무줄처럼 단숨에 일장여 범위로 늘어나더니 마침 주춤거리던 두 명의 흑이인들의 가슴을 뚫어버리는 것이었다. 으헉! 컥! 폐부를 쥐었자는 듯한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두 명의 흑이인이 그 자리에 쓰러져버렸다. 이에 현무는 자신의 공격이 성공했음을 알고 내킨 김에 곧바로 검을 좌측으로 돌리며 바로 단거리에서는 가장 큰 위력을 보인다는 현천 3검으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검을 전환시키는 그 짧은 기간 그곳에서는 당초의 흑이인들 입 빠져나가고 대신하여 다른 흑이인들이 공격해 오는 것이었다. 현무의 주의로 다시 형성된 날카로운 건망 이에 현무는 부득불 검세를 돌려 좌에서 우로 커다란 반월형으로 크게 휘두르며 몸을 솟구쳤다. 공격을 계속하면 물론 그들이 형성한 건망의 좌측을 찍고 그들 중 다시 한두 명의 인원을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다른 방위에서 지쳐들어 오는 검들을 막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무의 임기응변은 곧바로 효과를 발휘해 그를 압박해오던 건망의 좌에서 우로 크게 갈라졌고 바로 그 틈을 이용해 현무는 허공으로 몸을 솟구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무의 몸놀림은 곧바로 허공으로부터 밀고 내려오는 은빈 명구인과 정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현무는 검을 잡지 않는 좌수로 적하장을 전개해 그를 날려 버리려 하였다. 이러한 현무의 공세에는 은빈 명구인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으니 현무의 검에 의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검을 회수하기엔 그와 현무와의 간격이 너무 좁았던 것이다. 그러나 동정호에서 자신들을 거의 생사지간까지 몰아넣었던 무리들을 이끌던 인물과 같은 지위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던 그가 그렇게 쉽게 당할 리 없었다. 그 역시 그 짧은 순간 좌수를 이용해 마주 장풍을 내 갈긴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장풍을 쳐내었을 때는 이미 현무의 적하장이 코앞에까지 이르러 있었고 마침내 이들 양 기류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격돌하였지만 받는 충격만은 조금 간격이 있는 현무에 비해 훨씬 심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쏟으며 허공으로 다시 이리장 튕겨나갔고 현무 역시 그 반탄력으로 올라가던 기세에서 급격히 추락하는 형세가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의 발밑에서는 나머지 사인의 검이 그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으니 이는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라 할 수 있었다. 우후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 현무는 급히 헛바람을 들이키면서 거의 감각적으로 전신의 경신차풍 비술을 운용했다. 마치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 밀려오는 4개의 검 그러나 그 4개의 검이 막 현무의 피부에 닿은 순간 현무는 그 검들이 일으키는 경기를 타고 다시 허공으로 3,4장 솟구쳐 올랐다. 그러는 과정에서 현무는 다시 허공에서 추락하는 은빈 명구인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을 짐작한 현무가 유은신법을 운용 우측으로 비스듬히 진행 경로를 변화시키면서 서로 간 스쳐가는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 검을 쥐지 않는 좌수가 눈부신 속도로 그의 몸을 가격하는 것이었다. 아마 현무와 충돌 과정에서 내상을 입어 미처 일을 수습하지 못하던 은빈 명구인은 현무의 백팔라한금 나수에 그만 다시 한번 피를 쏟으며 땅에 박히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현무는 그대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땅에 무사히 내려설 수 있었다. 그러나 은빈 명구인과의 근접격돌과 연이은 무리한 공역운행의 현무 역시 무사할 수 없었으니 자신도 모르게 그의 입가에서는 두 줄기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현무가 공중에서 고개를 부리고 있는 것을 적들이 가만히 지켜볼 리 없었다. 비록 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어느새 현무를 향해 포위망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에 현무는 무척 다급한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현재 상태로 그들의 포위망에 갇힌다면 도저히 희망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미처 기력 조절을 할 틈도 없이 곧바로 금강부동심법을 전개해 아직 체포위망이 구축되지 못한 좌측으로 번개처럼 몸을 이동해 갔다. 미처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파악할 틈도 없이 은빈 명구인을 포함 3명의 흑의인들이 쓰러져 버렸고 다시 그를 포위하고 있는 사이에 마치 헛개비처럼 포위망을 빠져나간 현무가 맹렬한 속도로 도주하고 있었으니 이에 흑의인들도 순간적으로 멍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바로 그들은 황금 명구인을 필두로 현무를 추격해 오는 것이었다. 쫓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놓여서는 안 된다. 특히 그들 중 황금 명구인은 거의 현무와 비등할 눈부신 속도로 가장 앞서 현무를 추격해왔다. 이에 현무는 영거프 서너 차례나 금강부동심법을 전개하며 그들의 추격을 따 돌리려 했다. 그의 금강부동심법은 가히 전설적 신법이라 할 수 있었다. 마치 쏘아진 화살처럼 일직선을 그으며 추격해오던 황금 명구인이었지만 현무는 점차 그와의 간격을 벌리고 있었던 것이다.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부 외경 1999년 8월 22일 1337 리 153 라인 그런데 그러던 어느 순간 현무는 더 이상 진기가 이어지지 않음을 느꼈다. 그리 안아도 고깔지경에 처해 있던 그의 진기가 전혀 쉴 틈도 없이 연이어 무리하게 운용하는 바람에 마침내 모두 고깔되고 만 것이다. 앞불사 현무의 눈은 순간 다급함과 절망감으로 깊게 물들었다. 흑예인들은 점차 현무와의 간격을 좁혀오고 있었고 정작 진기는 이어지지 않으니 그야말로 숨이 그대로 넘어갈 지경이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현무는 혀를 강하게 깨물었다. 순간 입안으로 번지는 비릿한 피 내음. 하지만 현무는 그 충격으로 잠시 단전에 진기가 고이고 있음을 느꼈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체내의 정기정기와 잡력의 일부가 공력으로 화해 단전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그의 생명의 일부를 갉아먹는 것과 같았다. 더욱이 그 사이 어느새 흑예인들은 다시 그를 포위해 버렸으니 현무는 다시 도주할 생각을 못한 채 오직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력을 다시 모으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벌이고 있었다. 다시 그를 포위하는데 성공한 황금명구인은 현무의 안색과 입가에 흘러내린 피를 보고 그의 상태를 짐작한 모양이었다. 진정 놀라운 초식운용이고 놀라운 경공이로다. 하지만 이미 너에게는 다른 기회가 없다. 잘못이라면 오직 존좀께 잘못 보인 죄지. 그의 알뜻 모를 듯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그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한 번 그에게 당한 적이 있는지라 아예 이번에는 황금명구인을 필두로 30여 명 전 인원이 무차별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에 현무는 간신히 끌어모은 미약한 진기와 초국무예중 경신차풍 비술로서 간간히 버티고 있었으나 이미 그의 몸은 여기저기 부상과 흘러나온 피로 인해 처참 지경이었다. 특히 황금명구인의 무공은 현무가 제대로 공력을 운용한다 할지라도 쉽사리 상대하기 힘들 정도로 강한 것이었는데 너무나 빠른 그의 공격에 현무의 경신차풍 비술은 미쳐 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겨우 현무가 치명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무는 참으로 끈질기게 버티어 가고 잊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진기가 마르면 잠시 경신차풍 비술로서 버티며 조금씩 진기를 모았고 기회가 보이는 대로 다시 무공을 전개해 적을 격상시킨 후 다시 그들의 공격의 허공으로 이리저리 솟구치며 버티어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한 지경이니 만일 그에게 초국무예가 없었고 이 초국무예라는 것이 공력과 무관한 정신력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죽어도 수십 번은 죽었을 것이다. 이에 흑의인들은 물론이고 황금명구인 역시 질릴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괴이한 인물이 많다지만 현무처럼 끈질긴 사람을 처음 대했고 배교의 법술처럼 희한한 무공이 많다지만 현무의 무공처럼 기이한 무공은 처음 본 것이다. 으으 지독한 놈 그러고서 아직 버틸 힘이 남았다니 그러나 본시 인간의 체력이나 잡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 마침내 한 시즌 가까이 버티던 현무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단전에 진기가 고이지 않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인지 정신마저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다. 아 아 여기가 끝인가 현무는 자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이미 자신이 죽은 그 한없는 어둠 속에 이미 한 발을 내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간 그의 뇌리 속으로 무수한 영상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기억할 수 없는 먼 어릴 적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미 그의 의식은 현실 세계를 떠나고 있었다. 날카롭게 밀려오는 적들의 공세도 사납게 호통치는 적들의 고함소리도 이미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아직 풀지 않고 있던 경신차풍 기술에 의해 마치 공놀이를 하는 공처럼 불규칙하게 허공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 뿐 그러다 결국 그의 의식이 완전 사라지는 날 그는 적들의 공세에 마 치걸레처럼 찢겨지며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현무는 갑자기 외부로부터 거대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남아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으헉 갑자기 밀려드는 통증에 그는 두 눈을 번쩍 떴다. 웬일인지 적들의 공세는 사라져 있었고 그의 몸은 땅에 쳐박혀 있던다. 음 이게 웬일이지 모두들 어디 갔나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의혹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귀전에는 여전히 어지러이 울리는 고함 소리와 병장기가 부딪히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소란스런 소리 가운데에서도 유독 현무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있었다. 현하우 정신 차려라 이 무유가 왔다. 아 무유형 현무는 반사적으로 무유를 부르며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그저 중얼거림에 불과했고 그의 시야에는 그 저 어지럽게 왔다갔다 하는 무수한 인형들만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다. 그의 의지에도 한계가 있는 듯 마침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혼절하고 만 것이다. 멀리서 이러한 현무의 모습을 보고 있던 무유는 진정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멀리서 보기에도 온 몸이 만시창이간된 현무가 정신을 차리는 듯하더니 다시 고개를 떨꾸고 말았으니 그의 생사가 걱정된 것이다. 이놈들아. 비켜라. 무유는 마치 바락이라도 하듯 검을 마구 휘 저으며 거센 공격을 전개했다. 천년 소림의 저력을 말해주는 든 무수히 쏟아지는 기공절악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흑이인들의 공세를 뚫을 수가 없었다. 단순 흑이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검은의 경지에 이른 듯 했고 구립인 명구를 쓴 인물들이 자신과 비슷한 무공수위 그리고 은빈 명구인들은 오히려 자신을 능가하는 것 같았다. 으 도대체 어디에서 이와 같은 고수들이 무더기로 나타났다는 말인가. 마음은 다급한데 흑이인들의 포위망은 견고하기만 했고 오히려 쓰러지는 것은 주로 자신이 선발에 데리고 온 유은의 인물들이었다. 이에 무유는 결국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로 했다. 한낱 높아심으로 치부하며 당초 가지고 오기를 거부했던 남궁화와 당문의 합작품. 그는 체내의 기력을 모조리 격발시키며 자신의 최대 절기인 달마해검을 일제히 쏟아내었다. 제1초식 복마지검에 이어 제2초식 항마지검이 연이어 터져나왔고 마침내 제3초식인 원월망공까지 그대로 폭풍처럼 일어나 흑이인들을 행해 밀려들었다. 이에 흑이인들도 주춤거렸다. 아무리 그들의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달마성승이 창안한 달마해검이 연이어 터지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을 이용해 무유의 호통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들 연무탄 연무탄을 터뜨려라. 이에 마침 무유의 발악적인 공세로 인해 역시 잠시 여유를 찾은 유운회의 무사들이 일제히 품속에서 어린아이 주먹만한 둥그스름한 물체를 꺼내 흑이인들을 향해 내던지는 것이었다. 으흑 이게 무어냐 갑작스럽게 자신들을 향해 날라오는 물체에 흑이인들 일부는 기겁하며 몸을 피했고 일부는 병기를 들어 이를 막아갔다. 그러자 평 펑 펑 하며 그 물체들은 일제히 터져버렸는데 그 속에서는 짙은 연무들이 급격히 피어올랐고 거의 순간적으로 반경 수십여장 범위를 자욱한 연무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이에 무유는 현무가 쓰러진 방향으로 몸을 날리며 다시 소리쳤다. 자 이제는 비침탄을 던져라. 단 정방위 정방위는 비워두라. 이미 모든 시야는 가리워 적기에 자욱한 연무 속에서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유운의 무사들의 소리만 들려왔고 잠시 후 연무 속에서 번쩍거리는 선광과 폭발음이 들리더니 비명 소리가 뒤를 이었다. 필경 비침탄이라는 그 물체가 터졌고 이로 인해 흑이인들 일부가 부상당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무유는 곧바로 현무를 잡아 허리에 끼어 찰 수 있었다. 사전에 일을 계획하고 그와의 거리와 방위를 정확히 계산해두었던 무유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행히 현무의 맥은 아직 살아있었고 단지 혼절한 것 같았다. 현무를 붙잡은 채 무유는 다시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자, 이제 퇴각한다. 목표는 당초 우리가 집결했던 곳. 모두들 나머지 연무탄과 비침탄 그리고 괭혈탄을 사용해 일제히 사방으로 비산비산하라. 그러자 자욱한 연무 속에서 유은의 무사들에게서 일어나는 듯 항공 기마차름이 분분히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때 천지를 찌렁찌렁 울리는 듯한 노호 소리가 들려왔다. 추적하라. 단 한 명도 노여서는 안 된다. 필경 황금 명구인의 호통 소리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장례에는 마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한 괭포한 바람이 일어났고 순간적으로 연무가 흩어져 사방을 향해 달아나는 신형들이 시야에 드러났다. 그러나 그때 다시금 그들이 던져내는 검은 물체들이 있었고 이들 이 폭발하며 마구 쏟아낸 연무들이며 암기들이 다시 흑의인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으으 도대체 이런 기괴한 물건들이 다 무어란 말이냐. 불가피하게 시야가 온통 가려진 채 자신을 향해 무수히 밀려드는 비침들을 튕겨낼 수밖에 없던 황금 명구이니 당혹스러운 탄성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방에서 쏟아지던 암기공세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연무들은 자욱한 채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마침 그곳은 움푹 들어간 계곡지형인지라 연무가 쉽게 흩어지지 않는 탓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중에는 마치 태풍과 같이 거대한 두 줄기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워낙 거센 바람인지라 하나하나가 고수 아닌 자가 없는 흑의인들이 자세를 흐트리며 황급히 청근추의 경공을 전개해 버틸 정도였고 계곡에 있던 바위덩이며 나무들이 통째로 뽑혀나갈 정도였다. 그러자 계곡을 가득 메우고 있던 연무들은 급속도로 흩어져 버렸고 곧이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갑작스런 사태 변화에 어리둥절하는 흑의인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등 뒤에 서 있는 두 명의 황금명구인을 발견하고 황급히 부복할 수밖에 없었다. 제4 영주와 제7 영주를 뵙습니다. 아마 귀면탈 황금명구의 이마 부근에 쓰여진 숫자가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듯 새로이 출연한 명구인들의 명구에는 각기 44자와 77자가 쓰여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공손한 예를 받은 황금명구인들의 시선은 당초에 출연하였던 황금명구인에게로 향한 채 고정되어 있었다. 그 중 우측에 7자가 새겨진 황금명구인의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홉째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당초에 황금명구인이 황급히 그들을 향해 달려가 공손히 고개를 숙녔다. 형님들을 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영주의 예를 신청도 하지 않은 채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다그치는 것이었다. 아홉째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지 않았느냐. 그의 기세가 워낙 차가운 것이라 구영주는 황급히 대답하였다. 이에 사실은 갑작스러운 변수가 발생한지라. 그러면서 구영주는 간략하게 그간 상황을 설명해준 후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다. 기인한 무기들 때문에 놓이긴 하였지만 그들의 무궁만은 별 볼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격을 하면 그러자 이제껏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사형주가 손을 저으며 입을 열었다. 관두어라. 이 정도의 시간이면 이미 시별이 밖을 벗어났을 일. 굳이 모험할 필요가 없다. 내오면서 주변 상황을 살펴보았거니와지 금 이 주변에는 무맹의 연함세력과 짐마부의 무사들이 가득한 실정이니 자칫 타초경사 타초경사의 우우를 초래할까 싶다. 그나저나 존주와 각주께 무어라 말해야 할지 걱정되는군. 지극히 온화한 그의 음색하지만 그가 말하는 동안 구영주는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있었다.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부 외경 100일 1999년 8월 22일 1341 287라인 그로부터 5일 후 현무와 무유는 비교적 느긋한 마음으로 운남곤명곤명의 한다루에서 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현무로서는 비록 부상에서 완쾌된 것은 아니었지만 타고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거의 회복된 상태였고 신비각의 추적과 정사대전의 격변지역에서 벗어나 성림을 코앞에 두개 되자 비교적 느긋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이제껏 부담을 덜어버린 무유는 현무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 말을 하였다. 역시 아우의 체력은 놀라워. 그 심한 부상에서 벌써 이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다니 현무는 쑥스럽게 웃었다. 하하 어찌 이게 내 체력 때문입니까 모두 형이 단 하나 남은 소환단을 할애해준 덕분이고 사실 겉보기와는 달리 내상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는 탓이지요. 그 귀한 약 아끼시라니까 막무가내로 강요하시니 지금 그깟 약이 문제인가 정사대전의 혼란 속에서 아우같은 사람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다시 활약을 해야지 사실 아우는 이 형을 원망해야 할 거야 아니 왜요 그야 고생을 시켜서지 사실 아우의 부상이 오래간다면 그걸 핑계로 쉴 수 있겠지만 그 약 덕분에 자네는 그만큼 빨리 고생해야 하니 하하 따는 그렇군요 그나저나 지금 전황은 어찌 된다고 하오 글쎄 정확한 상황은 성님에 가봐야 알겠지만 얼핏 듣자니 그야말로 혼전의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더구만 초반에는 무맹과 유시세가의 연합세력이 우세한 듯 하더니만 의외로 지형의 이점을 이용한 진마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는 것 같아 얼핏 현무에 창백한 얼굴에 우려의 기운이 서렸다 허어 이것 참 결코 해외이세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무유의 얼굴도 걱정으로 굳어졌다 당연히 그러겠지 하지만 이미 싸움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으니 어찌되었건 신속하게 마무리나 되었으면 좋으련만 문득 현무가 생각났다는 듯한 표정으로 무유를 바라보았다 참 화매의 생각은 어떻다 하오 남궁하의 총명과 지혜를 익히 겪어보았던 현무인지라 온통 혼란하기만 한 당금 정세에 대해서 남궁하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무유는 모호한 표정으로 손을 내져었다 난들 알 수 있나 남궁소저의 그 오묘한 속을 다만 그녀 나를 대로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 그건 자네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게 나에게야 잘 알려주지 않지만 자네에게는 다르겠지 참 볼일이 있어 출타한다고 했는데 지금쯤 돌아와 있는지 잘 모르겠구만 바로 그때 웬 점장이 차림에 노인네가 하나 그들의 좌석으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복술가 차림이었고 허리까지 꾸부정한 노인네 모습이었지만 정작 현무와 무유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니 이미 그에게서 신분을 위장한 고수의 기세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태도로 그들 앞으로 다가와 간단한 예를 표하는 것이었다 현대협과 무대협이시죠 현무와 무유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예상처럼 그는 자신들의 신분을 알고 접근한 것이다 그렇소 무슨 볼일이 있소 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조용히 들을 말씀이 있는데 현무로서는 자신들의 정체를 알고 있으며 더욱의 신분을 위장한 고 수라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었지만 의외로 그의 태도에서 적이나 살기를 찾아볼 수 없었기에 무유와 가볍게 눈짓을 교환한 후 그대로 일어서 마침 자신들이 하루밤을 묵기로 한 객실로 향했다 좋소 그렇다면 따라오시오 현무와 무유가 앞장서고 바로 그 뒤를 복술가 차림의 노인네가 그리고 그 뒤에는 역시 범상치 않는 기세를 보이는 문사풍의 다른 노인네가 뒤따라왔다 현무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그가 바로 그 복술가 차림의 노인네와 한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고 모르는 채 했다 이윽고 자신들의 객실로 그들을 들어오게 한 후 현무는 그를 향해 물었다 자 이제 되었소 그래 무슨 용건이 있길래 그러자 점쟁이 노인은 대답 대신에 품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잠시 긴장이 서렸고 무유의 우수는 왼쪽에 검자루에 닿아 있었다 그의 품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그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의 서신이었다 그는 그 서신을 현무에게 건네주었다 우선 이것부터 한번 봐주시오 으음 현무는 의혹의 서린 침음을 흘리면서도 그가 내민 서신을 펼쳐보았다 유가주 보시오 귀하의 딸 유서는 현재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소이다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녀를 보내줄 수 있소 하지만 그녀를 인도받으러 오는 사람은 천지객 현무라는 애숭이요 그 외에 어떤 자도 심지어 가주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부할 것이며 만약 다른 행동을 취할 시는 귀하는 단지 시체 한구를 인도받을 것이요 보낼 곳은 연안 연안의 품은 후에 그가 직접 오면 알려줄 것이요 지극히 간단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를 읽고 난 현무의 표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다 그리안에도 궁금해 미칠 지경이던 유선의 행방 결국 누군가에 의해 억류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녀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무의 손에서 빼앗아 든 서신을 읽어본 무유 역시 놀래긴 마찬가지였고 무슨 생각을 한 듯 황급히 현무의 손을 잡았다 아우 절대 성급해서는 안되네 그러나 편지를 본 순간부터 이미 현무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다 어차피 그녀는 자신 때문에 유시세가의 울타리를 벗어났고 자신이 시켜서 무맹의 사자로 갔던 여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무유의 염려스러운 표정을 외면한 채 역시 우려반 기대반의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점쟁이 노인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시했다 그대는 도대체 누구시오 어느새 그의 음색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우리는 유시세가의 가신들이 외다 추양과 검천이라 하오 아니 무엇이 그대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말인가 그들의 정체에 정작 놀라고 노여운 감정을 바란 사람은 바로 무유였다 바로 그들의 말 따라 그들은 유천학의 신복일 뿐 아니라 추양은 화산의 근거지를 밀고해 자신들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알려진 인물이었고 검천은 화산 전투 당시 유시세가의 공격대를 이끌고 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천하를 혼란의 와중에 빠뜨리고 있는 팔로 무단 중 한 곳의 무단주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현문은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다시 추양에게 묻는 것이었다 이 서신은 어떤 경로로 전달된 것이오 추양 역시 하나도 굴하지 않는 패도로 대답하였다 유공연임의 행방을 추적하던 도중 선창 부근에서 누군가 전달해 왔소이다 그렇다면 유천학은 이 내용을 알고 있소 거듭되는 현무의 내림조 언조 그리고 자신들의 주인을 그대로 부르는 현무의 태도에 검천이 발끈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그는 풍원에 제지해 단지 얼굴만 붉힌 채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검천을 제지한 풍원이 다시 현무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소 단지 공여의 흔적이 발견되어 검천만을 지원받았을 뿐이오 현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굳이 정사대전에 열중하고 있는 유천학에게 알려 타초경사의 우를 범하기보다는 어차피 외면하지 못할 현무에게 알려 서로 그가 희생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유선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그에 의해 도를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시세가의 군사이자 중원인 외에 못지않는 지략을 지녔다는 추호니 그렇게 판단했다면 피리적들의 세력 역시 만만치 않을 것 현무의 시선이 무유를 향했다 형님! 나를 막지 마시오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할 일리오 그러나 무유 역시 쉽게 굴하려 들지 않았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뻔히 적들이 함정을 파놓은 것을 알면서 이 뻔한 일 후후 그게 진정 함정이라면 빠져주는 수밖에 갈 땐 가더라도 남궁 소저나 만나보고 가게 그녀라면 무슨 수를 내든 낼 것이야 현무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러고는 쉽지만 함해는 남해에 간다고 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일 그럴 시간이 없소 결국 현무는 무유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양과 검천을 따라 협서성의 장안으로 떠나갔다 이러한 현무의 고집의 무유는 혀를 내두르면서도 황급히 성님을 향해 달려갔다 어차피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면 하루빨리 성님에 가서 무슨 방 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남궁 소저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한편 이쯤 풍례도객 갈천위가 지휘하는 무맹의 서로무단 서로무단은 야음을 틈타 표호탕탕 흐르는 내강 내강을 건너고 있었다 내강만 건너면 바로 사천고원이었고 거기에서 진마부까지의 거리는 겨우 일백여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극히 긴장들을 하며 강을 건너는 무맹의 무사들 물론 갈천위는 행로를 수십번이나 바꾸었고 사전에 수색대를 보내 강 건너편에 대한 수색을 마친 후였다 하지만 강의 저쪽은 사실상 진마부의 영토나 마찬가지였고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며 거센 기세로 흐르는 내강의 물결은 그들에게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처럼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으로부터 겨우 수백장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야트마한 구름 위에는 검은 옷으로 은폐한 수천명의 여인들이 날카로운 안광을 빛내면서 이들이 도강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그녀들 중 가장 중앙에서 유독 연왕색의 피풍을 걸쳐 시선을 끄는 여인이 하나 있었다 때 마침 구름을 벗어난 달빛의 전신에서 사이한 광채가 흘러나오는 여인 그녀는 눈이 확 뜨일 정도로 아름다웠고 겨우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리민이라면 누구나 몸서리 칠 정도의 마녀였다 이름하여 음워라 음워라 바로 진마부의 심마천 중 월마천주 월마천주 이자 흑기냉월 흑기냉월의 음공음공과 체양보음 체양보음의 색공 색공을 주로 연마한다는 음월곡의 당대 곡주였던 것이다 진마부의 심마천 중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여인들의 문파 월마천 하지만 그들의 위치가 제심마천이라 하여 그 세력이 가장 약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천하가 음기음기에 의해 지배받는 밤에 있어서 그들의 위력은 거의 인마천인 사사천교나 금마천인 암흑마방에 비견할 정도라 하였다 또한 그들은 모두 여인들로만 보이나 실제는 외형만 그렇지 모두들 생리학적으로 여인들만은 아니었으니 사내들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음공을 연마하다 보니 외모와 성격이 모두 여인네들처럼 변모해버린 탓이었다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무맹의 서로 무단의 도강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득 음월화의 옆에 있던 한 여인이 나지막한 음색으로 말을 하였다 교주 저들이 강을 건너고 있을 때 바로 기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음월화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그녀 못지않게 아름다운 미색을 지니고 있는 30대 초반 정도의 미포 특히 그녀는 무공뿐만 아니라 두뇌가 뛰어나 음월곡의 총사지기에 있는 혁수인이란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음월화의 시선에는 오히려 질투에 감정이 배어있었다 흥 외모만 그렇듯 하지 준 것 없이 미운 계집 어찌된 일일까 설마 음월화가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외모도 조금 뒤 떨어지는 혁수인을 질투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사실 음월화가 50대 초반에 죽늙은이었고 절색의 인피명구 안에 있는 실제 얼굴도 추하기 그지없는 절색추녀란 점을 아는 자라면 그녀의 그러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추한 외모가 한이 되어 평생을 명구 속에 얼굴을 감춘 채 성격마저 괴팍하게 변해버린 여인이 바로 그녀였던 것이다 그러한 음월화였기에 혁수인의 제의에 대해 차가운 냉소로서 응답하고 있었다 흥 너는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느냐 저들이 도강하는 사이 기습을 한다면 아직 건너지 못한 놈들은 종적을 감추어 버릴 테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그들의 도강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 더욱이 우리 음월곡이 그래 도강을 틈타 기습을 했다는 오명을 들어야 하겠느냐 오히려 도강을 끝내고 지쳐있는 그들을 공격한다면 퇴로가 막혀 이드은이 적들을 모두 섬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에 혁수인이 다시 무어라 말을 하려 했다 하지만 그만해라 결정은 곡주인 내가 한다 싸늘하게 그지없는 음월화의 음성에 그만 혁수인은 입을 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운 빛이 흘렀다 병법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바로 승나하는 것이요 적의 약점을 나의 장점으로 삼는다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그들의 퇴로를 차단한 결사항쟁의 의지만을 북돋아 주는 일이 되지 않을련지 이러는 사이 갈천위와 무맹 서로 무단의 일마녀 무사들은 대부군도 강을 완료할 수 있었고 갈천위의 지시에 따라 서서히 진영들을 갖추기 시작했다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부외경 102 1999년 8월 22일 1344 미198라인 도강지쿠라 아직은 흘란스러운 서로 무단의 무사들 하지만 그들은 잠시 후 달빛을 등에 지고 달려오고 있는 수천명에 이어 인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다 비상상황에 웬 여인들이란 말인가 그것도 수천명이나 되는 처음에는 그들이 적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마다 날카로운 안광에 역시 날카롭게 빛나는 무기들 거기에 다급히 울리는 갈천위의 음성은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충분했다 저들은 모두 음월곡의 마녀들이다 모두들 속히 진영을 갖추고 저들을 상대하라 워라워라의 강변의 때 아닌 혈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무맹측의 일마녀 무사대 음월곡의 사천여 여인무사들과 그녀들을 뒤따르는 삼천여 마도 무사들 처음에는 기습을 한 진마부측이 미처 진영을 갖추지 못한 무맹측을 것에게 몰아치고 있었다 미처 진영을 갖추지 못한 데다 상대가 여인들이라 아무래도 투지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일깨우는 갈천위의 호통소리 이 놈들아 정신을 차려라 상대는 남자들을 산채로 말려 죽이는 마녀들이다 어찌 딴 마음들을 먹느냐 더욱이 이미 너희들에게는 퇴로가 없다 저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는다면 대신 너희들이 죽는단 말이다 갈천위의 호통소리와 차츰 시간 경과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서로 무단의 무사들은 비로소 힘을 내어 싸우기 시작했다 아무리 여인들이라고는 하나 바로 자신의 동료들에게 무참하게 칼질을 하고 있었고 갈천위의 이야기처럼 그들에겐 사실상 퇴로가 없었던 것이다 오직 그들을 물리치고 전진하는 것밖에 음어라 유년은 어디에 있느냐 썩 나와서 나 갈천위의 칼을 받아라 호호 주둥이만 살아 나불거리는 내 놈을 내 두려워할 줄 아느냐 격적의 중앙에서 갈천위와 음어라가 맞부딪혔다 한쪽은 칼을 잘 쓰기로 소문난 무정도객 한쪽은 사이한 응공으로 흉명을 떨치는 절세마녀 극양 극양과 힘을 위주로 한도법과 극음 극음과 신법의 뛰어남 그리고 부드러움을 특기로 하는 체법의 특성상 충돌음이나 파열음은 들려오지 않았지만 주위를 퍼져나가는 칼날과 같은 기류와 흉어만만은 주위의 다른 무사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갈천위의 칼이 마치 천지를 양단할 기세로 음어라의 허리를 베어가 능가하면 음어라는 어느새 부드러운 몸놀림으로 그의 도망도망을 빠져나가 최대로 갈천위의 목을 감아왔다 이에 갈천위는 다시 날카로운 도기 도기를 바라여 그녀의 체대를 잘라버리려 했고 음어라는 체대 일부가 잘라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의 칼을 타고 그의 손목까지 감아버리려 했다 그야말로 일진일퇴의 공박 하지만 이들의 싸움은 무맹측의 기세에 밀려 차츰 열세를 보이기 시 자카는 음월곡이라는 외부의 형세로 차츰 음어라의 열세로 기울기 시작했다 자기 측 무사들의 승세에 오히려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 갈천위에 비해 이미 정신이 흐트러진 음어라는 자신의 장점인 신법과 무르르는 듯이 부드럽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체법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음어라의 체대는 갈천위의 도기 아래 한치 한치 짧아지더니 마침내 이 사실을 잊고 그의 칼을 감으려 하다가 길이가 부족하여 미처 감아내지 못한 갈천위의 칼에 그녀의 오른팔 이 잘리우고 말았다 크아아아 평생을 한해 의해 살아왔던 음어라의 처절한 비명 여인으로서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추면을 평생 명구로 가리우고 살아온 그녀의 외모에 대한 집착은 역시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한팔을 잃자 그만 더 이상의 저항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서버렸다 피가 철철 흘러나오는 왼쪽 어깨를 지혈할 생각도 못한 채 이에 갈천위도 더 이상 공격을 멈추었다 이미 그녀의 태도에서 더 이상 살아갈 의지가 없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음 의외로 약한 여인이었구만 음어라의 패배를 고비로 무맹에 서로 무다는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 그리의 아내도 밀리던 음월곡의 제자들이 곡주의 패배를 목격한 후껏 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때 일백여 명의 괴이한 인물들이 나타났다 마치 온몸이 뻣뻣이 굳은 것처럼 딱딱한 움직임에 파르스름한 빛을 내는 안광 더욱이 그들은 무기에 격중당하고도 결코 쓰러지지 않으면서 무맹측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이때 갈천휘의 귀전에 흥분에 찬 음성으로 외치는 혁수인의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기운을 내라 장로께서 활강시를 보내주셨다 아니 저들이 바로 활강시란 말인가 갈천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특수한 재련을 통해 단련시켜 인성을 말살하고 오직 싸움을 위한 도검불침의 기계로 화하게 한다는 활강시 그의 뇌리에는 바로 300년 전 바로 음월곡의 창시자인 흡정마녀 사홍이단 300구의 활강시로서 백도의 열쇠 개문파를 개미새끼 하나 남기지 않고 쓸어버렸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떠올랐으며 이에 그의 얼굴은 암땀함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의 앞에 활강시 한 구가 나타났다 이를 본 갈천휘는 반발적인 노화가 치밀어 옴을 느꼈다 어디 내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는 필생의 공력을 도에 결집시켜 천지양단의 기세로 그 활강시를 베어갔다 워낙 놀라운 기세였던지라 그 활강시도 주춤하며 물러서려 했지만 둔한 그의 몸놀림이 갈천휘의 도법을 피하기는 어림없었다 까강깡 마치 쇠와 쇠가 부딪히는 비로소 그들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갑작스런 기습의 진마부는 미처 완성되지 못한 활강시를 투입한 것이다 이에 갈천휘는 허공으로 삼사장을 뛰어 오르며 커다랗게 고함을 질렀다 들어라 아직 활강시는 완성되지 못했으며 도검불침도 아니다 모두들 중병 중병을 사용해 이들을 집중 공격하라 그러면서 그는 활강시들을 찾아 신법을 날렸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들을 베어나갔다 하지만 갈천이 맞아 평생의 공력을 몰아 겨우 베어낼 수 있는 활강시들을 수화들이 쉽게 쓰러트릴 수 없었다 무수한 공격과 수십 명이 쓰러져야 하는 희생을 통해 겨우 한 구씩 쓰러트릴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싸움은 동력의 미명이 빛을 지음해서 갈천휘의 서로 무단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하지만 음월곡의 집요한 저항과 활강시들의 활약으로 서로 무단 역시 상처뿐인 승리만을 거둘 수 있었으니 1만여 무단 중 이미 반 이상이 죽어버렸고 나머지의 반 이상이 부상을 입게 되었으니 온전한 전력을 유지한 무사들은 겨우 2천여 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투로 짐마부의 심마천 중 하나인 음월곡은 아예 회복불능의 상처를 입고 말았다 곡주인 음월화는 결국 살아갈 의미를 잃고 자결하고 말았으며 단지 총사인 혁수인이 불루를 흘리며 남아있던 20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퇴각하였을 뿐이다 음월곡과 서로 무단의 전투를 시작으로 짐마부와 무맹 유시세가 연합세력의 전투는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사천성의 접경지역을 주무대로 한 연인원 13만 명의 대열투 초반 전투는 분명 연합세력이 우세한 국면을 형성하고 있었다 8만여 명에 이르는 막강 팔로무단 팔로무단은 수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분명 짐마부 무사들보다 앞서고 있었다 이는 짐마부가 개전 초기의 핵심 세력이었던 금마천주 우문왕이 죽어두며 이어 전개된 사천당문 및 청년영웅당과의 전투시 목무 수수 화화의 삼계마천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던데 주 원인이 있었다 하지만 지형적 이점과 연안합력대 등을 이용한 짐마부의 저항은 결코 만만치 않아 연합세력 측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특히 300여 구의 완성된 활강시들이 동원된 공우산의 전투는 전체 전환과는 상관없이 짐마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고 북공위는 일단 물러나 지원 부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일진일퇴에 치열한 공박 그러나 이러는 가운데 중원의 전력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었고 이는 결국 모든 이들이 우려한 것처럼 해외이세에 침공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천라한의 후예를 주장하며 대초원과 대막을 일통한 혼천재우 찰모가는 총인원 3만에 이르는 대규모 무단을 이끌고 포두 포두를 넘어 산서성으로 밀고 내려왔으며 동영의 무게를 일통한 단원 낙일도 성전무흥은 500여 척에 이르는 대 선단의 무사들을 가득 태운 채 하문하문의 상륙복권성 일대를 유린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이세에 침공과 뜻 있는 고인들의 한탄에도 불구하고 무맹과 짐마부 간의 정사대전은 그칠 줄 몰랐다 아니 오히려 더욱 치열해 저만 갔다 이미 돌이키기에는 상방의 피해가 너무 심해져버린 상황 차라리 어서 빨리 정사대전을 끝내고 해외이세를 상대해야 한다는 절박감때 문인듯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정파연합을 이끌고 있는 두 명의 거인 즉 신주제일검 북궁소와 유시세가주 유천학은 그 시간 비교적 여유있는 마음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비록 짐마부의 저항이 예상외로 거세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대세를 거스를 정도는 아니었고 해외이세의 침공에도 나름대로 대비책이 강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궁소가 유천학의 술잔에 술을 채워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별다른 일은 없겠지 하하 물론이네 네 이미 황상에게 울리는 상소문과 함께 인철이에게 사람을 보냈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무주공산을 만난 것처럼 날뛰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네 유천학은 북궁소가 따라주는 술잔을 단숨에 들이키며 자신있는 말투로 대답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궁소의 표정은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쯤은 무슨 연락이 와야 하지 않는가 유천학 역시 소식이 올 때가 되었다 생각하면서도 북궁소의 말을 때 수롭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하였다 가는 길이 멀다 하니 조금 지체될 수도 있겠지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올걸세 이에 북궁소도 너탈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허허 나도 그렇게 믿네 천하의 유천학이 누구인가 갑자기 자신을 축혀 세우는 북궁소의 말에 유천학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술을 마시려는 듯 술잔을 들었으나 이미 술잔은 비어 있었다 북궁소가 재빠르게 그 잔에 술을 따랐다 하하 그래 술이나 마시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세 참 그나저나 이젠 이 전투도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비록 해외의 무리들은 당분간은 관병에게 맡겨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무리민들의 힘으로 물리쳐야지 북궁소가 물끄러미 유천학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찌 보면 그건 유천학보다는 자신이 더욱더 바라는 일 허허 그대가 그걸 걱정하다니 조금 이상하군 그대는 오히려 그걸 바라고 있지 않는가 정사대전으로 무리민들의 힘이 약화되고 해 외이세의 침공도 전적으로 관의 힘으로 물리쳐 무림에 대한 그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건 말이야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유천학이라 해서 어찌 북궁소의 이와 같은 마음을 모르겠는가 하지만 유천학은 단지 씁쓸한 표정으로 술잔을 비울 따름이었다 역시 자네는 나를 의심하고 있군 하긴 당연하지 당초에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으니 말이야 하지만 이젠 나도 변했네 아무쪼록 이와 같은 혈겁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내 본연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네 자네가 믿어줄지 모르지만 물론 유천학은 자신의 그와 같은 마음을 굳이 북궁소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마음의 변화가 그에게 진심으로 와 닿을 리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북궁소의 마지막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나저나 공우산 전투가 어렵다며 그건 사실이네 그들도 자신들의 마지막 승부수가 그것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듯 가장 강한 전력을 그곳에 투입하고 있네 특히 활강시들이 가장 골치 아파 도무지 어찌 해볼 수 없으니 후후 내가 도와줄까 아니 어떻게 말인가 내 그럴 줄 알고 이미 황궁무고에서 십여자루의 보검을 빌려왔네 아마 무단주급의 인물들이 그 보검들을 사용한다면 아무리 활강시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네 북궁소가 반색을 하며 유천학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하하 역시 자네는 뛰어난 인물일세 미리 그러한 것까지 준비하다니 유천학 역시 마주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유천학은 북궁소처럼 통쾌하게 웃을 수만은 없었으니 친구인 북궁소의 태도가 어찌 믿없지 않았던 탓이다 허허 야망은 이때 단순하기 그지없는 사람 어찌 나를 의심하면서도 정작 의심해야 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그리 소홀한가 자네가 그토록 믿고 있는 재가루상이나 심지어는 자네 아들이나 내자까지 딴 마음을 먹고 있을지 모르는데 여하튼 나라도 자네를 지켜주고 싶네만 어찌 요즘은 자꾸 불길한 예감만이 들고 있으니 마치 세상을 모두 얻은 듯 통쾌하게 웃어 저티는 북궁소의 웃음소리 그리고 마주 웃고는 있으나 어쩐지 아쉬움이 남는 유천학의 웃음소리 그 두 웃음소리는 피로 얼룩진 전장의 막사를 휘감으며 텅 빈 밤하늘로 사라지고 있었다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부 외경 103 1999년 8월 22일 13 49 280 라인 연안 연안 협서성 합서성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최초의 왕조인 은나라가 최초로 도읍을 정했다고 알려져 있는 고도 고도 그러나 당초 은나라의 화려한 유적들은 육구한 세월과 지각변동에 의해 태반이 사라져버렸고 당금에 이르러서는 북쪽 변방지대와 교역의 거점 도시로서 더욱 알려져 있는 도시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안에서 북쪽으로 30열이 가다보면 철모산이라는 무척 특이한 지형의 산이 하나 나타나게 된다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이하게 산정 산정 부근이 하나의 거대한 통바위로 형성되어 있어 풀폭이 하나 자라지 않았고 마치 철로 만들어진 모자와 같다고 해서 철모산 철모산이라 이름 붙여진 곳 그러나 이 철모산은 단지 특이한 생김새로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들 알고 있었지만 실상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는데 여기에는 물론 교역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탓도 있었지만 불모의 산이라 이곳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에 주로 기인하였다 그런데 화난 대낮도 아닌 야심한 시각에 이러한 불모의 산을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머나먼 운남에서 이곳까지 거의 오천리 길을 달려온 현무 일행이었다 현무를 비롯해 추양과 검천이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밤이 되자 은밀히 머물던 연안의 풍울루를 떠났으며 밤의 어둠 사이를 질주하여 마침내 이곳 철모산 우측에 위치한 한 계곡 입구에 이른 것이다 본래 나무가 별로 없는 철모산인지라 계곡이라 하지만 물도 거의 흐르지 않고 그저 삭막한 광경만을 연출하고 있었다 문득 현무가 앞서가던 추양을 불러세웠다 이곳이 틀림없는가 추양이 멈춰서며 대답했다 철모산의 심홍계곡이라면 이곳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현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릇 대규모의 인원들이 거쳐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릴터인데 아무리 비밀장소라 하지만 그들이 어찌 이처럼 삭막한지 역을 선택한 것인지 도모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그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발견한 사람의 흔적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으니 가면 갈수록 과연 이곳이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곳이 분명한지 의심이 들었다 무공 못지않게 지혜를 겸비하여 유시세가의 군사 역할을 수행해 왔던 추양인지라 이러한 현무의 마음을 짐작한다는 듯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하였다 현대협께서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그 점이 의심스러워 아까 풍음룰을 나서기 전에 은밀하게 수소문을 하여 보았는데 이곳 심홍계곡의 중심부는 하나의 지하수맥과 연결되어 있어 충분한 물이 솟아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곳 심홍계곡에는 본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수년 전부터 상당수의 기괴한 인물들의 출현이 목격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며칠 전 이 부근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원들이 출현해 급히 남행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경비가 소홀한 것은 그 이유인 탓인가 합니다 이러한 추양의 대답은 현무의 일부 의문을 풀어주었지만 현무는 그래도 무언가 영계운치 않았다 정작 적을 불러들었으면서도 그 근거지를 비운다는 것은 공성계 공성계와 같은 음모를 수행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그러나 현무로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한 몸 이것이 선옥적들의 계략이라 해도 별 수 없었다 그저 그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유선이 이곳에 무사히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때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검천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치고 들어갑시다 이에 추양이 손을 저으며 대답하였다 그건 안될 말일세 그러다가 혹 그들이 공연임을 인질로 삼아 우릴 협박한다면 어찌하겠는가 그러자 검천이 발끈했다 그들이 감히 하지만 검천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현무가 다시 나섰다 목표 지점을 확인했으니 조금 늦더라도 유소절을 확실히 구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요 그래서 말인데 두 분은 여기에 계시오 일단 내가 먼저 들어가 보겠소 이와 같은 현무의 말에 추양과 검천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그건 안될 말이요 그러자 현무가 씩 웃었다 후후 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힘을 합하는 것이 낫지 않겠소 현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미 자신의 초공무혜와 경공의 자신을 갖고 있던 그로서는 사실상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편했으나 단지 주인의 유일한 후예를 구출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좋소 그렇다면 그대들은 내가 들어간 지 반시진 정도 있다가 들어오시오 만일 그 안에 내가 유소절을 구하면 그대들은 이를 저지하는 자들을 처치해주면 될 것이고 만일 나 혼자의 힘으로 벅차다고 느낄 때 그대들이 도착할 때까지 주의를 정찰하며 그대들을 기다리겠소 이러한 현무의 제안의 검천은 여전히 불만인 듯 하였지만 추양은 이미 현무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마침 좌측에 형성되어 있던 잔목숲 속으로 은신하게 되었으며 바로 그 직후 현무는 그대로 계곡의 중심부를 향해 몸을 날렸다 비록 불빛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밤이 되었건만 천공의 반월반월 이소사 있어 어렴풋이 계곡 안의 정경을 식별할 수 있었고 따라서 추양 등 사민의 눈에 희미하지만 계곡을 가로지르는 현무의 신형이 들어왔다 이에 추양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허허 무공을 너무 과신하는 건가 어찌 저리 공개리에 경공을 날린단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 이어질 수 없었으니 현무의 그림자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그가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의 의문에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검천 역시 현무의 자명징기를 모르고 있었기에 사실 이때 현무의 자명징기는 거의 칠성여 성취를 보이고 있었다 십성에 이르면 백주대낮에도 천안통 등 특수 안공을 익히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자명징기 더욱이 지금은 야밤이었고 비록 월광이 스며들고 있다고는 하나 계곡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별로 경계도 없는 듯한 상태에서 현무로서는 굳이 몸을 숨긴 채 쥐새끼처럼 기어들어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현무가 계곡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상황은 조금 달라졌다 계곡 내부는 더욱 어두워진 반면 곳곳에 망루가 서 있었고 망루 안에는 경계를 서는 무사들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무가 보기에 그들 대부분이 하찮은 삼류무사들에 불과했고 과연 경계를 서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태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한 현무는 은근히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과연 이런 하찮은 자들을 상대로 굳이 자명징기를 전개해야 하는 것 인지하는 회의감과 함께 이런 하찮은 자들이 과연 어떻게 유선이라 늦여 거를 붙잡아 둘 수 있었는지 하는 의문이 생겼다 추양이 들었던 소문처럼 이미 본대가 이동했다 치더라도 마찬가지였다 무릇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던 간 한 사람만 보면 그 조직 전체에 대하여 대강 짐작할 수 있을 터인데 아무리 주력이 빠져나갔다고는 하나 결코 이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무는 자신의 이러한 의혹을 애써 접어둔 채 계곡 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어찌되었건 그들의 본거지에 이르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더욱 확실해 질이라 생각된 것이다 그는 전혀 제지를 받지 않는 상태로 계곡의 중심부로 들어섰다 예상처럼 계곡 중심부에는 상당수의 가건물들이 들어있었고 한쪽에는 천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혼합되어 보이는 무수한 동열들이 뚫려 있었다 그리고 건물 곳곳에는 횃불들이 밝혀져 있었는데 이미 천안통을 익히고 어둠에 익숙되어 있던 현무는 그 정도의 빛만으로 거의 구석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건물이나 동열들의 규모에 비해 수비무사들의 수는 형편없이 적었고 그들 대부분도 순찰을 돌기보다는 삼삼오오 밝은 곳에 모여 안아 술을 마시거나 마장놀이 등을 즐기고 있었다 현무가 그들 중 한 무리에게 다가갔다 이미 자명징기를 해제하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의 접근을 눈치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현무의 귀전에 그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확연히 들려왔다 에이 따분해 성시에 나가면 나긋나근한 계집들과 향기로운 술들이 가득한데 이런 삭막한 곳에서 죽치고 있어야 하다니 어허 이 사람아 그래도 일은 해야 할 것 아닌가 더구나 이번 일은 관상유자님의 특별 지시가 아닌가 하긴 그렇지 그런데 관상유자님은 도대체 그동안 어디로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인가 글쎄 듣자니 그동안 강호의 한 세력에 들어가 무공을 익히고 왔다고 하더구만 그리고 지금 이곳도 갑자기 그의 음성이 낮아졌다 이에 현무는 황급히 천이통을 운행했지만 어느새 그자는 말을 끝내 는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넘기고 있었다 허허 결정적인 말을 듣지 못했군 현무는 이곳과 신비 세력들의 정체를 이야기했을 것이라 생각되는 그 자의 뒷말을 듣지 못해 조금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러한 자들이야 필요하면 언제든 제 앞에 캐 물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현무는 이들의 대화에서 한 가지 짐작이 가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곳에는 신비 세력들이 몽땅 빠져나갔으며 아마 부근의 물의 배들이 이들을 대신하여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무의 의혹은 완전 풀리지 않았으니 아무리 대규모의 출동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얼굴하며 몸매가 죽여준다며 그건 정말이야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미치지만 않았다면 황제라 할지라도 충분히 녹일 미모인데 책 그래봤자 계집은 계집일 뿐이지 그런데 그러한 여자가 왜 잡혀 있으며 또 미치기까지 했대 그건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소두목이 하는 말을 얼핏 들어보니 이곳 주인의 수청을 거부했다고 하더구먼 그래서 노여움을 받아 윤간을 당하고 돌아버렸대 하긴 그 덕분에 우리들에게까지 차례가 돌아오겠지만 현무의 눈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 지극히 상상하기 싫은 지극히 두려운 어떤 사실을 생각한 것이다 이놈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말보다 행동이 앞섰다 어느새 음단패설을 짓거리던 그들 앞에 나타난 현무는 그대로 그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있었다 쾌 쾌 다 당신은 누구요 아닌 밤의 홍두깨라고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괴한이 다짜고짜 자신들은 한 손에 잡아 치켜든 채 흔들어 대고 있었으니 그들은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는 무슨 일인지 자신들을 금방이라도 잡아 먹을 것처럼 무서운 눈빛을 뿜어내며 다그치고 있었으나 정작 그들은 영문을 모르고 있었으니 그저 대답도 못한 채 캑캑 거리고만 있을 뿐이었다 이에 비로소 현무는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마혈을 제압한 후 비교적 한적한 모퉁이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들 중 상황을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자의 혀를 풀어주었다 이놈 이 자리에서 죽기 싫으면 당장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 비록 목소리는 나즈막 했지만 현무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배어 있었고 그의 눈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이에 그는 흠칫하며 몸을 떨더니 공포가 베인 음성으로 대답하였다 대 대협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뭐든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의 서곡에 갇혀있다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비로소 그는 현무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자 그는 맹렬히 머리를 회전시켰다 아 그분 말이시군요 소인도 그 그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들의 이곳에 오기 전부터 거기에 갇혀 있었으며 정신이 상이 되었다는 말만 금방까지도 미친년 운운하던 그였으나 어느새 호칭이 그분으로 바뀌어 있었다 현무가 신경질적으로 그의 말을 잘랐다 그따위 말 말고 이름이라던가 생김새라던가 그런 건 말이다 이름은 잘 모르 없고 용모는 그야말로 경국지색입니다 이목구비 어느 하나 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답답한 마음의 현무는 그의 말을 다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에이 그만두거라 그곳의 위치가 어디냐 그는 황급히 자리에 일어나 중앙구근의 한 채의 붉은 건물을 가르쳤다 바로 저곳입니다 붉은색이고 가장 밝은 곳이니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어느새 현무가 그의 마열을 제압해 한쪽에 던져 버린 후 그가 가르친 방향을 향해 몸을 날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현무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빛이 있었다 마치 한성처럼 차갑고 강씨처럼 아무런 감정도 흘러나오지 않는 음습한 빛의 눈빛이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부예경 1004 1999년 8월 22일 1451 269 라인 마치 한 줄기 현무의 신형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사실을 망각했다 몸을 숨긴 채 은밀히 움직여야 하는 자신의 상황과 아직 이곳의 내막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단지 그를 지배하는 것은 겨우 수백장에 불과한 그 곳까지의 거리가 무척 길다는 느낌과 계속하여 중얼거리는 답답한 마음뿐이었다 아! 제발 유소저가 아니길 오! 하늘이여! 단숨에 수백장의 거리를 가른 현무의 신형은 그대로 수십 명의 대안들이 서성거리고 횃불이 유난히 많이 밝혀진 붉은색 건물의 문을 뚫고 들어갔다 으헉! 이게 웬 병고냐? 어떤 놈이냐? 서곡 안에는 거의 십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갑자기 몸을 통째로 부수며 쳐들어온 그 안에 출현해 모두들 깜짝 놀라며 웅성거렸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험악한 눈빛으로 수중의 변기를 꺼내는 자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좌중은 이내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으니 이는 그 괴안의 눈빛이 마치 주위의 모든 사물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차가웠고 그가 흘리는 기세가 마치 폭풍처럼 그들 모두를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무의 시선이 좌중을 흩어 나갔다 내부에는 모두 십여 명 정도의 무사들이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중앙의 낡은 침상을 주위로 모여있었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발가벗은 여인의 다리 사이에 한 사내가 엉거주춤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의 음성이 침묵에 쌓인 장례를 울려 퍼졌다 싫어 아프단 말이야 저리 비켜 좌중에 얼어붙은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리치며 상체를 일으키는 여인 하지만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현무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다 머리는 온통 헝클어지고 얼굴마저 지저분하게 변해 있었지만 그 모습은 바로 그가 목매에도 그리워하던 유선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대명왕실의 공주를 모친으로 두고 있으며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부친으로 두고 있는 가장 고귀한 신분의 여인 더욱이 타고난 미모와 재지로 인해 천하제일의 여인으로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있던 여인이 바로 그녀였다 그러한 여인이 지금 창녀보다 더욱 추잡한 모습으로 하찮은 사내들 가운데 치부를 드러내고 서 있는 것이다 어찌 현무로서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었겠는가 너무나 거대한 충격으로 망연자실 멍하니 서 있는 현무의 주변으로 사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자식은 뭐야 미친놈 아냐 어른들이 한참 재미를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현무는 그들의 말처럼 그대로 미쳐버리고 말았다 그의 입에서는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기괴한 소리가 토해지고 있었고 어느새 빼어들었는지 그의 우수 우수는 마구잡이로 검을 휘둘러 대는 것이었다 이에 멍청이 섰던 10여 명의 무사들은 물론이요 건물의 집기며 벽이며 천장이며 가리지 않고 마구 썩은 집단처럼 베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의 광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너무 공포스러운 광경에 그저 입을 벌려 소리만 질러대고 있던 유선을 한팔로 감아든 채 무너지는 서곡을 벗어난 그의 신형은 그대로 어리둥절하고 있던 주변의 무사들 사이로 이동해 갔으며 그 순간 팔다리 등 6편이 허공으로 마구 튕겨나가는 목구린견의 참상이 계속되었다 우우우우우우우 너무나 구슬프고 너무나 처참한 현무의 장소 장소 소리에 계곡 전체가 찌렁찌렁 울렸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마구 소리치는 한 발가벗은 여인과 그의 광태를 벗어나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가는 수많은 무사들이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건 분명 현대협의 소리가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이토록 비통한 소리가 울음보다도 통곡보다도 더욱 비통한 현무의 장소 소리에 계곡 입구에서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던 취향과 검천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단지 듣기만 하여도 모골이 섬찟해질 정도로 짙은 슬픔이 배어있는 그 소리에 모두들 안색이 일그러졌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가보자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분간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은 거의 동시에 계곡 안쪽을 향하여 신형을 날렸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은신술도 뭐도 필요 없었다 그저 안쪽 안쪽으로만 달려갈 뿐 바로 그때 콱콱콱 하며 마치 천지가 몽땅 무너지는 듯한 괭음이 들리더니 계곡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다 와르르 쿵쾅쾅쾅 연이은 폭발 소리와 함께 계곡의 분지를 지탱하고 있던 양쪽 암벽이 통째로 무너지며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들이 마구 허공으로 날아다녔다 으흑 이런 황당한 일이 추양과 검천은 자신들의 머리 위를 덮쳐오는 바위 덩어리들로 인해 정신없이 뒤로 물러서면서도 이처럼 갑작스런 병고에 모두들 혼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럴 수밖에 이와 같은데 폭발은 그들로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 함몰되고 있는 계곡 안에는 그들 주군의 유일한 후예와 이제 막 존경심이 들어가던 현물한 청년이 있었던 것이다 폭발과 함몰은 그 후로도 거의 이각여 시간 동안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수많은 원원들을 삼킨 채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언제 그곳에 계곡이 있었는지 흔적마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수백 장 이상의 깊이로 묻혀버린 철모산의 이름 모를 계곡 냉정할 정도로 그곳으로 다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밤에 음습하던 분위기와는 달리 찬란한 아침 햇살 아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그 생명의 빛으로 대지가 충만해지고 있건만 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인의 사내들은 마치 화석이라도 된 듯 그자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정사대전에 심력을 쏟고 있는 주군의 염려를 덜기 위해 그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현물을 만나 이곳으로 달려왔건만 이젠 그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아! 이제 어찌 주군의 낮을 다시 볼 것인가 그리고 그의 인행들을 더욱이 그들을 지금 꼼짝 못하게 올가매고 있는 것은 바로 대폭발 직전에 들려왔던 현무의 장소 소리였다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결코 들어보지 못한 지극히 비장하면서도 구슬픈 기나 긴 웃음소리 하지만 아무리 비통하더라도 그들이 언제까지나 무너진 계곡만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 마침내 추양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일단 가세 죽더라도 주군 앞에서 용서를 빌며 죽고 현대협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무휴대협이나 남궁여협에게 사실이라도 알려주어야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서서히 옮기고 있는 추양과 검천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단지 이 불행한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무거운 마음만 가득할 뿐 이 시간 대명 황제가 거주하는 금능 지역에는 거센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평상시 고관 귀족들의 화려한 행차와 거들럭 거리는 위세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일반 백성들의 부러움과 질시의 눈빛으로 떠들썩하던 널따란 관도상에는 오직 중무장한 채 어디론가 화급히 달려가는 무수한 병사들과 황실로 향하는 대로변을 촘촘하게 감싸고 무서운 눈빛을 번득이는 무사들만 존재할 뿐 일반 백성들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문득 대로변에 있던 한 저택의 창문이 미미하게 열리며 그 사이로 겁에 질렀으나 호기심을 참지 못한 눈동자가 하나 나타났다 그리고 바로 그의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어떤가 아유 말도 맑게 온통 병사들 뿐이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오랑캐라도 쳐들어왔다는 말인가 허허 이 사람 소식이 깜깜이구만 오랑캐가 아니라 역모라네 역모 아니 역모란 말인가 누가 무엇 때문에 그것이 글쎄 유시세가라 하네 믿기지는 않지만 에이 설마 그 충절의 상징이자 황실의 인척인 유시세가가 설마 역모를 꾸몄을 것이라고 여하튼간 지금 저 많은 병사들이 모두들 장군부와 유시세가로 향하고 있다고 하더구만 중원의 하늘이자 만인지상인 대명황제 홍무제 주원장이 제왕지검을 빼어들고 소리쳐 외쳤다 역적 유천학 유인철과 그 모든 식솔들은 단 한 명도 빼지 말고 금부로 압송하라 반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참할 것이며 그들이 거쳐하던 곳은 초토화 시켜버려라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황제의 지상명령 그리고 그 파문은 삽시간의 급능을 뒤덮고 중원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황제여 어찌 저를 저희 유시세가에게 이러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녕 어찌하여 한동안 황제의 친위병들과 대치하던 대장군 유인철이 마침내 비통한 외침과 함께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고 그러자 주인의 죽음으로 구심점을 잃은 장군부와 역시 유천학을 필두로 핵심 세력이 대부분 빠져나간 유시세가는 제대로 저항해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처참할 정도로 배멸되어버렸다 오직 황태자의 간원으로 유일하게 유시세가의 안주인 선해공주만 구 중공궐의 깊은 별궁 속에 감금되었을 뿐 금능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거대한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었건만 정작 이때 유시세가의 주인인 유천학은 이로부터 수천열이 떨어진 사천의 접경지대에서 도객과 풍사 등 측근인물들과 당장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공우산의 전투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었다 해외의 세의 침입과 흑천마왕의 출동일이 가까워 짐에 따라 더욱 다 급해진 정파연합은 마침내 공우산을 향해 핵심 전력들을 이동시키기 시작했고 이를 감지한 짐마부 측도 전력의 태반을 공우산 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마침내 공우산을 중심으로 공전절부의 대전투가 임박하게 된 것이다 선하의 흔적을 쫓고 있는 추양과 검천에게서는 아직 연락이 없느냐 예 아직 그들의 위치는 협서의 연안에서 마지막 연락이 온 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속히 그들에게 연락을 취하라 선하에 대한 추적은 당장 그만두고 복귀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유천학의 느리에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유선의 흔적을 발견했다니 추양과 검천이라면 금방이라도 그녀를 데리고 올 줄 알았건만 그들이 떠난 후 건 한 달이 되도록 그녀를 데리고 오기는커녕 소식마저 끊어졌다니 그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나왔다 휴 왜 이리 모든 일이 꼬인다는 말인가 금능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보다 못한 도객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을 하였다 가주 너무 심려 마십시오 머지않아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의 전력은 진마부 정도는 일시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유천학의 휘와 도객과 풍사 등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여전히 믿음직스러운 수화들이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을 강력한 투지가 엿보였다 그의 입이 다시 열렸다 그렇군 지금 내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모든 것이 다 유리한데 그래 휘와 무사들은 모두들 이동하고 있는가 이에 한치도 어김없이 비로소 유천학의 입가에는 만족한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좋군 그대들은 들으라 우린 이번 전투를 마지막으로 중원무림에 관한 것은 북극맹주와 유무철에게 맡겨두고 모든 것에서 손을 뗀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통쾌하게 싸우되 결코 죽지는 마라 예 가주 명심하겠습니다 주군의 실에 실의에 실망도 했을 법하건만 그들은 그러한 내심을 전혀 내색하지 않을 정도로 충복들이었던 것이다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부외경 배고 1999년 8월 22일 14 52 280 라인 짙은 암흑 속 현무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으으 머리야 우선 머리가 깨어질 듯 아팠고 한동안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러다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으음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누워 있지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마구 날뛰다가 얼핏 화약내음을 맡았고 대폭발의 초기 본능적인 위기감으로 황급히 몸을 날려 부근에 물을 토해내고 있던 샘에 몸을 던지던 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비록 목전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에 불과했지만 그 이면에는 추원에게서 얼핏 들었던 지하수맥에 대한 생각이 작용하고 있었고 결국 그러한 현무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탓인지 그 물길은 깊고 깊어 현무는 끝없이 빠져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깊은 물속까지 느껴지던 대폭발의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 자신이 무언가 거센 흐름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의 품에 안고 있던 유선을 더욱 단단히 껴안았던 것 같았다 그렇다면 유소전은 갑자기 떠오른 유선의 생각의 현무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다시금 통증이 밀려들었다 온몸이 성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았다 암흑 속이었지만 우측으로부터 일장여 거리에 희뿌연 물체가 시선에 들어왔다 사람의 형체였다 현무는 통증을 참아가며 그 물체를 향해 기어갔다 물컹 역시 사람이었다 그것도 성숙한 여인의 나체 현무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더듬었다 빛이 너무 미약해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유선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새삼 잊고 있었던 슬픔과 분노가 되살아났다 죽일 놈들 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너희들과 한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유선을 파괴시켰던 자들은 분명히 함정을 파놓고 그들을 기다렸다 아마 장소에 대한 정보도 일부러 흘렸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렇다면 자신과 추양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들의 소행이 분명할 터 하지만 현무로서는 그러할 만한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추측해낼 수 없었다 으 응 유선이 미약한 신음소리를 흘리며 몸을 약간 꿈틀했다 이에 현무가 생각을 중단한 채 황급히 그녀를 안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혼절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러고 보니 그녀의 몸이 무척 차가운 것 같았다 이크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나 무공도 상실한 상태에서 차가운 물에 적셔지고 역시 차갑기 그지없는 동굴바닥에 누여진 유선의 상태를 잠시 망각했던 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현무는 황급히 그녀를 건조하고 평평한 곳에 눕히고 추궁과혈을 시작했다 자신 역시 수없이 부상당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모두들 찰과상인 것 같았고 내공을 끌어올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다 생전 처음으로 접해보는 여인의 나체 그 여체의 구석구석을 누르고 주무르며 길을 타동시키고 있었지만 현무는 별로 흥분되지 않았다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그러기에 지금 처한 그녀의 처지가 더욱 더 가슴 아팠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손길 손길마다 자신의 따뜻한 정을 담아 그녀의 전신에 온기를 불러 일으켜 주었다 그러기를 반시진 정도 마침내 그녀의 몸 상태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고른 호흡을 내쉬며 잠에 빠져든 것 같았다 현무는 그녀의 몸에서 손을 뗀 후 추궁과혈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른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입혀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가부자를 틀며 운기조식에 들어갔다 외상이야 별것 아니었지만 심적으로 타격을 입은 상태로 장시간 차가운 물속에서 있었고 미처 조식을 못한 상황에서 유선을 추궁과혈 해주느라 상당한 원기 소모를 겪었기 때문이었다 한동안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이미 망가져버린 유선에 대한 연민과 그녀를 그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무린맹의 영웅대회에 대한 걱정 등 마음의 평정을 깨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차츰 평정심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무리 마음속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초궁무에를 바탕으로 한 그의 마음 공부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차츰 성숙되어 이제는 건 사갑자 반에 이르는 그의 내공은 곧바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신체 곳곳을 돌며 경락 사이에 분산되었던 기들은 모아 체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반시진 정도 마침내 그는 온몸 가득히 퍼져오는 활력과 물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운기 조식을 마칠 수 있었다 물론 외상 외상 이하 아직 완치 완치 되지 않았지만 그가 행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현무는 우선 유선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다행히 그녀는 고른 숨을 내쉬며 단잠을 자고 있었다 이미 초궁과 혀를 통해 기력을 회복하였고 비록 동굴 안의 공기는 조금 차가운 편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겉옷을 입혀준 탓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듯 하였다 음 다행이군 현무는 잠을 자고 있는 유선의 머리를 한 번 쓸어준 후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일단 어떻게 하든지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급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동굴 내부는 빛 하나 새어 들어오지 않는 암흑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현무로서는 이미 어둠에 익숙되었고 또한 운기 조식을 통해 완전히 기력을 회복한 탓인지 그가 천안통을 운용하자 희미하게 남아 주변의 광경이 드러났다 그들이 위치한 곳은 광경이 10여 장 정도 되는 지하광장으로 우측에는 그들이 빳빳아져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 조그마한 모치가 형성되어 있을 뿐 사방이 완전히 막힌 폐쇄된 공간이었다 현무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감돌았다 그럴지 모른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막상 폐쇄 공간이 확인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설상에 나오는 피수주 피수주도 없는데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이러한 공간에 물이 차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외부와 연결된 곳이라고는 유일하게 자신들이 들어온 물길 뿐인데 당초 자신들이 들어온 입구는 수십 장 깊은 곳에까지 전해왔던 충격과 열기로 보아 필이 막혔을 것이고 다른 물길은 과연 얼마나 먼 길을 돌아 다시 지상과 연결되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 생각한 현무의 입에서는 자연 한숨이 터져나왔다 휴 어쩌다 운이 좋아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황은 더욱 안 좋쿤 그야말로 진퇴양란 진퇴양란이라 그대로 버티자니 아무도 알 수 없는 지하의 폐쇄 공간에서 아사 아사 아니면 질식사 질식사요 그것이 싫어 탈출을 하려 하다가는 십중 구익사 익사 당할 운명이었던 것이다 현무로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물길을 택해야겠지만 사실 동정어에서부터 물길에만 들어가면 죽을 꼬비를 겪었던 그로서는 선뜻 물속에 뛰어들고 싶지가 않았다 바로 그때 끈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유선이 깨어났다 아유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왜 이리 깜깜해 현무가 반가운 마음에 그녀에게 다가섰다 유소저 정신이 드오 깜깜한 암흑 속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사내의 음성에 유선이 깜짝 놀라며 앉은 채로 뒤로 물러섰다 당 당신은 누구세요 놀라지 마시오 나 현무에다 현 무 라 글쎄 어디서 들어본 것은 같은데 하지만 그녀의 음성은 자신이 없었다 현무는 답답한 마음에 한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나 현무를 모르겠소 바로 유소저에 의해 몇 번씩 목숨을 구했고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진마부에서 추천상 대협을 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였던 현무에다 현무가 다가옴을 느꼈는지 그녀 역시 주춤 주춤 뒤로 물러섰다 현무의 눈에는 그녀가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싫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난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또 내 옷을 벗기고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죠 이러한 유선의 반응에 현무는 그만 탄식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토록 총명하고 그토록 고귀하던 그녀가 미쳐 버릴 정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는가 어쩌면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를 기다리며 구하려 오지 않던 그를 원망하였을지 모른다 아! 어쩌다가 그대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요 어쩌다가 절망보다 더욱 깊은 그의 탄식 그의 탄식에는 자책과 회한 울분과 연민 등 온갖 극한 감정들이 가득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무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아 안심한 탓인지 중얼거리듯 말을 하는 유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쩌면 당신은 좋은 사람일지 모르겠군요 어쩐지 당신에게는 마! 음을 편안하게 하는 기운이 흘러나와요 언젠가 그처럼 편안한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도 같은데 후훗! 나는 도대체 누구죠? 누구이길래 이렇듯 항상 아프고 항상 두려워해야 하나요? 왜 사내들은 나만 보면 역겨운 눈빛을 빛내며 나에게 달려드나요? 도대체 누구이길래? 처음에는 그저 중얼거리던 말투가 어느덧 흐느낌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녀의 어조와 말투만은 전혀 미쳤다 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현무는 마치 그 전에 유선을 대하는 것 같았다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과 고요함 그리고 은연 중 현무에게서 흘러나오는 편안한 기운이 그녀의 마음을 잠시라도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준 것 같았다 이에 현무는 그녀에게 다시 다가섰다 울먹이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다시 다가선 순간 유선의 눈빛이 다시 돌변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새파란 광기 광기가 번득거렸다 다가오지 마 이 더럽고 비열한 짐승보다 못한 놈 나를 미학으로 중독시켜놓고 강제로 범하다니 내 언젠가 내 놈을 죽이고야 말겠다 현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평소에 그녀와는 전혀 다르게 한기를 풀풀 날리며 온갖 험악한 말을 내뱉는 그녀의 언동이는 그 당시에 그녀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이에 현무는 짙은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다급하게 말을 하였다 유선은 유선은 어느새 태도를 도련하여 미친듯이 웃기 시작했다 호호호호 사내놈들은 다 똑같아 그저 짐승처럼 달려들기만 하는 내 놈도 피리 마찬가지일 거야 말은 부드럽게 하나 내가 속을 줄 알고 그러면서 그녀는 발악적으로 옷을 벗어 버리는 것이었다 아니 유소저 왜 그러시오 현무가 깜짝 놀라며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러나 이러한 현무의 행동의 유선은 마구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것이었다 싫어 다가오지 마 이젠 싫단 말이야 현무는 부득불 다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의 무공으로서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비록 그녀가 옷을 벗어 버렸다 할지라도 지하광장의 암흑이 적절히 시야를 가로막아 주고 있었고 단지 혈도를 점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왠지 그녀에게는 손을 쓰기가 싫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선의 발작이 멈추지 않았다 현무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지만 칠흑 같은 암흑이 이번에는 오히려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듯 그녀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내 달리는 것이었다 앗 멈추시오 이를 보고 있던 현무가 기겁하며 황급히 그녀를 향해 몸을 날렸다 비록 엉겁결에 몸을 날렸지만 그의 신형은 그야말로 번개가 탔다 번쩍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곧바로 거의 동굴벽에 한치 정도에 이른 유선의 등 뒤에 나타나 그녀의 어깨를 잡은 것이다 미끈 하지만 옷을 입지 않은 유선의 몸은 그대로 현무의 손길을 빠져나가며 그녀의 몸은 곧바로 동굴벽과 거세게 부딪혔다 쾅 압 이미 무공을 상실한 유선이 그저 공포감에 휩싸여 무작정 달리던 충격 그대로 벽에 부딪혔으니 무사할 리 없었다 흡사 동굴 전체가 울리는 듯한 것엔 충격음과 함께 유선은 짧은 단발마의 비명과 함께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이런 황당한 일이 현무는 다급히 쓰러지는 유선의 몸을 부축했지만 그것엔 충격음과 비명소리로 인해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다 그녀의 머리가 3분의 1은 날아가 버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강한 후회감이 들었다 사실 그의 무공으로서는 아무리 유선이 빠르게 달리고 그녀의 피부가 매끄러웠다 할지라도 붙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혹시나 그 과정에서 그녀가 다칠까봐 어깨를 잡아가는 손길에 힘을 뺐던 것인데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부회경 106-1999년 8월 23일 12-52-261 라인 유소저 정신 차리시오 염려와 후회감에 가득 찬 현무는 급하게 소리치며 유선의 이마 부분을 만져보았다 그러나 웬걸 정작 유선의 이마는 태산처럼 부풀어 오르고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현무가 걱정한 것처럼 깨진 것은 아니었다 이에 현무는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척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사실 그 강도와 충격음으로 미루어 볼 때 유선이 말장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유선의 상세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 현무는 이러한 의문들 이 마음속에 가득했지만 유선은 품속에서 외상약을 꺼내 그녀의 이마에 발라준 후 다시 겉옷을 찾아 그녀에게 입혀준 후 조금 떨어진 평평한 곳에 눕혀주었다 허허 아무리 정신이 없다고 무작정 벽을 향해 돌진하다니 새삼 다시 솟구쳐 오르는 그녀에 대한 연민 그리고 가슴 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애틋함의 현무는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서서히 밟기를 방금 전 유선이 부딪혔던 벽으로 옮겼다 단 하나의 가능성도 놓여서는 안 될 상황이었고 어찌되었건 의혹은 해소해야 했던 것이다 벽에 도착한 현무는 우선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손을 들어 감촉과 겨를 직접 만져보았고 톡! 톡! 하며 가볍게 두드러보았다 하지만 벽면은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평범한 바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어허 그럴 리 없을 텐데 단순히 평범한 바위라면 도저히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리 없을 터 현무는 이번에는 손에 일성 정도 공력을 실어 벽면을 가격해보았다 퍽! 그의 수장과 동굴벽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손으로부터 반발력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느낌은 조금 기이했다 분명 보통 바위인데 일반 바위를 칠 때와의 감촉이 조금 달랐다 이번에는 삼성의 공력으로 벽을 향해 일권을 날렸다 파앙! 둔탁하지만 조금은 맑은 충격음이 동굴 안을 울렸다 특이한 감각이 조금 강해진 것 같았다 단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마치 석벽을 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고 손에 느껴지는 반발력도 예상보다 훨씬 미약했다 설마 그 딱딱한 바위에 탄력이 있어 충격을 일부 흡수했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결과는 분명해진다 즉 그 동굴벽은 땅속 깊은 곳에서 서로 연이어진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아니고 석벽처럼 얇은 바위로 구성되어 있었고 더구나 그 뒷부분이 비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추론한 현무의 눈빛은 강렬히 빛났다 진퇴양란의 공경에서 한 가닥 희망을 읽은 것이다 하지만 현무는 벅차오르는 마음을 진정한 채 이번에는 허리춤에서 검을 꺼냈다 그리고 검의 공력을 집중하였다 서서히 벽면을 향해 밀려드는 검 막강한 공력이 주입된 검에서는 암흑 속에서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새파란 빛의 광채를 뿜어내었다 그러나 현무는 그 빛을 보지 못했다 손끝에 느껴지는 감각을 최대한 읽기 위해 눈을 감아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치치지 검이 서서히 벽면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무리 막강한 공력이 주입되었다 하지만 평범한 청감검인 탓에 쉽게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 조금씩 벽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푹 하며 검이 쑥 들어가는 것이었다 마침내 현무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후후 좋군 현무는 입가에 만족한 미소를 머금고 검을 회수했다 그러자 검이 빠져나왔던 부분으로부터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 이 아닌가 현무의 입가에 머금은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빛이 새어나온다는 것은 그 벽면 뒷부분이 자연적으로 단순히 생겨난 공간이 아니거나 최소한 외부와 연결된 틈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건 미소와 함께 점차 희망이 짙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정파연합과 징마부의 모든 전력이 공우산으로 향하고 있었고 정사 중간의 세력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한 무리들이 역시 공우산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거기에다 대망무립년의 핵심 세력과 황실의 최정의 친환금 검위사대 마저 은밀하게 사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였으니 그야말로 천하의 이목은 온통 사천의 서부에 위치한 공우산에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상황 변화는 현무를 추종하던 무리들이 응가하고 있던 운남의 성림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바로 하루 전 남해의 긴 여정길에서 돌아온 천해옥인 남궁화는 미처 여행의 노독도 풀지 못한 채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인 현무의 행로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곧바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미 그들의 무리는 당초에 있던 사천당문의 무사들의 남궁화의 남궁회가의 인물들과 진마부의 무사 그리고 새로이 북해신궁의 파견대까지 합류하여 건 7,8천에 이르는 대부대로 변신하여 있었기에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도 수십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회의의 주제는 남궁화가 담당하고 있었으니 어찌 보면 갸날프게까지 보이는 20대 초반의 아름답기만 하는 소녀가 기라성 같은 무인들을 주도하며 회의를 일사불란하게 주도하고 있는 모습은 중인들에게 미묘한 감동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어찌되었건 이제 공우산의 전투는 단지 무맹과 진마부간의 전투라기보다는 중원무림은 물론 천하의 운명을 가름하게 될 중대한 전투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전투의 승패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당장의 전력으로 보면 무맹과 유시세가가 합류한 정파연합의 전력이 우세하다 할 것이나 여기에는 활강시와 공포의 흑천마왕이란 변수가 개입되어 있으며 양자간의 이전 투구를 노리는 해외의 세들 그리고 단지 유천하게 제거 이상의 목적을 지닌 듯한 침황금검이사대까지 집결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어쩌면 최강의 전력으로 생각되는 신비각과 수수께끼처럼 사라져버렸던 혈루와 현천부 실종된 젊은이들 지금 천하는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남궁화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그녀의 총명한 머리에서 추론한 사실을 조합하여 당금의 상황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마쳤다 하지만 비록 그녀의 설명이 간단하였다 할지라도 그녀가 말한 내용이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그들 모두가 당대에 손꼽히는 고수들이었고 일파의 수장들이었지만 그들은 미처 당금의 상황이 그토록 복잡한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따라서 남궁화의 설명이 끝나자 좌중은 일제히 서로 간의 의견을 구하느라 떠들썩한 북새통으로 변해버렸다 바로 그때 좌중의 이러한 소란을 일거해 제압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있었다 모두들 조용히 하세요 이것이 떠든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아름답기 그지없는 미성이었으나 마치 얼음장같이 차가울 뿐만 아니라 크지는 않았으나 개개인의 뇌리 속으로 박혀드는 음성 이에 좌중의 모든 시선은 목소리가 났던 곳으로 집중되었다 그는 무척이나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마치 차가운 얼음조각처럼 싸늘해 보이는 40대 초반 정도의 중년밑으로 바로 해외은 일세력의 하나인 북해신궁의 주인인 한빙선자 설수연이었다 그러자 좌중은 더욱 고요해졌다 그녀라면 충분히 큰 소리칠 수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좌중에서 그녀와 맞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패황추천상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녀의 한마디에 좌중이 조용해 지자 설수연은 만족한 듯 비교적 부드러운 시선으로 남궁화를 바라보았다 이제 보니 남궁용수는 연하들 부럽지 않은 딸을 두었구나 그래 내가 상황은 제대로 본 것 같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 굳이 시간도 없는데 중론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곧바로 결론으로 들어가자구나 이에 남궁화는 좌중을 살펴보며 잠시 망설였다 설수연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좌중에는 그녀로서는 감히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자 설수연이 한쪽 구석을 보며 소리를 쳤다 춘을 그니 그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 마도의 제왕이라던 그대의 패기가 모두 사라져버렸단 말인가 한쪽 구석에서 어쩔 수 없다는 너털 웃음이 터져나왔다 허허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를 왜 또 걸고 나온다는 말인가 그래 설궁주의 말이 백번 지당한 것 같소 여기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남궁화의 식견을 벗어날 수 없으니 수십 명이 모여있건만 그 중에서 가장 배분이 높은 두 사람이 나서자 다른 사람들은 비록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남궁화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보잘것 없는 소녀를 그토록 믿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병법에서 이르기를 가장 무서운 세력은 노출되지 않는 세력이라 합니다 물론 당금정세에서 단 하나도 무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지만 소녀는 그 중 가장 경계해야 할 세력은 바로 어둠 속에서 전혀 흔적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세력이라 생각해요 과연 그들이 얼마만한 세력을 지녔는지 그리고 무엇을 노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필이 좋지 않는 목적을 지녔을 터 우리 역시 전 세력을 공우산 일대로 투입하되 일부만 노출시킬 뿐 핵심 전력은 최후의 세력이 모두 밝혀지고 난 후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생각에 다른 의견이 있나요? 그렇다면 정파연합이 몽땅 대멸되더라도 지켜보아만 한다는 말입니까? 남궁화가 시선을 돌려 바라보니 그는 바로 소리마원의 검은이었다 남궁화는 그를 향해 빙근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그래야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 중 일부를 빼어 돌릴 생각이에요 아니 어떡해요 죄송해요 검 대협 그건 기밀이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남궁화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한참을 더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본적인 구상이 모두 끝나자 그녀는 일사불란한 지휘를 위해 지도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좌중은 모두 찬동했다 전투를 앞두고 지휘계통을 명확히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 하지만 지휘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왕설례가 많았지만 결국 추천상과 설수현 등이 일방적으로 남궁화의 의견을 지지함으로써 총대장은 천지객 현무 좌우 태상장로는 추천상과 설수현 군사는 남궁화 등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그 자리에 없는 현무가 총대장으로 된 것이 의외라 할 수 있었두나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들 현무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있을 리 없었고 태상장로나 군사에 대해서도 거의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 자 그럼 총대장이 귀환할 때까지 직무대리로서 군사인 저 남궁화가 지휘하겠어요 출동 시기는 앞으로 정확히 12시 진 후 행군 대열과 경로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알려드릴게요 그럼 모두들 철저한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마무리 짓고 자신의 숙소로 돌아온 남궁화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 없었으니 이는 오직 현무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듣자니 뻔히 함정인 줄 알면서 달려 가버린 그 특히 그것이 다른 여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하였고 유선에 대한 짜증이 일어났다 참네 벌써 몇 번째야 좀 얌전히 있지를 못하고 말썽만 피우고 이두니 그리고 오빠도 그렇지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서 꼭 그녀를 구하기 위해 뻔히 사지인 줄 알면서도 가다니 문득 남궁화는 현무가 못 견디게 보고 싶어졌다 수천리에 이르는 남해에 그 여로마침내 그 힘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며 수고했다고 자신을 꼭 안아줄 현무에 밝은 미소를 기다렸는데 정작 그는 다른 여인을 구하기 위해 사지로 뛰어들었다는 소식뿐이니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는 한숨이 터져나왔다 휴 천하가 평안에 진다 할지라도 내 곁에 그이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부외경 107-1999년 8월 23일 13-01-230 라인 바로 그때 인기척이 들리며 3명의 꽃다운 여인들이 들어왔다 하아 내 그럴 줄 알았어 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듯 의연한 척 행동했지만 여기에서 혼자 궁상을 떨고 있다니 추수빈이 가장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부캐신녀 설지와 그녀 못지않는 미모를 지닌 또 다 는 소녀가 함께 있었다 어서들 와 남궁아는 얼른 표정을 밝게 하며 그녀들을 맞이했다 추수빈이 다가와 남궁아의 손을 꼭 쥐어 주었다 하아 너무 걱정하지마 그분은 비록 수많은 역경을 겪었으나 오히려 더욱 늠름해진 모습으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곤 했잖아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럴 거야 난 그렇게 믿고 있어 그래요 언니 형공자님은 반드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남궁아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떼어난 미모의 은연 중 한없이 깊은 정신적 수양이 느껴지는 여인 그녀는 바로 자신이 이번 남해행에서 만나 친해진 두 명의 여인 중 하나로 남해 보타함의 직전 제자 이자 보타함의 백여 제자들을 이끌고 합류하게 된 소아란 여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바로 현무에게서도 들었던 항주 소아로의 루주이자 현무에 최초의 연인이라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소아였던 것이다 문득 남궁아는 그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들의 현무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결코 못지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들은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후후 그래 그이는 반드시 무사히 돌아올 거야 그리고 유선이 또 무슨 잘못인가 잘못이라면 오직 오빠를 사랑했다는 그것뿐이지 보장된 모든 신분과 부귀 영화를 벌일 정도로 그러자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래서 다른 세 명의 여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들 중 부캐 신녀 설치가 가장 나이가 어리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이한 점은 남궁아를 비롯해 다른 세 명의 여인들이 모 두들 설치를 위해주고 은연중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바로 그녀가 현무의 친동생이라는 것이 부캐 신궁주 설수연을 통해 밝혀진 이후였으니 저희 가문은 과거 해동성국으로 알려져 있던 발해국의 적통 후예라 했어요 그러니까 발해국일 거란 오랑캐들에 의해 멸망한 후 저희 먼 조상님께서 10살의 어린 나이에 신하 신하 3명과 함께 금주 지역으로 피신해와 백가장이라는 장원을 세웠대요 그 후 저희 조상님들은 대대로 국가 회복을 위해 노심초사했으나 이 미 동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힘과 재력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채 아쉬운 세월만 보내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출타하셨던 아버님께서 황급히 귀가해서는 곧바로 이제 갓 태어난 저와 세 살이었던 오라버니를 도피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를 안고 탈출했던 사람은 바로 저의 유모로 지명되었던 설란이라는 신여였는데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던지 소녀를 외가인 북해 신궁에 데려온 바로 그 다음 날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죽기 전 그녀가 남긴 내용은 바로 아버님께서 무언가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그 직후 신비인들에 의해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저의 이모 즉 궁주께서는 그 직후 직접 금주로 달려왔지만 이 미 저의 집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폐허로 변해 있었고 흉수들의 종적은 전혀 찾을 길이 없었대요 다만 유일하게 발견한 단소로서 당시 그을린 유골더미 속에서 진천 유혼장이라는 무서운 장법의 미미한 흔적을 발견했다는데 이는 중원 5대 세가인 북궁가의 비전 장법으로 대대로 가주들에게만 전해 내려오던 장법이었으나 발견 당시 그 흔적이 워낙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북궁 세가에는 유일하게 이를 시전할 수 있었던 전대교주 북궁우가 천하무립 연주인 천라안과 함께 폭사된 이후라 결국 이모께서도 더 이상의 추적을 포기하고 만거라고 하였어요 그녀와 현무의 가문과 과거를 궁금하게 여기는 남궁화 등에게 설치가 들려주는 가문의 비화 이에 처음에는 모두들 잔뜩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으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거의 10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이 대시 가문의 불행과 태어나자 말자 고아가 되어야만 했던 현무 남매의 슬픈 사연에 모두들 눈시울을 적시고 말았다 아! 오라버니에게 이처럼 가슴 아픈 가문의 비해가 있었을 줄이야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낫겠지 그래도 뿌리도 찾지 못하는 천의 고아인 줄만 알았었는데 어엿한 왕가의 후손으로 밝혀졌고 누이 동생의 외각까지 있으니 남궁화는 이렇듯 희비가 엇갈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심이 들었다 무릇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설수형과 같은 무공고수라 하면 잘 못 보기는 힘든 일 필히 여기에는 무슨 숨겨진 음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혹시 이 일과 당금 무림의 정세와 무슨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듯 의혹을 느끼면서 남궁화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를 한번 파헤쳐보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다음날 성림의 무림인들은 남궁화의 지휘 아래 총 5대로 나뉘어는 미락의 사천지역으로 출동하였다 그리고 그와는 다르게 추수빈과 설지가 인솔하는 10인의 소녀무사들은 현무의 종적을 찾아보고 또한 그와의 연락을 위해 연안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바로 그 시간 최후의 격전을 위하여 공우산으로 이동하던 유시세가주 유천학은 병부상서이자 그의 양자인 유무철의 사자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유무철의 핵심 측근이자 부장인 당극인이란 자였는데 온몸에 피자옥이 자옥한 채 유천학의 앞에 엎드리면서 비통한 음성을 토해내는 것이었다 대인 참으로 원통하옵니다 순간 유천학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심야 심야의 현직 병부상서의 핵심무장이 피투성이로 달려온 것은 분명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의 다급한 음성이 장례를 울렸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확실하게 말해봐라 역 역모로 몰렸습니다 유대인께서 양자인 장군님과 모의하여 대명 황실을 뒤여 업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 역모라고 했느냐 유천학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고 말았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다 그렇다면 무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원 통하게도 그만 당극인이 차마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머리를 땅에 찍으며 통곡을 하고 말았다 뭐라고 무철이 죽었단 말인가 유천학이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더니 결국 깊은 탄식을 터뜨리며 주저앉고 말았다 허허 역모란 말이지 역모 황제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였군 그렇다면 새가 새가 역시 쑥밭이 되었겠지 예 그렇습니다 새가의 식솔들은 단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살해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다만 공주님께서는 현재 황궁의 한 곳에 유폐되었으며 행방불명된 군주님을 찾으러 병사들이 흩어졌다 합니다 유천학은 더 이상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씁쓸하고 허탈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역시 오승우겠지 그렇습니다 대인 그 자가 후후 그 자는 단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 자가 없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었을 터 단극인이 핏발 가득 찬 눈으로 유천학을 바라보았다 대인 아직 대인의 한마디면 들고 일어날 무장들이 많습니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도객과 풍사가 일제히 유천학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습니다 가주 어차피 더러운 누명을 쓴 것 차체에 뒤여 업어버립시다 가주 결단을 내려주소서 가주께서 일단 칼을 뽑으신다면 과거 직접 거느렸던 무장들과 천흥 장군의 휘하에 있었던 장수들은 필히 가주를 따를 것입니다 조용하던 유천학의 막사가 울분과 그의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들로 가득 차올랐다 하지만 유천학은 아무런 말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이들의 소리만을 듣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이들의 울분이 조금 가라앉을 무렵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들의 심정은 내 이해하네 하지만 이미 늦었네 영민하다는 황제가 어찌 이를 예상하고 방비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겠는가 더욱이 서로 이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미 쉬운 쉬운 잇따르지 않네 한참 힘을 회복하고 있는 북원이나 돌거리 이와 같은 내분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거고 그렇다면 다시 대륙은 풍운에 휩싸이게 될 것이네 그리고 그리고 말일세 무엇보다 난 더 이상 피를 보기를 원치 않네 황제가 나의 목을 원한다면 그대로 내어줄 뿐 도객이 참지 못하고 다시 나섰다 그건 아니 될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황실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한 일이 있다면 오직 대명을 세우기 위해 피를 흘린 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모라니요 가주 소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고 비열한 황제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내려진 유천학의 결정은 결코 번복되지 않았다 허허 이제 그만하게 이미 승부는 결정되었는데 나를 구차하게 하려는가 도객 자네는 이 길로 세가의 무사들을 이끌고 연안으로 가게 가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선화를 구해내게 그리고 그리고 말일세 어디 한적한 오지로 가서 그 애라도 편하게 살게 해주게나 황제가 아무리 잔인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이후 외조카에 대한 수배력만은 해제할 것이네 그리고 풍사 난 이제부터 내 마지막 삶을 친구인 북궁소를 위해 바치려 하네 하지만 자네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네 도객을 따라가도 좋고 아니면 개별적인 삶을 모색해도 좋네 다만 내가 역적으로 몰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따르려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들을 모아주게 개인적으로는 친구를 위하는 일이지만 대국적으로는 중원무림을 위함일세 그리고 말일세 이번 전투에서 난 결코 살아남지 않을 것이네 마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유천학의 말에 도객과 풍사 그리고 단극인 등 좌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불로 분노를 흘리고 말았다 이미 유무철이 당한 이상 유천학의 판단처럼 대세는 기울었고 저항을 하자는 자신들의 의견도 어찌 보면 최후의 발악과도 같이 구차스러운 것임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평생 주군으로 모셨던 유천학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더러운 누명을 쓰고 사라져야만 한다는 사실과 그의 마지막 지시를 거역할 수 없기에 결국 마지막까지도 그를 따를 수 없음이 그들로 하여금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었다 맹호 맹호처럼 전장을 누비던 뜨거운 사나이들로 하여금 그날 밤 도객은 세가의 무사들 중 일부를 이끌고 연안으로 떠나갔으며 풍사와 당극이는 그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천학을 따르겠다는 1만여 명의 무사들과 함께 공우산으로 다시 길을 재촉했다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부외경 108-1999년 8월 23일 1304-244 라인 빛 하나 들어오니 안는 짙은 어둠 속 마치 야수의 그것처럼 이글거리는 두 개의 눈빛이 홀로 빛을 바라고 있었다 바로 미쳐버린 유성과 함께 수백장 깊은 지하광장에 폐쇄되어버린 현무였다 이때 현무는 공력을 잔뜩 웅기한 채 동굴의 벽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바로 후면이 비어있을 것이라고 짐작한 그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의 등에는 혼절한 듯한 나신의 여인이 옷을 찢어 만든 천에 의해 굳게 묶여 있었다 그 동굴벽의 뒤편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걸 확인한 현무가 마침내 장력으로 동굴벽을 부수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예상처럼 동굴뒤가 공간이고 그 공간에 공기가 흐르고 있다면 그동안 공기의 압력으로 수압을 견디고 있던 지하광장이 급격하게 수몰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현무가 유선을 들쳐 얻고 신중하게 공력을 모으고 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반드시 단 일장에 자신들이 빠져나갈 공간을 뚫어야만 했고 그와 동시에 그 곳을 빠져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가 마음을 집중하여 운기를 시작하자 체내의 모든 기운들이 일제히 단전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단전에서 하나로 응축된 기는 다시 당문 당문과 장문 장문을 거쳐 양팔의 거골 거골과 비유비유를 통해 장심장심으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운이 극에 이르는 순간 그는 번개 같은 속도로 양수 양수를 전면을 향해 힘차게 뻗어내었다 그러자 그의 양 장심에서는 구구구구 하며 미증류의 거력이 형성돼 더니 마치 폭풍처럼 전면을 향해 밀려가는 것이었다 그 막강한 기류에 수천 년 동안 잠잠하던 지하광장의 공기들이 심하게 요동을 쳤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마침내 콰앙 하는 커다란 충격음이 들려오더니 지하광장 내부에는 희미하지만 뚜렷한 빗줄기와 함께 지하광장 내 공기들이 일제히 한 곳을 향해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뒤를 이어 광장 내의 놀라운 속도로 물이 차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다 마침내 자신의 시도가 성공한 것을 깨달은 현무는 그대로 공기의 흐름을 따라 몸을 날렸다 비록 놀라운 속도로 물이 차오르고 결국 지하광장을 다 메운 물은 다시 현무가 빠져나간 곳을 향해 밀려들 것이지만 분명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 공기가 다시 빠져나갈 외부로 향한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가 빠져나간 곳은 하나의 동굴이었다 역시 자연적으로 형성된 듯한 동굴하지만 현무는 그 동굴의 생김, 새를 살필 여유도 없이 곧바로 전방을 향해 몸을 날렸다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이미 물은 그가 있는 동굴 안을 향해 밀려들고 있는 것 같았다 한 일백여 장을 나아갔을까 동굴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이미 공기의 흐름을 따라 몸을 날리던 현무는 그 중 우측의 동굴을 향해 주저없이 몸을 날렸다 역시 공기의 흐름을 따른 것이 없다 그가 몸을 날림에 따라 물소리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그의 경공이 놀라와 미처 물이 따라오지 못한 탓이다 이리저리 이어지고 중간중간에 몇 차례나 두세 줄기로 갈라진 복잡한 미로형의 동굴 그러나 현무는 꾸준히 당초 방침대로 밀고 나갔다 그러기를 일천여 장 마침내 현무는 또 다시 널따란 지하광장과 마주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른 현무는 그대로 신형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당초 자신이 있었던 지하광장에 거의 배는 될 듯한 널따란 광장이었는데 그가 나아가던 방향 끝에는 녹슨 철문 하나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그 앞에는 하늘로부터 빛줄기 한 가닥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드며 이제는 미미해진 공기의 흐름이 그 빛줄기를 따라 위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현무는 무심코 시선을 위쪽으로 돌렸다 그 순간 태양처럼 강렬한 광선이 그의 눈을 찔러왔다 우웃 너무나 강렬한 빛줄기는 마치 그의 눈을 송구처럼 찔러왔고 이에 현무는 기겁하며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말았다 오랫동안 어둠에 익숙되어 있던 그의 두 눈은 외부로부터 직접 비춰오는 직사광선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시력에 크나큰 장애를 입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일반 무예는 물론 천안통이라는 초극묘해를 수련한 현무인지라 잠시의 시간이 흐르자 곧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허어 평상시에 늘 접하던 햇빛이 이토록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다니 안도와 탄성이 섞인 중얼거림 그러나 현무는 최소한 외부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빛과 공기만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마음이 놓였다 비록 수백 장 이상 까마득하게 높은 입구였지만 출구가 있다면 어떻게든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눈앞에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녹슨 철문에 대한 호기심이 동했다 아직 수백 장 미세땅 속이었기에 언제라도 지하수맥의 물길이 밀려들 수 있었지만 자신이 지나쳐 온 길이나 또 반대편 동굴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었기에 이곳까지 물이 차오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았다 더욱이 지하수맥의 압력이 생각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것도가 낫고 그러면 물길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말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그러자 현무는 한결 느긋해진 마음으로 천년동굴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존재하는 인공물을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텅 텅 두드려보니 그 두께는 서너자 정도 될 듯 싶었고 팍! 팍! 녹을 벗겨보니 그 두께가 1푼 오리라 이곳이 지하인 점과 그 재질이 특수한 만년한 철 만년한 철임을 감안한다면 만들어진 시기는 적어도 천여년은 되리라 더욱이 당초 철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단 하나의 흠집도 없어 오히려 철벽이라 하는 편이 더 적당했다 문득 그의 시선에 철문 상층 중앙부가 다른 부분에 비해 약간 두툼하게 튀어나온 것이 들어왔다 현무는 망설이지 않고 몸을 날려 그 부위를 수차례 가격했다 위를 덮고 있던 먼지며 녹이며 이끼 부스러기들이 분분히 떨어져 내렸다 그러자 서서히 글자 모양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럼 그렇지 이름도 없고 의미도 없는 철문 하나만 댕그라니 서 이둘리 없지 이에 현무는 퇴제를 부르면서도 행여 글자가 손상될까봐 공력을 유자 유자 결로 바꾸었다 글자 모양의 형태에는 아주 미세한 부분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자 한자 글자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현무의 얼굴은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다 당초 호기심에 시작한 일이 호기심을 채워줄 수준을 훨씬 넘고 있었던 것이다 맙소사 이곳의 강토 강토 문자라니 녹슨 만년한 철벽에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이 새겨져 있는 글자들은 바로 강토 문자였던 것이다 고대 백두산족들이 주로 사용했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기원은 은나라의 서령 문자보다 오히려 앞서고 있어 당대에 있어서는 거의 해 독하는 자가 없다고 알려진 강토 문자가 자신이 항상 걸고 다니던 현무패와 소림의 참회열에 이어 벌써 세 번째로 그의 앞에 출연한 것이다 하지만 일무선사가 적어놓은 그 강토 문자와 이곳에 새겨져 있는 강토 문자는 그 시차가 천여년 이상이었으니 현무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놀라고 감탄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현무는 끓어오르는 흥분을 애써 누른 채 그 고대어를 하나하나 해 독하기 시작했다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한 민족 백두산족의 적통 후인이여 그대는 진정 무엇이 필요하느냐 힘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곳을 열어라 천하를 경략할 지혜를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곳을 열어라 신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고 해도 이곳을 열어라 이곳에는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을 터이니 이곳을 열어 그대가 원하는 것을 취하라 무인의 길을 가든 제왕의 길을 가든 하늘의 돌을 따르든 모두 그대의 자질과 마음에 달려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위대한 당군 성조께서 그대들을 위해 예비해 둔 것이니라 다만 나 그분의 십대손 단예는 성조의 가르침에 따라 이곳에 천도 문을 세울 따름 그러나 후인이여 명심하라 그대가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단 5일에 불과하며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에 불과하니 무른 욕심이 과한 자는 당군 성조의 후예를 자처할 자격이 없도다 자 그럼 이제 그대에게 이곳 천도 비문을 개방한다 그대는 백두산족의 정통 후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하단부의 홈에 맞추고 그대의 성혈로 이를 적시라 연속되는 놀라움 그리고 의혹 이곳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모두 사실인지 자신이 과연 백두산족의 후예인지 백두산족의 후예임을 증명하는 증표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치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 한치 틈도 없는 만년한철의 두터운 벽이 천도비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건 정말 너무 공교로웠다 수백장 깊이의 지하에 만년한 철의 두터운 철벽을 발견한 것도 지극히 드문 일이었지만 그곳에 쓰여진 글자가 이 넓은 천하에 과연 몇 사람이나 알고 있을까 하는 강토 문자였으니 문득 현무는 자신이 목에 걸고 있던 현무패가 혹시 그 증표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른다 이 폐에 쓰여진 글자도 바로 강토 문자이니 현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목에 걸려있던 폐를 꺼내 글귀에서 지적한 하단부의 홈에 맞추어 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폐는 그극은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치 철벽과 한 알아두 되어 버린 듯 홈에 붙어 버리는 것이었다 이에 현무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폐를 다시 잡아 빼려 하였다 하지만 그 폐와 하단부의 홈 사이에는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 맞았기에 도무지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이에 현무는 부득불 달마형공상 흡자결을 사용해 보았다 하지만 거의 오갑자에 이르는 그의 막강한 공력에도 불구하고 폐는 마치 철벽과 하나라도 된 듯 요지부동이었다 그러자 현무는 내킨 김에 그 글귀가 지시한 대로 따라나 해보자는 마음에 약질을 터뜨려 현무 폐 주변에 자신의 피를 뿌려 보았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채 전면에 철벽을 주시하였다 그런데 진정 놀라운 일은 바로 그 순간 일어났다 흠이 하나 없이 완벽히 하나의 철벽이었고 천하의 보검으로도 흠집 하나 나지 않는다는 만년한 철의 두터운 벽이 마치 당초부터 두 쪽이 합하여 있었던 것처럼 정확히 반으로 갈리어 스르릉 하며 열리는 것이 없다 어허 이런 기사 기사가 다 있나 설마 하였지만 너무 놀라운 현상의 현무는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이왕 이렇게 된 것 갈 때까지 가자는 심정으로 성큼 그 철벽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 허공으로부터 기이한 빛이 현무의 전신에 비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현무의 뇌리에 기이한 울림이 전해져 왔다 어서 오너라 후이니어 아니 이게 뭔가 현무는 갑자기 느껴지는 신비한 울림에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부는 아무것도 없는 넓다란 지하광장으로 그 한쪽 끝에 단지 세 개의 문만이 있을 뿐 사람의 흔적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허허 너무 놀라지 마라 이건 단지 시공을 초월한 영혼의 울림일지니 이미 그대가 터득한 전심지술과 비슷한 것이니라 그러자 비로소 현무는 이 마음속 울림이 자신이 시전하던 전심지술과 비슷한 것도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심지술을 전개하며 마음속 의문을 표현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허허 나 말인가 글쎄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군 그대들이 말하는 당군성조라 할 수도 있고 그대들이 말하는 신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이라 할 수도 있지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9천만리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난 바로 이 대기 중에 있는 것일세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삼나만상 그 모든 것에 있지 난 그대들이 지칭하는 당군성조도 그대들이 그리는 신도 아닐세 그저 자연 그 자체이며 흐름이라고 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죠 난 자네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닐세 자네는 단지 자네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자신 즉 초월한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야 너무나 어렵군요 후후 자네도 언젠가 이해할 날이 있을 것일세 그나저나 이제 시간이 없네 이렇게 자네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성광 성광이 자네의 심성을 깨우친 탓하지만 이제 곧 성광이 곧 사라질 테니 말이야 자네는 저 앞쪽에 아무 문이나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네 첫 번째는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천무동이며 두 번째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천해동이며 마지막은 바로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는 천무동일세 자네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단 5일 동안 머무를 수 있네 단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단 5일 동안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네 더 이상 욕심을 부리려 하다가는 그대의 존재는 영혼조차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니 명심하게 그럼 부디 바라는 것을 얻기 바라네 마침내 현무를 비추던 빛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어쩐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머릿속을 투명한 유리처럼 맑게 해주던 빛이 얻기에 갑자기 사라져버리자 현무는 무척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방금 전의 일이 마치 꿈속같이 느껴졌다 자신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마음속의 대화 더욱이 그 대화의 당사자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 믿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였으니 현무로서는 막상 그와 대화를 나누고 또한 천도문 내에 존재하는 세계의 문에 대한 지식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꿈을 꾼 것인지 그저 마음속의 착각이었는지 하는 의문이 든 것이다 바로 그때 등 뒤에 엎여있던 유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이를 어떠해 꿈을 깨고 말았어 무척이나 아름다운 꿈이었는데 이에 현무는 반색하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유소죠 깨어 낚구려 그래 좀 어떻소 그러나 유선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새근새근 숨을 고르게 쉬는 게 다시 잠에 빠져든 것 같았다 그렇다면 아까의 그 말도 단지 잠꼬대에 불과한 것일 것이다 그러자 현무는 한편 다행으로 생각되었다 제정신이 아닌 그녀가 깨어난다면 또 다시 앙타를 부릴지 모르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심신이 무척 지친 상태일 그녀에게 이와 같은 평온한 휴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다행히 천도문 내에는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필경 이러한 기류는 그녀의 마음에도 작용했을 것 같았다 이에 현무는 훨씬 마음이 가벼워져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예의 그 세 개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절대적인 힘과 지혜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다는 세 개의 문 이들 문 앞에 선현무는 잠시 망설였다 과연 어느 문을 택해야 할 것인가 당금 혼탁한 무림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듯 싶었고 한편으로는 힘보다 앞선 것이 지혜라 지혜의 문을 선택하고도 싶었다 하지만 현무는 결국 세 번째 문을 선택했다 힘도 좋고 지혜도 좋지만 마음속 대화를 통해 현무는 이곳 천도문의 핵심이 세 번째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에게 인간의 힘과 지혜는 오히려 사소한 것에 불과할 것 같아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단 5일간의 짧은 기간 과연 그 기간 안에 하늘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였다 후후 어찌되었건 최선을 다할 도리 밖에 현무는 마음속에 염려를 잊기라도 하듯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며 마 침내 세 번째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하늘의 이치를 얻을 수 있다는 천부동 하지만 그 내부는 지극히 단순했다 그저 평이하기만 하는 일반 동굴 단지 광원 광원이 없으면서도 동굴 내에는 희미한 빛의 무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고 사방의 벽에는 역시 강토 문자로 쓰여진 글귀들로 가득 차 있을 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동굴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희미한 빛의 무리였다 비록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당초 그가 천도문에 들어섰을 때 자신을 비추었던 그 성광성광과 흡사해 왠지 마음이 평온해지고 머리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이에 현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심지수를 응용해 마음속으로 당초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초월적인 존재를 한번 불러보았다 지금 이곳에 계십니까?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느껴지지 않았다 음... 역시 되지 않는가 한두 번 더 전심지수를 시전했던 현무는 결국 아무런 반응도 느껴지지 않자 이를 포기하고 비교적 평평한 곳을 골라 자신의 등에 엎여 잠이 든 유선을 내려놓았다 여전히 알몸인 유선하지만 희미한 빛의 무리 속에 휩싸인 그녀는 마치 성녀처럼 고결한 아름다움을 바라고 있었고 그 빛들이 주는 평온함 때문인지 잠든 그녀의 입가에는 달콤한 미소가 배어 있었다 이를 보는 현무의 입가에도 흐뭇한 미소가 서렸다 어쩌면 이 동굴 속의 분위기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까지 들었다 잠시 후 현무는 동굴벽에 새겨진 글귀를 가장 잘 바라볼 수 있은 곳을 선택해 가부자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 강토 문자로 쓰여진 그 글귀들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제목도 없고 서두도 없는 글귀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글귀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1시무시일 1시무시일 석삼근무진본 석삼근무진본 1001일지 1이인 1삼 1001일지 1이인 1삼 1적식 거무개화삼 1적식 거무개화삼 1천2삼지 2삼인 2삼 1천2삼지 2삼인 2삼 대삼암 6생789 대삼압 6생789 운삼사성환호칠 운삼사성환호칠 일묘연만왕 말레용변부동본 일묘연만왕만 레용변부동본 본신본태양악 명인중천지일 본신본태양악 명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일종무종일 총 80일자에 이르고 일로 시작해 다시 일로 끝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글귀들 현문은 처음부터 난관에 처하게 되었다 한자 한자는 쉽게 해석할 수 있었지만 어기 어기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1시무시일 1일은 시작이나 동시에 1일은 시작이 아니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1이 시작이란 것은 숫자의 시작이요 근본이 시작된다는 의미 같은데 또한 동시에 시작이 아니라니 처음부터 난해한 글귀에 봉착한 현문은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하여 보았지만 결국 첫 구절부터 해석하지 못한 채 머리를 살래살래 저으며 일단 의미를 알든 모르든 끝까지 읽기로 하였다 비록 난해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었지만 이로 형용할 수 없는 현기가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그 다음 글귀들을 읽기 시작한 현문은 그 내용들이 품는 오묘한 뜻의 곧바로 모라경 모라경에 빠져들었다 사실 그 다음의 글귀들은 바로 앞에 80일자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해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난해하였지만 그래도 앞부분보다는 이해하기 쉬웠고 어쩐지 일부 내용이 자신이 그토록 고심하며 그 뜻을 음미해왔던 첨부외경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1.1은 수의 근본인 동시에 생명의 근본이 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1은 시작이나 동시에 시작이 아니니 이는 천지인 천지인 삼재 삼재를 비롯한 모든 산나만상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원리를 말하고 있음이며 진정한 시작은 완벽한 무무의 상태 완벽한 공허 공허를 의미하고 있음입니다 시공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망각한 채 오직 동굴벽 가득히 쓰여진 글귀들이 주는 심오한 의미에 빠져 들어버린 현무그리고 마치 그의 명상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듯 배고픔도 잊은 채 지극히 평온한 표정으로 잠을 자고 있는 유선 그들의 머리 위로 서서히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윤환중 리 5,280년제 천부외경 110 1999년 8월 23일 1309 293 라인 합비 외곽의 규원장 당초 퇴임관료가 세웠다고 알려진 평범한 형태의 장원하지만지 금 그곳에는 삼엄한 경비 속에 극히 은밀한 회합이 이루어지고 잊었다 바로 복면을 쓰거나 얼굴은 바뀌지만 항상 허름한 폐포로 헌칠한 몸을 가린 존 존니라 불리우는 신비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때는 폐포인의 앞에 부복한 기사 기사 복장의 한 청년무사가 한참 무언가를 보고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만은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고 존하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 자신이 직접 정의 무사 1만을 이끌고 사천 지역으로 향하고 있으며 나머지 2만에 이르는 무사들은 사천의 접경지대에 대기토록 하였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던 폐포인에게서 스산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후후 그럴 수밖에 이번 지시는 그의 의도와 정확히 합치되고 있거든 아마 그는 나의 지시가 없었다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2번 이를 결정했을 것이다 참 갸륵은 만나보았느냐 이에 갸륵 총사께서는 별도로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품속에서 밀봉된 서신을 하나 꺼내 존에게 건네주었다 그 서신은 완전 밀봉되어 있었으며 겉에는 친전 친전 조나 조나 라 쓰여 있었다 이에 폐포인은 말없이 서신의 밀봉을 뜯고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서신을 다 읽은 듯 그는 서신을 아무도 없는 뒤로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있던 청년이 잠시 망설였다 과연 그 서신을 잡아야 하는 것인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으니 허공을 나르던 서신이 어느 순간 팍 하는 소리와 함께 가루가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폐포인의 입가에 얽힌 미소가 서렸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확실히 늙은 생각답게 시세를 정확히 읽고 있군 그렇다면 한 가지 번거로움은 덜었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갸륵의 서신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던 폐포인의 시선이 그의 좌측에 실입해 있던 히뿌연 인형에게로 향했다 동영은 어떻게 된 것인가 히뿌연 영상이 잠시 흔들리는 듯 하더니 그 사이에서 기계적인 음, 성이 들려왔다 조사해 본 결과 남의 칩시 비군도와 보타함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성전무흥의 배후를 공격함으로써 그는 진태양난의 공경에 빠진 것 같습니다 폐포인의 눈에서 기광이 스며 나왔다 후후 그들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일에는 피디 성님의 조물의 기들이 개입되어 있겠군 예 그렇습니다 정사대 회전이 시작되던 당시 남궁아란 계집이 이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폐포인의 음색이 짜증스러움으로 바뀌었다 쓸모없는 것들 그래서 진즉 현물한 자를 제거하라 했건만 이젠 북해신군까지 그들과 합류했다니 채연 그러자 허공으로부터 붉은 그림자가 나타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폐포인의 앞에는 불에 타는 듯 홍의를 입은 30대 미부 하나가 나타나 있었다 호호 부르실 줄 알았어요 나타나자 말자 교성부터 터뜨리는 홍의미부 이제껏 그를 대하던 다른 인물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하지만 폐포인은 이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모두 들었느냐 이에 빠짐없이 내 생각은 전장 전장을 공우산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전장을 옮긴다 어차피 공우산에서 모든 일이 결정될 일 차체에 그들마저 그곳으로 불러들여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지요 방법은 호호 소매에게 맡겨주세요 좋다 그 문제는 그대에게 맡기지 그건 그렇고 황궁의 일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왕진의 청거로 내궁에 우리 측 사람이 3명이 들어갔고 현재 그들을 중심으로 은밀한 포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황제가 워낙 영민한지라 최대한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를 제거하고 바꿔치기를 하기 위한 준비는 완전 끝났어요 단지 그가 병권을 완전 장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 그렇다면 거사 시기는 황제가 동북지방을 정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본래는 그 병력의 일부를 동영의 무리들에게 돌리려 했으나 이젠 그럴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그 시기는 앞당겨질 것이에요 피디 이번 여름을 넘기지 않을 것이고 바로 그때 환천환천의 개개는 어김없이 시행될 것이에요 보고를 하고 있는 채연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영역했고 이러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던 패포인의 시선에서도 비교적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음 좋다 그때쯤 되면 이미 무림장악도 끝났을 터이니 설옥 일부 돌발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리 문제는 당면한 공우산의 일인데 친황금검이사대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대주는 청검낭이란 자로 바로 위천무가 출신입니다 결코 포섭이 될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대주로 오승우의 측근을 배치하였으며 우리 측 무사들도 일부 잠입되어 있는 상황으로 거기까지 이야기하던 채연은 잠시 말을 멈춘 채 신비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마침내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그런데 그는 소맥과 쾌를 뽑아보니 혼란 중에 전사할 것으로 나오더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지요 그녀의 말이 의미하는 내용은 분명했다 바로 포섭이 되지 않으면 제거하겠다는 비로소 패포인의 입가에 만족한 듯한 미소가 배어 나왔다 좋다 그대는 결코 방심하지 말고 각 세력의 면밀한 동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나에게 보고하라 필요하면 최후의 힘을 동원해도 좋다 최후의 힘이라 했습니까 반문하는 채연의 표정에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은은한 공포감과 경외감이 서려있었다 그렇다 그들을 동원하기에 그대의 힘은 아직 모자랄 터 그대는 단지 투입 단계와 그 방법만을 강구하면 된다 최연이 비교적 공손한 태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예 알겠습니다 존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림맹 본부가 있는 곳에서 겨우 40여리밖에 자리잡은 조그마한 장원하지만 그 곳에서는 천하의 모든 정보와 함께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사실들이 거론되고 있었다 심지어는 환천환천의 음모까지도 사천성에서도 가장 오즈이자 중원의 최서단 최서단에 위치한 공우산 이 산의 험난함과 절경은 가히 중원호학에 비견할 정도였으나 중원의 중심부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한 전후 좌우가 모두 험난한 산과 울창한 산림으로 덮여 있어 실제로 이를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금에 있어서 이 공우산은 중원무리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지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병장기를 휴대한 무수한 무사들이 이곳을 향하여 모여들고 있었다 특히 이곳을 찾는 무사들은 바로 공우산의 북단에 위치한 흑천음월 지동을 중심으로 하여 각기 유리한 지형을 점거한 채 각자 진영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는데 흑천음월 지동을 직접 수비하고 있는 진마블을 제외한다면 이들 중 가장 가까운 지역에 가장 먼저 진영을 형성한 세력은 바로 무맹과 유시세가 측의 전파연합이라 할 수 있었다 이들은 공우산의 우람한 전경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천주고원 천주고원의 대규모 진영을 형성한 채 호시탐탐 공격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당초 하늘을 찌를 듯 하던 이들의 사기는 최근 들어 급격히 침체되고 있었으니 이는 한 축을 담당하던 유천학과 유시세가가 이미 대명천자에 의해 역적으로 지명되었고 이 일로 인해 반 이상의 금위위 무사들이 이탈을 했다는 사실과 공우산을 향해 밀려드는 세력들이 대부분 정파 쪽에 불리한 세력들이라는 소문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흑천우 멀지동을 방어하고 있는 진마부의 무사들에 비해 양적으로는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우세한 전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공격을 미루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공포의 마무리라는 흑천마왕의 예정 출동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답답하회이다 맹주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만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금위위 무사들이 속속 대여를 이탈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무맹의 무사들 마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좌중에 있는 그 누구보다 성질이 급하고 패기가 만만한 용천비가 가슴을 탕 탕 치면서 외치고 나섰다 그러자 남노무단주인 무조건 왕 언지황이 맞장구 치고 나섰다 그렇습니다 맹주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북궁소가 좌중을 훑어보았다 이미 발언을 했던 용천비와 언지황을 제외하더라도 신기산통 제가루 상 풍내도객 갈천히 냉면무상 이청천 신공화영 등 대부분이 이들의 의사에 동조하는 기색이었다 다만 유천학과 도객 당극인 등만이 침울한 기색으로 멍하니 앉아있을 뿐 물론 북궁소 역시 생각은 비슷했다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상황 차라리 적들에게 어부지리를 줄지 언정 더 이상 전력이 약화되기 전에 한번 통쾌하게 싸워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무인 무인이기 전에 당금 중원과 정파물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결코 순간적인 가뭄으로 대세를 그드칠 수 없었다 여러분들의 의사는 충분히 알겠소 하지만 이대로 공격을 감행한다면 짐마부야 물리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결과를 노리고 있는 해외의세에게 어부지리만 안겨줄 뿐 아무래도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이러한 북궁소의 이야기에 용천비와 언지황 등은 비록 불만이 있는 것 같았으나 더 이상의 이의제기는 하지 못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무림맹의 맹주이며 실질적으로 정파연합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무사 하나가 급히 들어왔다 무엇이냐 그리의 아내도 우라를 참지 못하던 용천비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이에 그 무사는 움찔하였으나 그래도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은양님 은양님의 맹주부인께서 5천여 명의 무사들과 함께 당도해 계십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들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용천비가 그 무사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 맹주부인께서 이곳까지 오셨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서 모시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바로 그 순간 장례에는 마치 깊은 계곡의 깨끗한 시냇물 소리처럼 맑고 청아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호 고마워요 장부들이 싸우는데 안여자가 감히 나선다고 나무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소리를 따라갔다 그러자 입구 쪽에는 어느새 새하얀 백색 경장 차림에 헌칠한 중년미부가 이쪽을 향해 싱긋 웃고 있었다 마치 월궁의 선녀가 하강한 듯 우아한 자태와 현숙한 기품을 뿜어내는 여인 바로 무맹주 북궁소의 부인이자 천하에서 가장 현숙한 여인으로 손꼽히는 허무현이었다 북궁소의 우측편에 앉아있던 재갈 우상이 황급히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었다 부인 어서 이리로 앉으십시오 그러나 허무현은 고개를 살레살레 저으며 가장 끝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고마워요 군사하지만 저는 이 끝자리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좌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평소 성품으로 보아 결코 앞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궁소만은 그녀의 출연이 별로 달갑지 않은 기색이었다 부인이 이곳까지 웬일이요 왜요 제가 이곳에 오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위험하기 그지없는 전장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렇잖소 첫 얘기를 마다 않고 찾아온 그녀에게 어찌 보면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같았다 하지만 허무현은 이러한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듯 애써 생긋 웃으며 대답하였다 호호 부군께서는 아직 저를 모르시고 있군요 저도 한때는 수많은 싸움터를 누비던 강호 여인이었어요 그깟 죽음이 두려워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모른 채 하겠어요 애써 웃고는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한 줄기 이슬이 고였다 걱정이 앞서 부랴부랴 무맥래 남아있던 무사들을 추슬려 머나먼 이곳까지 찾아왔건만 정작 차갑게 대하는 북궁소의 태도에 속이 상한 모양이었다 이와 같은 허무현의 모습에 좌중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들 못마땅한 듯한 시선으로 북궁소를 바라보았고 북궁소도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았다 내 어찌 부인의 충정을 모르겠소 다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지 북궁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어요 비록 여인이나 부담 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우겠어요 남자들로 하여금 묘한 보호본능을 일으키면서도 장부 못지않게 당차게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좌중에 있던 거 모든 사람들이 기묘한 감흥을 받고 있었다 윤환중 리 5280년제 천부외경 111.1999년 8월 24일 08.39.216 라인 맹주부인인 허무현이 5천여 무사들을 이끌고 지원하러 왔다는 사실은 침체되어만 가던 정파연합의 진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켰다 5천이란 숫자야 별것 아니었지만 계속 주로만 가던 자신들의 세력이 늘어났다는 데 의미가 있었고 특히 그러한 일들이 거의 모든 무맹 소속 무리민들에게 존경을 받던 맹주부인이 직접 행했다는 사실이 더욱 무사들의 사기를 이끌어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그날 밤 재가루상이 은밀히 북궁소를 찾아갔다 맹주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고 형세를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자신의 거처를 찾아온 재가루상의 첫 마디의 북궁소는 반색을 하며 그의 손을 잡아 자리에 앉혔다 그렇소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에 몰려드는 세력 중 진마부와 우리를 제외하면 가장 강한 세력은 대망무립년이라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가장 껄끄러운 상대는 바로 친환금 거미사대라 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은 바로 그들과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 아니 군사께서는 고작 생각한다고 한 것이 북궁소의 얼굴에는 실망의 표정이 역력했다 그들이라면 단지 유천학과 금위위들을 상대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오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손을 잡으려 하겠소 재가루상이 탁자를 가볍게 치며 말을 받았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목표가 유천학을 척산하기 위해 온 것이니 우리가 그를 내어주고 대신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 이에 아무리 금능에서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천학을 보호해주고 있는 한 섣불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테니 필히 우리의 제안에 응할 것입니다 북궁소가 화를 벌컥 내며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어찌 그럴 수 있다는 말이오 그러나 재가루상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맹주 대국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정세는 유천학을 안고는 절대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에 안아도 사면초가 사면초가 인대 친환금삼 위사대마저 등을 돌리게 된다면 우린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니 서로 살아남은다 해도 역적을 비호한 인물로 낙인을 찍혀 평생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지 않았소 그런 소리를 하려거든 당장 물러가시오 당장 북궁소는 막상 화를 내면서도 자신이 왜 그처럼 사납게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었다 어찌 보면 재가루상의 이야기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였고 그 자신도 몇 차례 그런 생각을 했던 일도 잊었던 것이 하지만 막상 북궁소가 그처럼 길길이 날뛰니 재가루상도 할 일 없이 그 자리를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혼자 남게 된 북궁소는 막사 안을 빙글빙글 돌다가 밖을 향하였대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봐라 술을 가져오너라 술을 그런데 정작 술상을 들고 들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허무현이었다 왜 그리 화를 내고 있는 건지요 아 부인 마침 잘 왔소 그래 저 자가 나보다 천악을 배반하라 하지 않소 30년 사귄 천악을 친황위사댄가 뭔가 하는 자들에게 넘겨주라고 허무현이 술병을 들어 빈잔에 가득 술을 따른 후 북궁소에게 건네주었다 자 그만 고정하시고 술이나 한 잔 드세요 그 문제는 소첩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그러자 북궁소는 그녀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듯이 하여 단숨에 들이킨 후 황급하게 물었다 좋은 생각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엇이오 바로 유천학 대인을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북궁소가 손뼉을 탁치며 반색하였다 아 그것 좋은 생각 같소 그런데 저들이 과연 속겠소 허무현이 빙글에 웃으며 속삭이듯 말을 하였다 저에게 천면선자의 천면완술 천면완술이 있다면 믿겠어요 이에 북궁소가 깜짝 놀라며 반문했다 아니 정말 부인이 그 요부의 천면완술을 알고 있다는 말이오 천면선자라 함은 바로 천하무림련의 환음당 환음당의 당주로서 역 용술과 색술로 중원무림의 무수한 악행을 저질렀던 생녀였던 것이 다 호호 어떤 술법이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첩은 어렸을 적 우연히 그 비급을 얻었으나 그동안 익히지 않고 있다가 최근 강호무림이 혼란스럽게 변하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익히게 되었어요 허무현의 대답은 어쩐지 석연치 않았으나 북궁소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에게는 과거부터 자신이 모르는 재주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좋소 그렇다면 내 그 친구를 볼 면목이 없으니 부인이 제갈군사와 함께 일을 진행해보시오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당분간 몸을 피하라 설득하고요 예 걱정 마세요 유대인께는 훗날 사과드릴 날이 있겠지요 그러다 허무현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듯 북궁소를 날카롭게 주시하며 따지듯 입을 열었다 그런데 휘야는 도대체 어디에 있지요 이 애미가 왔는데도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 그러자 북궁소는 잠시 멈칫하더니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으음 내 잠시 어디로 보냈소 아니 어디로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건 묻지 마시오 여하튼 안전하게 잘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오 이에 허무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지며 한동안 북궁소를 노려보았다 결코 이제까지의 부드러운 태도가 아니었다 마치 자식 문제에 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듯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는 가벼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돌리고야 말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독백과 같은 푸념이 흘러나왔다 당신이 이렇게 비밀이 많은지 미처 몰랐군요 그게 모두 다 그어 부차림의 노인네가 나타나고부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그러한 정체불명의 사람이 당신과 휘하의 부근에 머물며 또한 그때부터 나를 기피하는 것인지 가끔씩은 당신에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몰락해 가던 북궁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당신이 맹주가 될 수 있게끔 백방으로 수소문의 영약을 구해오고 비급을 구해온 사람이 누구인데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러면서 허무현은 북궁소를 다시 보기 싫다는 듯 그대로 몸을 돌려 떠나갔다 그녀가 떠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북궁소의 입에서 가 느다란 독백이 흘러나왔다 내 어찌 그대의 노고를 모르겠소 하지만 꼭 아버님의 친구인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래도 요즘 들어 어쩐지 당신에게 무언가 가식적인 느낌이 전해오고 있으니 경계할 수밖에 하지만 휘하에 대한 것은 나도 잘 모르오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며 바로 아버님의 친구라는 그분을 따라 가버렸으니 말이오 어쩐지 알쏭달쏭한 북궁소의 독백소리 다만 그 독백소리에 서린 북궁소의 감정은 철저한 외로움이었다 여하튼 그날 북궁소는 술에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북궁소는 용천비를 불러 지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천비 지금 즉시 유천학의 막사로 가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은밀히 살펴보고 나에게 알려주게나 반드시 허무연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북궁소로서는 아무래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고 또 그와 같은 일을 단순히 방관만 하기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이다 한참 후 용천비가 돌아와 보고를 하였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허무연이 재가루상과 웬 중년대안과 함께 유천학의 막사로 들어간 후 곧바로 그의 막사에서 독액과 당극인이 나왔고 잠시 후 유천학이 나와 따라오려던 독액과 당극인을 손짓으로 재지한 후 어딘가로 사라졌으며 주인도 없는 막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참 후 허무연이 둥그런 자루를 뜬 재가루상을 대동한 채 막사를 나왔다는 것이다 잘 됐군 잘 됐어 비록 개운한 것은 아니지만 천학 그 친구도 지금 내 처지와 심정을 이해해 주겠지 보고를 받고 난 후 북궁소가 흘리는 중얼거림 그건 어쩌면 유천학에게 하는 소리라기보다는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것 같았다 아무리 바꿔치기를 하였다지만 어찌되었건 친구의 목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꼴이 되었으니 결국 재가루상은 유천학의 목을 들고 친환금 거미사대주 청검낭을 만나 한시적인 동맹을 성사시키고 돌아왔다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청검낭은 당초에는 자신들의 파견 목적이 유천학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무리민들과 연수하여 그들의 분쟁에 끼어들 수 없다고 버텼으나 대막무립년의 배후에 북원 북원이 있다는 재가루상의 집요한 설득에 마침내 대막무립년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한정해서 연수하겠다는 약조를 받아 냈다는 것이다 이처럼 허무연의 합류에 이은 친환금 거미사대와의 동맹성사는 정파연합 측에는 무척 고무적인 일로써 일반 무사들의 사기가 급격히 상승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었다 게다가 유천학에 대한 것은 상호간 극비를 유지한 터라 유천학의 부재에 따른 유시세가 직속 무사들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미약해 이제는 진마부에 대한 총공세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외 여건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북궁소의 망설임은 지속되고 있었다 맹주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속히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 사람아 어디 그게 그리 쉬운 일이던가 왜요? 이미 친환금 거미사대와 동맹도 성사되었고 무사들의 사기도 충천해 있는데요 허어 친환금 거미사대가 물론 상징성이 있고 모든 세력들이 꺼려하는 상대임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수는 겨우 삼천에 불과하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정해라 할지라도 막상 전투가 벌어진다면 대막 무림년의 늑대들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더구나 한때 주춤하던 동영의 무리들까지 몰려들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이러한 북궁소의 장고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었으니 어떤 경로에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망설이는 사이 진영 내에 흑천마왕의 출동일이 머지 않았다는 소문이 급격하게 퍼져나갔고 이에 따라 이젠 일반 무사들까지 조속한 공격을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던 것이다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부 외경 112 1999년 8월 24일 08 40 204 라인 풍은의 공우산에서 50열이 떨어진 곳에 천열산 천열산이라는 기이한 산이 있었다 산도 그리 높지 않았고 볼품도 없었지만 특이한 것은 그 산은 마치 개미집을 확대해 놓은 것처럼 무수한 동열들이 뚫려 있어 인근 산촌의 주민들을 그 산을 꼼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기인한 산 아래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고 잊었다 거의 1만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 특히 이들의 복장은 각양각색이었다 농사꾼에서부터 사냥꾼 어부 장사치 거지관리 군졸기생 등 그 야말로 천하의 모든 직업인들을 모아 놓은 듯 하였다 이러한 기이한 광경은 자연 그 부근에 호시탐탐 형세를 살피고 있던 여러 무리들의 관심을 촉발하게 되었다 모두들 무언가 노리는 바가 있어 이곳 고무산 부근으로 모여든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을 결코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이들을 지켜보기만 할 뿐 그 어느 누가 먼저 나서서 이들에게 정체를 묻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 어찌 보면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나서 시비가 붙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특이한 것은 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도착한 즉시 곧바로 그 산의 중턱 부근에 있는 한 동열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동열이라 해봤자 겨우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넓이의 산에 규모로 보면 그리 깊을 것 같지 않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겨우 십여 명만 남기고 모두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어리둥절해 했음은 물론이다 아니 저 자들이 왜 이토록 많은 곳들을 놔두고 또한 저 많은 동굴들을 놔두고 유독 저 곳으로만 들어가지 그러게 혹시 저 안에 무슨 보물이라도 있나 하지만 이처럼 염탐하던 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아랑곳 없이 잠시 후 남아있던 십여 명의 인물들은 일제히 십방으로 나뉘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었다 허어 참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이를세 저들은 모두 같은 일행인 것 같은데 왜 또 저리 뿔뿔이 흩어져 가는 것이지 단 한마디 말도 업이 그것 참 이상하긴 하군 할 수 없이 자네는 저들 중 한 명을 추적해 보게 나는 그 자들이 들어간 동굴을 살펴볼 테니 그러나 한참 후 그들은 모두 허탕을 치고 말았다 흩어져 간 사람을 추적하던 자는 갑자기 미로 같은 지형에 걸려 흔적을 놓이고 말았고 동굴을 살피던 자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그가 발견한 것은 겨우 2, 30장도 못 가서 막혀 있을 뿐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마치 헛개비들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사실만 깨닫았을 뿐이었다 정말 기이하다면 너무나 기이한 일 하지만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었기에 그들은 돌아가 보고할 구실을 만들어내느라 머리를 감싼 채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50여 장 밖에서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당초 동굴로 들어가지 않고 식빵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기생차림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이 생긋 웃으며 바로 옆에 있던 산골처녀 차림의 여인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후훗 언니 고마워 산골처녀가 짐짓 화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받았다 난 아무래도 너와 의자매를 잘못 맺은 것 같다 그래 기껏 언니에게 시키는 일이 두더지 노릇에 이런 촌뜨기 처녀 차림이라니 그러나 기생차림의 여인은 마냥 웃기만 하였다 호호 그래도 이럴 때나 한 번 그런 일을 해보지 나 아니면 언제 언니가 이런 일을 해보겠어 어엿한 남해의 여제 여제이자 거무 거무께서 그때 그녀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분분히 산골처녀 차림의 여인에게 다가와 예를 표하는 것이었다 거무를 뵙습니다 거무께서 이렇듯 젊고 또 미인이시라니 정말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제히 얼굴의 여경들을 지우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들은 성림을 출발했던 천혜옥인 남궁아를 비롯해 부캐신궁의 설수형과 검은 형무비 등이었다 그리고 특히 산골처녀 분장을 했던 여인은 한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무척 아름다운 미인이었는데 모두들 거무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 필이 남해 72군도의 주인인 거무 예지랑인 것 같았다 예지랑이 마지못해 일행들의 예를 받고 또 같이 수인사를 하면서도 남궁아를 흘겨보며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 내 말 따라 이곳 천혈산에서 공우산 앞에 초지까지 건 50여 리에 이르는 땅굴을 파고 입구에는 환합미진 환합미진인가 하는 진을 설치했다만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궁아가 마치 망하지 소녀처럼 혀를 낼름하더니 대답하였다 해에 그것은 군사기밀인데 내 언니가 수고했으니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그건 두더지와 박쥐들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좀 자세히 좀 이야기해봐라 지금 이곳 공우산에는 무엇이 두려운 건지 꼭꼭 숨어서 음모를 꾸미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체를 드러내려 할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혼란을 주러 한 것이지요 그들은 비록 우리들의 정체를 의심하겠지만 미친 사람들처럼 워낙 희귀한 복장들을 하고 더욱이 그 곳으로부터 50열이나 떨어진 이곳에서 사라져버렸으니 물론 처음에야 경계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모습을 드러내고야만 말 것이에요 이에 사람들은 이해할 듯 모를 듯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으나 그들 중 남의 거무 예지랑만은 은연중 남궁아에 대하여 감탄을 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희한한 차림 그리고 또 희한한 행동하지만 실제로 모든 이들이 모두 은밀하게 행동을 하는 이곳에서 그러한 행동은 의외로 사람들의 방심을 자아내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땅굴을 파서 공우산 인근으로 접근한다는 발상은 알고 보면 무척 쉬운 듯 하면서도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듯 예지랑이 은연중 감탄을 하고 있는 사이 남궁아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밀봉된 봉투를 하나씩 나누어주며 뭐라고 지시를 하고 잊었는데 예지랑이 얼핏 듣기로 신궁 화형을 비롯한 면 몇 사람들을 은밀히 만나 서신을 전하라는 것 같았다 예언니 예지랑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비로소 상념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남궁아를 돌아보았다 이미 남궁아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는지 일행들은 모두들 분분히 떠나고 있었고 그러자 잠시 후 남궁아 옆에는 소화만 남게 되었다 예지랑은 겁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남궁아에게 다가왔다 왜 이번에는 어떤 곤란한 일을 시키려고 남궁아가 킥 하며 웃었다 왜 또 땅 파는 일을 부탁할까 봐서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젠 본연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연의 일이라면 후후 남해의 제후에게 지금에 있어서 본연의 일이라면 동영의 무리들을 제자리로 보내는 일 이외에 어떤 일이 또 있겠어요 여하튼 언니는 소화동생과 함께 그들을 책임지고 막아주셔야 할 거예요 글쎄 본연의 일이라는 너의 말에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만 이왕 나선 것 그 일만은 확실히 책임지지 그러다 남궁아는 문득 두랑이 떠나면서 하던 말이 생각났다 자신과 현무라면 최소한 한 번은 양보하겠다던 언니 병법의 최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 했어요 혹 기회가 된다면 그들 중 두랑이라는 사람을 한 번 만나보세요 소매와 현무 오라번이 이야기를 한다면 상반간의 피를 보지 않고 해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지랑이 기이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동영에까지 아는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구나 두랑이라면 잘 모르고 성전무응의 수제자인 두국랑이라는 젊은 무사가 있다던데 아마 그자가 내가 말하는 사람인가 싶다 내 싸우기 전에 한 번 만나보지 그나저나 예지랑은 말하다 보니 문득 현무란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다 남궁아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가 그녀와 함께 있고 또한 자신에게 공공연히 이야기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그럴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예지랑은 더 이상 의문을 참지 못하고 남궁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하였다 도대체 그 사람은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갑작스런 이야기의 남궁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라니 예지랑이 이러한 남궁아를 향해 가볍게 눈을 흘겼다 시치미를 떼긴 남궁 동생이 그토록 죽고 못 산다던 현무란 그 사람 말이야 아 비로소 남궁아는 예지랑이 누굴 말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현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의 표정은 금방 어두워 졌다 바쁜 일정 등을 기와로 애써 있고 있었는데 다시금 그가 걱정스러워졌고 갑자기 그가 못 견디게 보고 싶어진 것이다 남궁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 왜 그래 내가 말을 잘못했어 예지랑은 갑자기 남궁아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내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을 보자 당황하며 남궁아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남궁아는 더 이상 서름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그녀의 품에 안겨 펑펑 울고 말았다 바 바보 같은 사람 하하하가 이토록 가슴 졸이는 줄도 모르 고 참으로 야속한 사람 남궁아가 울어버리자 역시 슬픔을 참고 있던 소아가 따라 울었고 이에 예지랑은 영문도 모른 채 덩달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도 대체 너희들 왜 그러는 거니 왜 구천십지 구천십지의 무리민들이 몽땅 직결에 있는 공우산 일대에서 천하절색의 여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다면 모두들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 더욱이 그 여인들이 검우 예지랑을 비롯해 천혜옥인 남궁아 그리고 남해보타함의 수제자 소하라면 더 더욱 윤환중 리 5280년제 천부외경 113 1999년 8월 24일 08 42 253 라인 마침내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5일이 지나갔다 그 5일 동안 현무는 단 한 차례도 움직이지 않았고 신화군주 유선도 내내 잠만 자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현무가 기지개를 폈다 아 졸려 다만 한시진이라도 잠 좀 자야겠는데 그 말을 끝으로 현무는 그대로 고라떨어지고 말았다 내내 당부하던 선조들의 주의도 까맣게 잊은 채 그러나 현무는 한시진은커녕 단 일각도 잘 수 없었다 바로 그 심혼심혼을 울리는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기 때문이다 인간이여 일어나라 그대에게는 할 일이 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어서 일어나 이곳을 벗어나라 그리고 천하의 마물 흑천마왕을 제거하라 현무가 꿈결처럼 소리를 쳤다 그 일을 왜 내가 해야 합니까 중원에는 뛰어난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바로 너의 운명이니라 어찌할 수 없는 하지만 일단 잠부터 좀 자면 안되겠습니까 허허 본래 인생이란 고달풍이 그지 없는 것이니라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이여 어서 일어나라 내가 여기서 잠이 들면 너는 평생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다 으허 으허 현무가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정신없이 몸을 일으켜 아직도 자고 있던 유선을 안고 석시를 나섰다 어느새 문은 거의 닫히고 있었다 천하에 어디든 못 갈 곳이 없다 금강구동 신법 의념 의념 의념과 동시에 현무의 신형은 이미 문 밖에 있었다 휴 이제 되었나 여기에서도 현무는 잠을 자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지하광장은 물이 찰랑찰랑 차 오르고 있었기에 자고 있는 유선을 눕힐 수가 없었다 별수 없이 부은신공 부은신공을 전개했다 수백장 까마득해 보이는 출구였지만 현무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나올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다 현무는 그대로 깊고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무인이 5일 밤을 자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될까마는 그 5일 동안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평생의 심력을 다 허비한 현무로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얼마나 잤을까 문득 현무는 누군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다는 느낌을 안고 잠에서 깨어났다 아 아 잠이 이토록 달콤할 수도 있을까 잠에서 깨어나 한참 기지개를 펴고 있는 현무의 귓가에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킥 앵 아직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들려오는 여인의 웃음소리 현무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웃음소리가 나는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바로 유선이 야릇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어 당신은 호호 아직 잠이 덜 깨셨어요 어찌된 일인지 유선은 의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현무가 최초를 그녀를 만났을 때처럼 밝고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현무는 다시 한 번 눈을 비볐다 현무는 다시 한 번 눈을 비볐다 과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다리도 한 번 꼬집어봤다 으악 엄청 아팠다 비로소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다 유소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그러자 유선을 아미를 살짝 짓뿌리면서 현무를 흘겨보았다 나쁜 사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자는 동안에 나를 갔다니 전잠에서 깨어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비록 숲이라고 할지라도 백주대 낮에 젊은 처자가 알몸으로 누워있다니 얼핏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바로 그 신비의 빛 바로 그 신비의 빛이 유선에게서 어두운 과거를 모조리 제거하고 다시 원래의 밝음을 선사했는지 모르겠다 현무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표정을 지으며 유선에게 싹 싹 빌었다 선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얼마나 선매를 사랑하는지 잘 알잖아 선매가 자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유선이 그의 등을 찰싹 때렸다 바보 사랑에 빠진 여인의 마음을 그리 몰라 여인은 겉으로는 안 그러는 척 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야 심지어 단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현무가 금방 헬거리며 웃었다 에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앞으로 평생 선매의 얼굴을 못 볼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잖아 유선의 마음속에 갑자기 현무에 대한 사랑이 물밀듯 치솟아 올랐다 바로 저러한 현무의 모습이 그녀를 편안하게 하고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던 것이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던 유선이 그대로 현무의 품에 안겼다 아 사랑해요 이 목숨보다 더 우 그러한 유선을 현무는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됐어 이젠 된 거야 선매가 지금 내 곁에 있으니 맥가리듯 독백을 하는 현무는 눈가에 숨막이 서렸다 그리고 정작 행복이 넘치는 표정을 지어야 할 유선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었다 어쩐지 슬퍼 보이는 것이 단지 행복에 겨워 흘리는 눈물만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잠시 후 현무의 품에서 떨어져 나온 그녀는 어느새 다시 밝은 표정으로 회복되어 있었다 현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자 이제 가야지 어디로요 어디긴 바로 흑천마왕인지 하는 괴물을 때려 잡으려 가는 거지 유선이 깜짝 놀랐다 아니 그 마왕이 결국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곧 살아난다고 하더구만 누가 그래요 현무가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그대로 허공으로 치솟아 올랐다 글쎄 그가 누군지 나도 잘 모르겠군 뒷소리가 희미해지며 삽시간에 두 사람은 까만 점이 되어 서쪽 하늘로 사라져갔다 마침내 흑천음월지동 흑천음월지동을 향한 정파연합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정파연합의 8로무단 8로무단 중 무맹측의 5로무단과 유시세가와 잔류 금위위 무사들에다 새로이 허무현이 데려온 무사들로서 재편된 1로무단이 합세하여 전개하는 대대적인 공세 처음에는 비교적 질서정연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진마부측은 지형적 이점을 이용해 탄탄한 수비망을 구축 방어해 주력하였고 이에 대해 정파연합 측은 용천비의 중로무단을 시작으로 마치 톱니바퀴가 돌듯 끝없이 이어지는 연왕공세로 그들의 수비망을 무력화시키려 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전투는 고지를 점령한 채 수비하는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우선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하는 공격이 훨씬 효과적이었고 지형적 엄폐물을 최대한 활용한 채 화살이며 암기는 물론이오 바위며 나무덩어리까지 아래로 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전투는 일반 병사들의 전투가 아니라 개개인이 모두 일정한 수준의 경공술과 무공을 익히고 있었고 개중에는 10여 장 정도의 장애물은 가볍게 몸을 날려 도약할 수 있는 고수급들도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정파연합 측은 이러한 고수들을 돌격대로 삼아 진마부측의 수비망을 교란시킨 후 각 무단들이 집중 공격하는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수비망을 돌파하는 전법을 구사하였고 그러자 숙적인 우세에다 사기마저 충천한 정파연합 측은 조금씩 밀고 올라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전투에서 기선을 빼앗기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진마부측은 이에 결국 자신들의 최후의 무기라 할 수 있는 300여 활강시들을 전선에 투입하고야 말았다 이 밖에 그들이 자랑하던 연안 압력대가 있었지만 평지가 아닌 상간 전투였던 탓에 50여 명의 연안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자 전투 양상은 다시 바뀌었다 칼을 격중시켜도 마치 금속과 접촉하듯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장력을 날려도 잠시 주춤만 할 뿐 전혀 타격을 잊지 않은 채 그저 손발을 휘 저으며 다가오는 활강시들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애써 확보한 고지들이 다시 진마부측의 수중에 떨어지고 이 틈을 이용해 진마부의 무사들은 다시 전혈을 가다듬는 것이었다 그때 허공을 가르며 활강시들을 향해 지쳐드는 10여 명의 인물들이 있었다 이들은 바로 용천비 화영 등 정파연합의 무단주들을 비롯한 핵심 고수들로서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번쩍거리는 희대의 보병들이 들려 있었던 것이다 이 흉측한 마물들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주마 삽시간에 허공을 겪해 활강시들의 무리 속에 뛰어든 이들은 그야말로 놀라운 활약을 보이기 시작했다 단지 공력을 주입하기만 해도 웅 웅 거리며 얘기를 토해내는 보병보병들은 제대로 주인을 만난 듯 새파란 검기 검기 도기 도기들을 품어내고 있었고 그러자 그토록 강하기만 했던 활강시들은 목과 팔다리들이 무수히 잘려나가며 속수무책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들을 쓰러뜨리는 사람들도 힘들긴 하였다 워낙 단단하고 철저하게 단련되었으며 통증이나 공포를 모르는 활강시들이라 한수 한수 최대의 공력을 다하여 베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역습을 당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포의 활강시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는 광경을 목격한 정파연합의 무사들은 그야말로 사기가 백배치 솟으며 다시 총공세를 가하기 시작했다 보았느냐 활강시들도 별거 없다 일제히 공격하라 단숨에 진마부의 졸개들을 쓸어버리자 정파연합 측에 물밀듯한 공세가 다시 시작되고 활강시들에 대해서는 10여 명씩 집단 공격을 가해 쓰러뜨린 후 보병을 지닌 고수들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진마부 측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안되겠다 우리도 밀고 내려가라 활강시들을 보호하고 오만한 정 파무리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려라 그토록 오랜 세월과 정성을 다해 만든 활강시들이 속수무책 쓰러지게 되자 마침내 진자량 등 진마부의 지휘부가 막공세에 들어간 것이다 어차피 활강시마저 없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들로서는 마지막으로 혼전과 백병전의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자 전투향상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전향상으로 변해버렸다 쌍방간 끊임없이 밀려오는 무수한 무사들 여기에는 개개인 무공의 고아도 절묘한 병법도 별다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그저 개개인으로 흩어져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조건 배지 않으면 자 신이 죽는다는 공황심리에 쌓여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소모전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이다 윤환중 리 5280년제 천부외경 114 1999년 8월 24일 0844 미백 93 라인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밤이 되고 다시 날이 밝아왔다 시체가 쌓여 산을 이루고 피가 흘러 하나의 계곡을 이루었다 그리고 마침내 짐마부는 서서히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투입할 무사들이 없었던 것이다 이때 북궁소가 허공으로 수십장 치솟아 오르며 벼락같은 호통을 질러내었다 진자량은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라 이제는 승부를 낼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러자 짐마부 측에서도 허공으로 마주 치솟아 오르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그때까지도 추천상을 가장하고 있던 파천마 진자량이었다 크카카카 북궁소 그리 안와도 내 너와 한번 겨뤄보고 싶었다 진자량으로서도 나설 수밖에 없던 것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것이다 이대로 싸움이 계속되다가는 결국 자신들의 패배로 승패가 귀결돼 상황 그러나 만약 자신이 북궁소와 싸워 그를 물리칠 수 있다면 그 엿새를 몰아 다시 한번 공격을 가해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면 결국 흑천마왕이 출동할 시간도 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한쪽은 무림맹의 맹주이자 천하제일인으로 인정받던 신주제일검 북궁소 다른 한쪽은 마독의 최대 지분을 지닌 중헌마교의 교주로서 추천상에게 내어준 마도제황의 자리는 물론 마도천하를 이루고야 맑겠다며 절치부심했던 대효웅 파천마 진자량 마침내 그 두 절대고수의 공전절루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일반 무사들의 싸움은 중단이 된 반면 이를 대신하여 여기저기에서 양측의 핵심 고수들 간의 격투가 시작되었다 하하하 용천비라는 애숭이는 어디에 있느냐 나 사사천교의 모철 극을 상대할 용기가 있느냐 후후 얼마든지 상대해 주지 너희 진마부의 최후의 발악을 못 받아줄라 용천비가 아니다 나는 신궁화영이다 누가 나와 대적하겠느냐 하하하 그대는 내가 상대해 주지 양측을 대표하는 북궁소와 진자량의 싸움 그리고 대부분 중원 10대 고수의 반열에 올라있는 수뇌부들의 싸움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정파연합 측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진자량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천하제일인이라는 북궁소를 당해 내기에는 부족하였고 진마부의 수뇌부를 형성하고 있던 신마천주들도 반 이상이 사라져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는 어뚱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니 전혀 생소한 사냥꾼 차림에 노인네가 하나 출연하더니 벌써 갈천위와 이청풍을 연이어 베고 있었던 것이다 와 최고다 그런데 정파 측의 무사들은 물론이고 정작 함성을 울리고 있는 진마부 측 무사들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도대체 누구지 누구길래 저런 놀라운 무공을 글쎄 저 노인네가 부주 옆에 있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그에 의해 다시 언지황이 쓰러졌다 이를 주시하고 있던 북궁소의 눈에서도 당황스러운 빛이 흘러나왔다 분명 자신은 진자량과의 싸움을 우세하게 이끌어가고 있었으며 앞으로 한 2-300초 정도면 그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사이 자신이 아끼던 수하들이 모두들 그에 의해 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에 북궁소는 화급하게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던 허무현에게 전음을 날렸다 부인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요 어서 저 노인네를 막아주시오 그러자 허무현이 그를 보고 생긋 웃었다 호호하긴 저 자를 맡긴 막아야겠군요 그런데 저 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도대체 누구요 바로 죽었다고 알려진 진천학이에요 동시에 흑천마왕을 부활시키려는 원흉이기도 하고요 북궁소가 경악을 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얼마나 놀랐는지 전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그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고수가 싸우는데 한눈을 팔다니 그 기회를 이용진 자량이 북궁소를 매섭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북궁소는 더 이상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었다 그저 황급히 진자량의 공세를 막아낼 뿐 하지만 이때는 이미 허무현이 풍운을 일으키고 있던 노인을 막아서 고 있었다 호호 죽음 공명이 산중다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이미 10여 년 전에 죽은 사람이 부활의 사람을 해친다는 소리는 아직 못들었는데 진천학이 멈칫했다 생판 처음 보는 아리딱기만 하는 여인네가 나서 자신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녀의 말투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그의 입이 열렸다 너는 누구냐 그러나 허무현은 여전히 생글거리고만 있었다 호호 어찌 귀신에게 함부로 이름을 가르켜 주겠어요 마침내 진천학이 발끈하며 공세를 강화시켰다 이런 발칙한 얼마든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무지막지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진천학 하지만 허무현은 그야말로 자신이 유령처럼 날렵한 신법으로 그의 그러한 공격을 모두 피해내고 있었으며 조그마한 연검으로 가끔씩 날카로운 역습까지 가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 있던 정파연합 측 무사들로부터 하늘을 찌르는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와 맹주 부인께서 저런 놀라운 절의를 지니고 있었다니 선녀와 같은 용모와 자태 인자하고 따뜻한 성품에 이제는 맹주 못지않는 뛰어난 무공까지 발휘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관심은 자연 허무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내 진자량이 쓰러졌으며 화염과 싸움을 벌이던 저저혈교의 마그경도 목이 잘리고 말았다 그리고 잠시 후 진마부 입마천주 모철극도 용천비와 양패구상에 처하게 되자 마침내 북궁소는 총공격에 명을 내렸다 모두들 총공격을 하라 반항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베어버리되 투항하거나 도망가는 자는 풀어주어라 진마부 진영에까지 확연히 들려오는 북궁소의 호통소리 그리고 이를 이어서 산천이 찌렁찌렁 울리는 듯한 정파연합 무사들의 함성소리 이에 부주의 죽음을 목격한 진마부의 무리들은 대부분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다 호호 이제 우리들도 승부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요 갑자기 허무연의 공세가 치열해졌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초식들이 연이어 터져나왔고 그러자 그리 안아도 상황이 불리해 마음이 분산되고 있던 진천학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마침내 오른쪽 허벅지에 검을 찔리는 모 허물 감수하며 잡은 기회를 활용해 도주하고 말았다 내 비록 잠시 몸을 피한다만 이제 머지않아 저주가 내릴 것이 다 허무연은 굳이 그를 쫓아갈 마음이 없었다 대신 그녀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비릿한 웃음을 뛰어올릴 뿐이었다 천하에 내가 갈 곳은 없다 진천학 내 어찌 그이의 원수를 돌려보낼 것인가 진천학의 도주를 마지막으로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급격히 종결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 갑자기 진영의 후위로부터 비명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정파연합의 진영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쪽으로부터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대초원의 오랑캐들이다 그들이 공격하고 있다 마침내 어부지리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대초원의 막강 무단이 지쳐 버린 정파연합의 무사들을 향해 공격을 개시한 것이다 이에 정파연합의 무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승리는 거두었지만 꼬박 하루 반이 걸린 전투에 부상을 입지 않은 자가 거의 없을 지경이었고 심신이 모두 지친 상태였던 것이다 북궁소가 황급히 재갈 우상을 찾았다 재갈 군사 마침내 저들이 공격해 오고 있소 도대체 친환금 검의사대는 어디에 있는 거요 그러나 재갈 우상은 패연했다 걱정 마십시오 맹주 청검낭이 책임지고 막아주기로 했으니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커다란 북소리와 함께 그들의 좌측에 있는 야산으로부터 황씨를 상징하는 황색복장의 일사불란하게 허리에 금검을 찬 수천명의 친환금 검의사대가 산길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대여를 형성한 채 내려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갑작스런 광경의 정파연합은 물론이요 그토록 험악한 공세를 취하고 있던 대초원의 무사들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친환금 검의사대의 중앙부에서 무장 하나가 허공으로 떠오르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혼천재후 찰모가는 어디에 있는가 대초원의 무리들에게서 건 팔척에 이르는 거대한 체구의 청년이 하나 앞으로 나왔다 마치 신화 속의 전신 전신을 보는 것처럼 상대방으로 위압감을 주는 거대한 체구 그리고 날카로운 안광은 그가 바로 대막과 대초원을 일통한 젊은 사자 혼천재후 찰모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바로 찰모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우리를 막아서며 나를 찾는 것이요 너무나 거대한 체구와 마치 사자가 울부짖는 듯한 그의 목소리에 위압감을 느낄 법도 하건만 그러나 청검낭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목소리로 마주 외쳤다 당장 이곳에서 물러나 북원 지역으로 퇴각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대명황제의 명을 받고 왔으니 이에 거부함은 곧 죽음뿐 지극히 당당하면서도 오만한 그의 태도하지만 그의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찰모가의 분노를 촉발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찰모가는 마음속에 화를 애써 눌렀다 그는 어찌되었건 당금 대명황제의 명을 받고 파견되어 온 무장이었던 것이다 내 듣기로 중원황실은 대대로 무리민들의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들었소 이건 무리민들 간의 싸움 없지 황실에서 개입하려 한단 말이오 이건 단순한 무리민 간의 분쟁이 아니다 그건 바로 그대들이 북원의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관은 더 이상 그대와 입씨름하고 싶지 않다 어찌하겠는가 이대로 물러가겠는가 아니면 저항하여 그대들 북원이 다시 초토화되는 길을 택하겠는가 마치 서리빨 같은 기세로 찰모가를 몰아치는 청검낭 하지만 기가 세기로는 찰모가가 오히려 더하면 더했다 나 찰모가는 단 10만의 정병으로서 천하를 일통했던 대영웅 진기스칸의 후예이다 내 어찌 그대와 같은 찰모르는 무장 나부레기에 굴복하여 물러나겠는가 설사 전쟁이라도 좋다 그대들에게 대초원을 정복할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공격해보라 지극히 당당한 찰모가의 기세 그러자 마치 그의 기세에 화답하듯이 대초원 무사들의 진영에서 커 달한 함성이 들려왔다 와 그 말이 맞소 우리는 진기스칸의 후예 어찌 허약한 중원인들에게 굴복할 것이요 마침내 다시 전투가 시작되었다 대망무립년의 일만에 이르는 정예무사대 친환금검이사대의 이천여 무사대 어찌 보면 당초부터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황실무사들 중에서도 단연 최정예이며 황제의 직속으로서 개개인이 강호상 고수급에 속할 정도였고 황실의 온갖 특혜 속에서 무공에만 전념해왔던 무사들이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비록 지친 상태였지만 아직 전투를 할 수 있는 만여 명의 정파연합의 무사들의 지원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비록 열세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막강 대망무립년의 공세를 어느 정도 저지할 수는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친환금검이사대 진중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아! 큰일 났다 천대주께서 쓰러지셨다 바로 혼란의 와중에서 위사대를 지휘하던 청검낭이 누군가의 암습에 쓰러지고 만 것이다 침환금검이대대가 급격히 동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 대망무립년의 공세가 더욱 강해졌고 전세는 삽시간에 이들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때 침환금검이사대의 중앙부근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침환금검이사대는 들으라 나 부대주 위극연이다 임시대주로서 명 명하나니 일단 모두들 철수하라 철수하라 이미 대주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대원들로서는 부대주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간대장들이 철수 명령을 다시 시달했고 그러자 위사대는 막 칠설물 빠지듯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 안아도 극히 불리한 정황이었는데 이젠 침환금검이사대마저 철수해버리자 사기까지 극도로 저하되어 버린 정파연합은 그야말로 지리멸멸 그저 정신없이 뒤로 물러서기에 바빴다 바로 그때 온 산하를 가득 울리는 괴성이 들려왔다 티아아아압 인간의 고막을 파괴해버릴 정도로 날카로운 괴성 더욱이 그 소리에는 기이하게 공포감을 자극하는 요소까지 내포되어 있었다 이에 북궁소를 비롯한 정파연합 지휘부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다 방금 전에 들려온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공포의 마물 흑천마왕이 질러대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큰일이다 어서 저 마물을 막아야 하는데 하지만 그들은 몸을 빼낼 수 없었다 정작 흑천마왕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 공포의 전설을 잘 모르고 있던 대망무립년이 전혀 공세를 늦출 기색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파연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그저 대망무립년의 무지막강한 공세를 피하기에만 급급할 뿐이었다 윤환중 리 5280년제 천부외경 115 1999년 8월 24일 08 44 315 라인 한편 이 순간 흑천마왕이 지르는 괴성에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으니 그는 바로 수천리를 달려와 이제 막 고무산 입구에 도달한 천지객 현무와 신화군주 유선이었다 이크 이것 큰일 났군 저 괴물이 깨어나기 전에 제거했어야 했는데 이미 늦었는 모양이야 유선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미안한 표정으로 현무를 올려다 보았다 아 죄송해요 저 때문에 현무는 유선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사실 그는 한 나절 정도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성도에 도착할 무렵 유선은 공우산에 이르면 한바탕 전투가 불가피할 터이니 이쯤에서 하룻밤 정도 쉬어가야 한다고 고집 부린 것이다 현무는 그러한 그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서 꼭 안아주었다 괜찮소 이것이 어찌 섬매타시겠소 모든 것이 하늘의 섬리인 것을 여하튼 그 괴물을 제거하면 되릴 하지만 흑천음 월지동으로 향하는 그의 신번만은 더욱 빨라졌다 사실 천도문 천도문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 현무의 무공은 거의 천일무공의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비록 체내에 잠재되어 있는 공력은 5각자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이미 그의 영태와 백해 그리고 용천열이 완전히 열려 있어 필요한 경우 천지지간 천지지간의 무궁무진한 힘을 빌려올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이러한 힘들을 이용하는 데 숙련되지 않았고 완벽한 신의 경지인 천지인합일 천지인합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욱 깊고 심오한 깨달음과 충분한 수령기간이 필요할 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그가 다급함을 느끼고 최대한의 속도로 신법을 전개하자 그의 신형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한참 드자비질을 하고 있는 정파연합과 대망무립년의 무리들을 가볍게 뛰어넘어 순식간에 흑천음 얼지동 앞에 당도하게 되었다 물론 현무는 그 과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정파연합의 무사들을 발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으나 그보다는 우선 흑천마왕을 저지하는 일이 더욱 급한지라 부득불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흑천음 얼지동 앞은 의외로 조용하였다 당연히 지키고 있어야 할 진마부의 무사들은 모두들 사라져버리고 단지 멀리서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과 비명소리만이 은은히 들려올 뿐이었고 그러한 동굴을 향해 두툼한 혈선 혈선을 그리면서 힘겹게 기어가는 사냥꾼 차림의 한 인물만이 있을 뿐이었다 아마 당초에는 수많은 무사들이 지키고 있었을 터이지만 상황이 극도로 불리해지고 특히 흑천마왕의 괴성까지 들려오는 상황에서 대담하게 동굴 앞을 지키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필경 대부분은 도주를 하였을 것이고 그들 중 비교적 의리가 있는 자들은 자기 측 무사들을 도와주기 위해 달려갔을 것이다 현무의 신형이 사냥꾼 차림의 인물 앞에 뚝 떨어졌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상당히 나이 들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그 누구에게 얼마나 당했는지 피부 곳곳이 쩍쩍 갈라져 있었고 그가 기어온 행로에는 내장 부스러기까지 흩어져 있었다 현무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무거운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으으 인간이 저 지경이 되고서도 움직일 수 있다니 이미 유선은 그의 처참한 몰골에 눈을 꼭 감은 채 외면하고 있었다 현무가 그에게 성큼 달려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으시오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어깨를 붙잡는 사람에 그가 움찔하며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생각뿐 이미 그의 몸은 의지의 통제를 잃은 상태였다 그의 입이 미약하게 열렸다 누 누 군 가 현무는 이미 그가 전혀 가망이 없음을 알아보았다 어찌 보면 이제까지 버틴 것도 그야말로 기적적인 상황이며 그의 무공이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같았다 그래서 가볍게 한숨을 쉬며 대답을 하였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 이외다 그런데 노인장께서는 도대체 누구길래 저 동굴에 가려고 애쓰시오 그러자 그 노인은 갑자기 무슨 힘이 났는지 눈을 부릅뜨며 현무를 밀치는 것이었다 비켜라 난 가야한다 흑 천 마왕 흑천 마왕을 통제해야 한다 이에 현무도 깜짝 놀랐다 이 다 죽어가는 노인이 길을 쓰고 동굴로 가려는 까닭이 바로 흑천 마왕 때문이라는 것이다 뭐라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리고 그 마물을 통제한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현무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그 노인은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움찔하더니 시선을 돌려 현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잠시 빛을 뿜던 그의 시선은 급격히 흐려지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명이 끊어질 것 같았다 그의 입술이 희미하게 열렸다 나 난 진천 앞 이오 바로 흑천 마왕을 1. 깨운 장본인이지 하 하지만 그건 그를 통제할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런데 그 가 스스로 깨어나려 하고 있소 예전보다 한 나저를 앞 당겨 서 초극 무예를 통해 감각이 극도로 발달된 현무가 아니면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미약한 소리였다 하지만 이젠 그 소리마저 끊어지려고 하고 있었다 현무는 화급히 그의 명문여를 통해 진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자 그 노인의 안색이 불그스름해지며 말이 조금 뚜렷해졌다 그 그대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어서 동굴 안으로 들 어 가서 그 마무래 인당혈에 피 를 뿜어댄 후 연이어 거단 인중 인 후 백 바로 그때 그 공포스러운 괴성이 다시금 울려왔다 티아아 그 소리는 얼마나 컸는지 지표면과 수목들이 흔들릴 지경이었고 괴이하게 인간의 심원을 자극하여 유선 정도가 다 안색이 창백해질 지경이었다 현무 역시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멈칫하다가 황급히 팔에 안고 있던 진천학을 바라보았다 압불사 아니나 다를까 진천학은 그 괴성의 충격을 받아 입가에 피를 흘린 채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현무가 공력을 배가시켰다 마저 이야기하시오 어찌하면 돼요 진천학의 눈이 힘겹게 뜨였다 하지만 이미 그의 눈은 완전히 풀린 것 같았다 늦 엇 소 이젠 그 누 구 도 막 을 미처 말을 완전히 끝내기도 전에 그의 고개가 떨어졌다 마침내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빠져든 것이다 유선이 현무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젠 어떠하지요 현무가 진천학을 그대로 놓아버린 후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떠하든 막아야지 어떠하든 비록 무겁기 그지없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두 눈에는 결코 굴하지 않을 의기가 서려있었다 선매는 이 근처에서 은신하고 있으시오 내 그 괴물을 금방 처단하고 오리다 그러면서 현무는 미처 유선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벌써 동굴을 향해 몸을 날리고 있었다 순식간에 동굴 안으로 사라져 버린 현무를 바라보고 있던 유선은 잠시 멈칫거리다가 곧바로 현무를 따라 몸을 날렸다 안 돼 그 이만 보낼 수 없어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그를 놓일까봐 유선은 일단 몸을 날리자 전력을 다해 경공을 전개했다 하지만 일단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유선은 더 이상 경공을 전개할 수 없었으니 동굴 내부는 너무 구불구불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마기 마기가 정상적인 공력 운행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유선은 부득불 경공을 중단하고 대신 빠른 걸음으로 동굴의 신부를 향해 이동해 나갔다 다행히 동굴은 외길이었고 군데군데 유등이 걸려 있어 그녀가 걸음을 옮기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유선은 갑자기 커다란 충격음과 함께 동굴 내부가 거세게 흔들림을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르른거리는 예의 그 괴성 소리도 들려왔다 어마! 벌써 싸움이 벌어졌나봐 갑자기 들려오기 시작한 소리에 유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이렇듯 동굴이 흔들릴 정도면 분명 흑천마왕과 현무가 맞부딪힌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유선의 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그와 함께 그녀의 마음은 더욱 다급해지고 있었다 비록 그와 함께 여기까지 오면서 현무의 무공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던 유선이었지만 상대는 그 어떤 보병 보병이라 할지라도 흠집을 낼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 천하의 마무리였던 것이다 한편 이때 흑천음 월지동으로부터 500여 장 떨어진 계곡 입구에서 전개되고 있던 정파연합과 대망무립 연간의 전투는 또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침황금 3위 사대의 갑작스런 철수로 인해 정파연합은 거의 일방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이 거의 몰살할 단계에 이르자 남궁화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사들을 출동시킨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 이 중원의 대지가 그리 호락호락하더란 말이냐 천하 무립년에 의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늘 어찌 또 그대들에게 당한단 말인가 상황이 다시 변했다 비록 대망 무립년의 무리들이 저마다 날렵하고 용맹한 무리들이었지만 성림의 오지에서 이 날을 기다리며 이제껏 무공을 익혔던 유은회와 남궁회가 그리고 북해 신궁의 무사들 역시 이들의 못지 않았다 게다가 갑작스런 원군으로 힘을 얻은 정파연합이 아직은 건재한 북궁소를 중심으로 반격에 나섰고 이를 계기로 숲속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농림 등 중원의 일부 세력까지 가세하게 되었으니 대망 무립년은 완전히 잡은 승비를 놓인 채 그저 삼면 연합 공격에 이리저리 몰리게 된 것이다 절대 당황하지 말라 10만의 병력으로 천하를 재패하였던 선조들의 기상을 잊었는가 이에 찰모가가 황급히 무사들을 독력하며 응전에 나섰다 하지만 한 번 기선을 재합당한 대망 무립년은 더 이상 판세를 회복할 수 없었다 정파연합이야 대부분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농림의 세력들은 비록 수가 많다고는 하나 역시 오합지졸에 불과하였지만 남궁화와 설수연이 이끄는 제3의 세력은 어느 하나 호락호락한 상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의 인원들이 기이한 진식을 형성한 채 공격해 오고 있었는데 그 진식이 기묘하기 그지없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처럼 불리하게 돌아가자 마침내 혼천재후 찰모가가 성님 측의 진영 속으로 뛰어들어왔다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점먹이 때부터 칼을 잡았고 수천 수만 번의 실전을 통해 무예를 완성시켰던 나 혼천재후를 그의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다 거의 팔척에 이르는 거한이 백년강으로 특수 제작된 수 백근에 이르는 거대한 칼을 마치 나뭇가지처럼 휘둘러대는 그 기세와 힘 앞에 는 수 십년간 고련한 무공도 필요 없었고 기이하게 변화를 일으키며 돌아가는 진식도 필요 없었다 그저 막는 것은 모두 베어버리고 날려버리는 것이었다 이에 보다 못한 설수연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 무식한 인간 어디 나의 검도 그처럼 쉽게 베는지 보자 국회 신공주 설수연 그녀는 당대 몇몇 되지 않는 절정고수답게 놀라운 무의를 보이고 잊었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차갑고 예리한 검기가 2,3장 정도를 뻗어 나왔고 날렵한 몸놀림은 마치 분신술을 전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천라하는 이처럼 위력적인 설수연의 공격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저 입가에 차가운 미소만 띄운 채 한 발 두 발 설수연을 향해다가 서며 수중의 거도 거도를 휘두러 나갈 뿐이었다 흐흐 무공의 고아는 그까짓 현란한 움직임이 아니라 오직 힘과 속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향해 밀려드는 설수연의 검기망 검기망을 향해 놀라운 속도로 칼을 휘둘렀다 그러자 그의 칼은 눈부신 잔영 잔영을 남기면서 설수연의 검기망을 갈랐는데 놀랍게도 설수연의 검기망이 좌상좌상에서 우하우하로 정확히 사선사선 형태로 갈라져버리는 것이었다 허! 설수연이 급박한 호흡을 뱉어 내며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당초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했었지만 그렇다고 단 몇 수만에 자신의 검기망이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줄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승기를 잡은 찰모가는 이러한 설수연을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 않았다 육중한 체구와 이제까지의 느릿한 동작과는 정반대로 물러서는 설수연을 향해 벼락처럼 달려들며 후속 공격을 가하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 마치 그의 몸이 길게 늘어나는 것 같았다 아! 설수연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제껏 그의 움직임이 별로 빠르지 않아 뒤로 10여 장을 물러선 후 별다른 수비태세를 갖추지 않은 채 호흡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의 도영 도영 이 눈앞에 이른 것이었다 이에 찰모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결코 쉬운 상대만은 아니었는데 상대방의 방심과 무수한 실정 경험을 통해 익힌 절묘한 기습이 맞아떨어져 단 몇 초 만에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고 이제 상대를 베어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찰모가는 날카로운 검기가 자신의 우측 옆구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음을 느꼈다 상대를 뵐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공격 그 공격은 지극히 빠를 뿐만 아니라 단순한 몸놀림만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위력을 지니고 있어 만일 그대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설수현을 뵐 수 있겠지만 그 역시 심각한 상처를 입을 것 같았다 그래서 찰모가는 불가피하게 설수현을 공격하던 칼을 그대로 돌려 날아오는 검을 막았다 깍깍 검과 도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장래에는 힘의 충돌에 따른 것엔 기류가 파동치듯 퍼져나갔다 하지만 정작도의 방향을 전환하느라 힘이 분산된 찰모가는 단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그쳤지만 그를 공격했던 사람은 연이어 서너 걸음을 물러서고야 겨우 신형을 바로 잡는 것이었다 찰모가는 마치 불이 튀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이체를 띄었으니 상대는 이제 갓 스물이 넘었을 법한 아리따운 처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무공수위는 결코 북해신 공주 설수현의 아래가 아니어더니 그로서는 의아해할 수밖에 너는 또 누구냐 여인이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후훗 그렇게 묻는 그대는 또 누구인가 북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곳 중원에서는 함부로 여인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분명힘에서 극명한 열쇠를 보였고 더욱이 북원과 대막의 패자인 철모가를 향해 전혀 위축됨이 없이 맞상대를 하는 여인 그녀는 바로 남궁하였던 것이다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부외경 116.1999년 8월 24일 14.06.293 라인 찰모가가 화를 발칵 내며 남궁하를 덮쳐왔다 이런 발칙한 찰모가는 마치 성난사자가 된 듯 싶었다 어쩌면 그 육중한 체구가 그토록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에 문이 들 정도로 이리 번쩍저리 번쩍하며 마구 공격을 퍼붓고 있었는데 그 속도도 속도였지만 포함된 힘이 너무 위력적인 관계로 남궁하로 서는 미처 공격할 염두도 내지 못한 채 절묘한 신법으로 겨우겨우 피하는 정도였다 흥 무식한 곰 같은 자 여기도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흐르자 마침내 설수연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렇게 되자 상황은 호각지세로 흐르게 되었다 그가 아무리 대막과 북원의 패자이고 천생적인 힘을 보유한 강자라 할지라도 해외은일 세력 중에 하나인 북해신궁의 주인과 10대 고수 정도의 무의에다 절묘한 경공과 기질을 지닌 남궁하의 협공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다 철모가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거세게 몰아붙이면 설수연과 남궁하는 날렵한 신법으로 잠시 몸을 피했다가 공격과 공격 호흡과 호흡이 이어지는 맥을 지구며 반격을 가했고 이에 철모가는 별수 없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이들이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는 사이 주변의 혼전은 극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대망무립려는 비록 3개 세력의 협공을 받고 있었으나 체질적으로 강인하고 거친 민족답게 전혀 구람이 없이 눈부신 투혼을 발휘하였으며 따라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양측의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만 있는 것이다 혈인 혈인 인양 완전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한 북궁소가 자신을 향해 공격하고 있던 대망무사 하나를 베어버린 후 마침 옆에 있던 화영을 향해 소리쳤다 화단주 이거 큰일이 아니요 이대로 가다가는 양패구상이 분명한데 아직 동영의 무리들도 남아있고 더욱이 흑천음 얼지 동쪽 동양도 심상치 않으니 말이요 고전하고 있기는 화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무의가 뛰어난 그들이었지만 이틀 이상 계속된 혈전에 체내의 진기는 거의 고깔지경이었고 지혈시킬 틈도 없이 흘러나온 피로 머리까지 어질어질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화영은 그야말로 초인적인 인내를 발휘하여 검을 휘두르며 북궁소의 이야기에 대답을 하였다 맹주 동영 쪽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궁소저의 전원에 의하면 이미 그쪽은 거무 예지랑과 휘아무사들이 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소 그것 다행히 구려 그렇다면 흑천음 얼지 동쪽은 그쪽에도 이미 사람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유사시 동굴 자체를 폭파해 버릴 수 있도록 비로소 북궁소의 찌뿌렸던 이마가 펴졌다 하하 그것 참 잘때 꾸려 내 남궁아란 그 아이별로 탐탐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중원무림의 구세주로 등장할 으흑 갑자기 북궁소의 말이 끊기며 대신 그의 입에서는 짬막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놀란 화영이 황급히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보니 좌측 허리 부근에 칼이 박힌 북궁소가 그만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북궁소를 향해 창을 찔러오는 대망무사가 있었다 맹주 조심하시오 화영이 벼락같이 소리치며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들은 그대로 방치한 채 북궁소를 향해 몸을 날렸다 화영의 급박한 외침에 얼핏 경각심을 가진 북궁소가 황급히 몸을 옆으로 굴렸다 찌익 북궁소의 무복이 길게 찢어지며 피가 베어나왔다 으음 그의 입에서 다시금 어쩔 수 없는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다급히 몸을 굴린 탓에 결정적인 부상만은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옆구리에 박힌 칼이 더욱 깊이 박혀버렸던 것이다 제일 먼저 화영이 달려와 그의 앞을 막고 섰고 용천비 등도 부상을 무릅쓰고 주변의 적들을 제거한 후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맹주 괜찮으십니까 그들의 걱정스러운 말에 북궁소는 감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럽기 그지 없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주의로는 화영을 비롯한 용천비 등이 몰려와 그의 주의를 호위하고 있었다 맹주 괜찮으십니까 북궁소는 애써 고통을 참으며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주의를 훑어보았다 여전히 아비귀환의 혼전 속에 낯익은 인물들의 염려스러운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들 만신창이가 된 모습들 북궁소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왔다 허허 이 꼴이라니 명실공이 무림의 최강자이자 최대 지분을 지녔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단지 온통 만신창이가 된 몇 백명의 패잔병들의 우두머리에 불과하였고 하찮은 대망무사들에 의해 부상을 입어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지금 북궁소를 둘러싸고 있는 화영과 용천비 등도마 창가지인 듯 하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비장함과 쓸쓸함이 가득하였고 심지어는 무맹주를 바라보는 시선에 존경과 경애와는 거리가 먼 미묘한 연민의 감정까지 내포되어 있었다 문득 화영이 용천비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용단주 그런데 맹주 부인께서 보이지를 않지 않는가 이에 용천비도 비로소 느낀 듯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을 하였다 정말 그렇군 게다가 아까부터 제갈군사도 보이질 않아 혹시 무슨 변이라도 그럴 리가 없네 자네도 보지 않았는가 맹주 부인의 무공을 북궁소가 씁쓸하게 웃으며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허허 놔 두개 그녀는 본래 비밀이 많은 여인이야 그리고 화단주의 말처럼 쉽게 당할 여인은 더욱 아니고 이와 같은 북궁소의 이야기의 용천비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본래 맹주와 맹주 부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막연히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처럼 생사를 넘나드는 백천간두의 상황에서 마치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하는 북궁소의 태도가 이해가 질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용천비의 의혹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으니 갑자기 커다란 함성 소리와 함께 전우 좌우를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방위로부터 검은 무복에 검은 머리띠를 두른 무수한 무사들이 나타나 그들을 향해 밀려들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서로 싸우고 있던 무사들이 너무도 놀라운 광경에 일제히 싸움을 멈춘 채 그들의 정체와 동향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럴 수밖에 서로 간 마지막 싸움이라 생각하며 전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와서는 거의 양패구상의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과연 이들이 어느 편에 서는가에 따라 쌍방 간의 명함이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새로 출현한 세력들은 그들 모두가 적이라는 듯 쌍방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하는 것이었다 푸하하하 이들은 모두 쓰레기들이다 모두들 남김없이 쓸어버려라 그들의 무리 중 가장 앞장서서 광포한 웃음을 터뜨리는 흑의 복면인 이 있었다 그의 손에서는 정사를 가리지 않는 무수한 무공자리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마치 살인만이 유일한 목적인 듯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저돌적인 행동은 곧바로 수하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들은 월등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부상과 피로에 지친 중원 및 대막의 무리민들을 닥치는 대로 도살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한참 남궁아 설수연 등과 싸우고 있던 찰모가는 힘을 크게 써 그녀들을 물러나게 한 후 이를 부드득 깔았다 이런 비겁하고 악랄한 놈들 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가타부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수하들을 향해 몸을 날리는 것이었다 이에 남궁아와 설수연도 사정은 그와 비슷한지라 더 이상 그를 잡지 않았다 설수연이 남궁아 옆으로 다가왔다 남궁소저 저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오? 글쎄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차림새로 보아서는 바로 3,4년 전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현천보와 신비세력 중에 하나인 혈루의 무리들 같군요 그런데 지금의 기세로 보아 또 다른 어떤 신비세력과 손을 잡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맞붙어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예봉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더욱이 아직 신비각이라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에 설수연이 다시 무어라 말하려 하였으나 남궁하는 일을 제지한 채 말을 이었다 설선배님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상황이 급하니 신궁의 제자들을 속히 우리가 빠져 나왔던 지하통로 배후에 위치한 야산지대로 피신시키세요 그러면서 남궁하는 형무비 등 주위의 몇몇 사람들을 불러 지시했다 저들과의 싸움은 무의미해요 그러니 속히 수하들을 제이지점으로 이동시키세요 그리고 퇴각할 때는 정파연합의 무사들에게도 일러 같이 가시고요 이와 같은 남궁하의 결정에 따라 성림과 부캐신궁의 무사들은 신속하게 퇴각을 시작하였으며 무맹측의 무사들도 사전에 남궁하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화형을 필두로 이들 대열에 합류하였다 물론 현천보 등 새로이 출연한 세력들이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껏 신분과 무공을 숨긴 채 무리 속에 흩어져 있었던 추천상 모녀를 비롯해 성림의 간부들이 전력을 다해 포위망을 뚫었고 또한 방금까지 적이었던 대막의 무사들이 본의 아니게 배후의 적들을 막아주는 꼴이 되어 다행히 포위망을 뚫고 남궁하가 지적했던 야산 부근으로 옮길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옮겨간 곳은 고지대이며 암석지대일 뿐 아니라 남궁하가 사전에 일부 지형지물을 재배치하여 둔 탓에 방어하기에는 최적의 지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천여명에 이르는 현천보의 무리들이 계속하여 공격을 가하고 는 있었지만 결코 방어막을 뚫을 수 없었으며 그러자 그들 간의 싸움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신비 세력들은 자연 전력을 대막무립년에 집약하였고 그러자 대막무립년은 찰모가 등 일부 핵심 무사들이 아직 거세게 저항하고 잊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때 갑자기 허공으로부터 지극히 맑으면서도 기이하게 모든 사람들의 귓전을 울리는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휘어! 멈추거라! 너는 이 일이 동족을 해치는 일인 줄 모른단 말이냐 싸움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인의 미성미성 더욱이 여기에는 기묘하게 사람의 감정을 묘하게 자극하는 요소가 섞여 있었다 따라서 방금까지 생사양군의 싸움을 하고 있던 무리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모두들 전투를 중단한 채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들의 입은 누구 먼저라 할 것 없이 쫙 벌어졌다 그들의 시선에는 마치 하늘에서 가타강한 선녀처럼 아름다운 한 여인이 들어온 것이다 바람에 휘날리는 녹색 능라위로 팔등신의 헌칠한 몸매를 감싼 채 온 몸에 아스라이 후광후광까지 뿜어내며 허공에 떠있는 아름다운 미부 미부 아! 정말 아름답다 누군가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탄성은 곧바로 전 무리들에게 퍼져나갔다 심지어는 야산지대에 몸을 피하고 있던 정파연합과 성림의 무리들의 개까지 그런데 정작 정파연합에서는 약간 경위에 찬 색다른 소리도 섞여 잇었다 저 여인은 바로 맹주부인 아니신가? 아! 그렇군 바로 무림성화 무림성화로 일컬어지는 허부인이야 그러나 이들의 음성은 곧바로 들려오는 발악적인 외침에 곧 묻혀버렸다 닥치시오 도대체 누가 내 동족이란 말이오 그 소리는 바로 현천보를 포함한 신비세력을 이끌고 있던 그 흑위복 면인에게서 터져나온 것이었다 여인에게서 한탄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너는 왜 사실을 외면하고 있느냐 내 이미 체연을 통해 너에게 모든 사실과 증거까지 제시했건만 듣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호소력 있는 음색이었다 하지만 흑위복 면인은 광포하게 웃으며 소리를 질렀다 쿠하하하 진실이라 그래 무림제일가 북궁세가의 후예인 신품제일공자 북궁이에게 이제 와서 오랑케의 후손이라니 그리고 내가 태어날 당시 단지 유모에 불과했던 당신이 사실상 나의 친모라니 그래 그 말을 믿으란 말인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는 흑의 복면인 하지만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을 경악시키기 충분했다 마치 살인마처럼 무자비한 손속을 전개하던 흑의 복면인이 바로 후기 제일지수라는 신품공자 북궁이였다니 더욱이 북궁이가 출생한 이후 북궁소의 부인으로 들어온 허무현이 사실상 북궁이의 친모이며 또한 오랑케의 후손이란 말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허무현은 북궁이가 이렇듯 갑자기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버릴 줄 몰랐는지 잠시 당황스러워 하다가 잠시 후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말을 하였다 휘야 내가 받았을 충격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진실은 외면할 수 없고 피는 속일 수 없는 법 이는 내 엉치뼈 부근의 몽골 반점이 이를 증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몽구인은 결코 오랑케가 아니다 단 10만으로 수백만에 이르는 무수한 군대들을 물리치고 사상 최대의 대제국을 건설한 일은 거칠에만 중시하는 나약한 한족들은 감히 꿈이라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이처럼 위대한 과업을 이루어 낸 민족이 어찌 오랑케라는 말이냐 아들아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련은 필요하다 그깟 시련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영웅이 되기를 바라겠느냐 어찌 보면 나약한 여인이 아니라 일대 영웅의 이야기처럼 힘과 설득력이 있는 허무현의 말에 북궁이도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다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부외경 117.1999년 8월 24일 14시 231라인 그러자 그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이번에는 가리를 입고 평범한 어부차림을 한 한 노인네가 앞으로 나서며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유망한 계집 이제껏 너의 요설 요설과 관계관계에 전 중원이 쏙 아와껀만 이젠 휘아마저 속이려 하느냐 갑자기 터져 나온 욕설에 허무현의 눈빛이 번쩍하며 빛을 토해내며 그 노인네를 향했다 이제껏 북궁이를 대하던 시선관은 전혀 다른 날카로운 눈빛에 정작 욕설을 해대던 노인이 움찔해하는 것 같았다 허무현의 입에서 스산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휘아 뒤에 누군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역시 당신이었군 그러는 당신은 중원인들을 속인 것 아닌가 후후 피리 5대 고수들과 아버님의 무공이 탐나서였겠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욕할 수 있다고 하나 당신만은 자격이 없다 천하의 음흉한 늙은이 노인이 화를 발칵 냈다 닥쳐라 유망한 계집 그래 천하의 공적이었던 천라한의 딸로서 신분을 위장하고 우리 가문의 잠입 가문을 엉망으로 만들더니 이를 이용 천하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도 부족해 내년에 신분을 외심한 만박선홍 오천후마저 살해한 내가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다는 말이냐 갑자기 야산 야산 쪽에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대강의 상황을 짐작한 신주제일검 북공소였다 아 아 진정 아버님이십니까 바로 1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알려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죽었다던 부친은 정작 아들에게 친구라 속인 채 손주를 빼돌려 신비세력을 이끌고 갑자기 나타나는가 하면 여편내는 이제껏 딴 마음을 먹고 신분을 숨겼다니 그래 이게 천하제일의 무가 무가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찌 멍하니 서서 대강의 상황을 살펴보던 중인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했다 서로 나서서 힐란하는 사람들 중 분명 두 사람은 무림맹의 맹주인 북공소와 그의 부인인 허무현이 분명한데 서로 간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더욱이 신비세력을 이끌고 무차별 살상을 하던 우두머리가 북공소의 아들과 아버지라니 알 듯하면서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총명학이 그지 없는 데다 평소부터 의혹을 느껴오던 남궁하마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거의 모든 상황을 추리해 낼 수 있었다 바로 음모의 주인공은 허무현이었다 사실 그녀는 허무현이 아니라 과거 무림왕제 천라한의 딸이자 중원의 배반자 악명은의 처였던 악마지와 찰극무연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상황이 불리해 지자천하무림년의 모든 비급 영약들을 숨긴 채 북공세가의 유모로 잠입하였고 결국 아이를 바꿔치기 한 후 후 개자인 북공소의 부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북공세가와 무림맹의 영향력을 이용 비밀리 세력을 만들고 결국 해외의 세를 끌어들여 무림재패를 노린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점은 남궁하도 은연중 의심하고 있었으나 허무현을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녀가 워낙 성녀 성녀로서 이름이 높아 설마했던 것이니 북공호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13년 전에 대폭발 때 살아남을 수 잇었고 진천학을 제외한 중원 3대 고수와 천하무림년 3대 수계의 무공을 얻게 되자 은근히 천하재패에 야욕이 생겨 비밀을 유지한 채 세력을 키웠고 마침내 힘은 있으나 고지식한 북공소보다는 힘과 지혜를 겸비한 북공이를 택했고 우연히 오천후의 죽음과 얽힌 비밀을 알게 된 것일 것이다 북공휘는 비교적 심기가 고닫으나 북공호를 만나 마공 등을 익히면서 일부 삐뚤어지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출생비밀의 충격이 그를 지금과 같이 살인마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렇듯 남궁하로서는 제반의 사정을 모두 추리해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음모의 가장 중심에 선 찰극무연이 자신의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이듬해도 전혀 이를 제지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가 바보이거나 자신만만한 경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녀가 바보라면 결코 오늘과 같은 상황까지 이끌고 올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이곳의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제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일 것이니 남궁하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듯 오랫동안 허공에 떠 있고 더욱이 몸에서 후광까지 뿜어낸다는 것은 이미 그녀의 무공이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대적하지 못할 극마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과연 그랬다 거듭되는 북궁후의 욕설에 찰극무연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주변의 인물들까지 합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대 중원 5대 고수라 할 수 있었던 북궁후과 단 다섯 수만의 기나긴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다 어리석은 자들 권주는 안 마시고 벌주만을 찼다니 그러면서 찰극무연은 오른팔을 번쩍 치켜들었다 그러자 사방에서 우 하는 함성소리와 함께 수많은 인형들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들 중에는 황금색으로부터 각종 색상을 한 명구를 착용한 사람들도 있었고 강씨처럼 뻣뻣이 굳은 채 깡총거리는 무리들도 있었고 대막의 무서들로 짐작되는 인물들도 있었다 다시 찰극무연의 입이 열렸다 모두들 듣거라 이제 나 찰극무연은 천라한 대제의 뒤를 이어 천하무림의 황제로 등극하고자 한다 지금 그대들에게는 단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하나는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을 내어 놓는 일이다 어째 하겠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녀의 커다란 소리가 장래에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정작 이에 대답하고 나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천하의 북궁호를 단숨에 격살한 그녀의 무공도 무공이었지만 지금 자신들을 포위한 무리들은 숲적으로도 월등하였지만 그 기세가 은연중 중인들을 압박할 정도로 대단했던 것이다 야산 쪽에서 다시 노안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오 당신이 진정 그처럼 악녀였다는 말이오 시아버지를 쳐 죽이고 남편과 아들까지 외면할 정도로 그러나 찰극무연은 이러한 북궁소의 말에 차갑게 호통칠 뿐이었다 닥쳐라 그자가 어찌 내 시아버지가 될 수 있고 그대가 어찌 내 지아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게는 오직 아들 아키가 있을 뿐이고 비록 지금은 나를 거슬리고 있으나 그는 나를 이어 천하물임을 통치할 것이다 이번에는 찰모가가 나섰다 존주 어찌 이럴 수 있다는 말이오 대초원의 무사들을 마구 빼돌리고 이번에는 이들을 통해 같은 동족을 공격하려 하다니 후후 그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 당초부터 나에게 충성을 하여두면 되릴 이건 모두 그대가 두 마음을 먹고 있었던 탓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갸르 그들을 포위한 대막의 무사들 사이에 한 늙은이가 앞으로 나서며 찰 극무연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존주 그러더니 다시 찰모가를 향해 말하는 것이었다 제후 이제라도 늦지 않았소 존주에게 충성을 맹세하시오 그러나 찰모가는 화를 발칵 내었다 집어치시오 그대는 대초원의 율법을 잊었는가 오직 적통나마만 이 후사를 이을 수 있다는 것을 존주가 아무리 전대련주의 후예라고 하나 일개 여인이고 더욱이 그의 아들은 중원인의 피가 섞인 자 내 어찌 한 목숨이 두려워 굴종을 하겠소 그의 말은 진정 사내다웠고 이에 감동한 휘하의 대막무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이에 맞장구 쳤다 맞쏘이다 대초원의 율법은 지켜져야 하는 법 우리들은 모두 혼천 제후를 따르리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찰극무연의 눈에서 공포스러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진정 어리석은 자들 그깟 율법이 무의라고 민족의 영광을 되찾는데 바로 그때 멀리서 공포스러운 괴성이 터져나왔다 티아악 악 바로 흑천마왕이 내지르는 소리로 짐작이 되었는데 그의 괴성에는 온통 분노가 섞여있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듯 갸륵이 찰극무연에게 다가왔다 존주 흑천마왕이 부활했나 봅니다 무슨 조치를 내리시는 것이 그러나 찰극무연은 고개를 살래 살래 저었다 그깐 마물 따위가 무예 대수라고 중원인들은 겁낼지 모르지만 그대로 놔두어라 내 이 자들을 제압한 후 처리하겠다 그리고 그리고 잠시 날카로운 눈빛으로 중인들을 지켜보더니 그들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굴복할 기색이 없자 마침내 총공격 명령을 내었다 모두들 쓸어버려라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중원으로 진격한다 1만여 명의 대막무사들과 신비각 그리고 실종된 젊은이들로 만든 200여 명의 실온강시들이 일제히 중인들을 향해 지쳐들었다 당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 하지만 모두들 열심히 싸웠다 혼천재후 찰모가와 대막의 열혈무사들 북궁욱과 북궁이와 함께 당초 중원을 재패하기 위해 길렀던 현천모와 혈루의 무리들 그리고 비록 중상을 입었지만 북궁소와 정파연합 그리고 남궁하와 성림의 무사들 모두가 하나되어 참으로 눈부신 투혼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투혼이 그토록 빛나고 피가 아무리 뜨겁다고 하나 쌍방의 전력은 너무나 차이가 났다 특히 황금명구를 한 신비각의 10대 영주들은 가장 낮은 자라할지라도 용천비 정도의 무공을 지니고 있었고 상의자들은 북궁소에 비견될 정도였으니 이건 그야말로 이란투석 이란투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추수빈이 남궁하에게 다가왔다 하아 이를 도대체 어쩌니 이렇게 마구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떠해 아직까지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방어막이 뚫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방어막이 뚫리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 하나가 쓰러져 다른 하나가 보충을 들어가면 그 사이에 둘이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남궁하의 얼굴에 비장한 빛이 서렸다 도저히 어떠해 볼 수 없어 설마 이 정도까지 일주일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는데 이젠 우리 모두 여기에서 목숨을 바치는 거야 모두들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몰라 아직까지 무대 여백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피리 오빠도 죽었을 것 같아 그러니 우리 함께 오빠를 만나러 가자 말을 마치고 난 남궁하는 잠시 시선을 하늘을 향해 던졌다 그리고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삼켰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품속에서 둥그런 구슬을 하나 꺼내더니 하늘을 향해 던지면서 중얼거렸다 이제 나의 마지막 패가 던져진 거야 이젠 어차피 이길 수 없는 패지만 평 펑 하늘에서 번쩍하는 선광과 함께 폭죽이 터지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러자 갑자기 땅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튀쳐 나오는 것이었다 당문의 형제들이여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이제 천하를 향해 우리 당문의 뜨거운 피와 위대함을 보여주자 바로 성님의 깊은 곳에서 불루를 삼키며 이 날을 준비해왔던 당옥 상을 비롯한 사천 당문의 무사들이었다 특히 이들은 저마다 커다란 주머니를 하나씩 지니고 있었으며 손에는 원통 모양의 물건들이 들려있었다 그리고 시작되었다 사천 당문의 기해와 남궁하의 머리가 합쳐진 결과가 그 얼마나 놀라 운 위력을 보일 수 있는지를 만천하에 밝히는 최후의 전투가 윤훈중 미 5280년제 천부 외경 118-1999년 8월 24일 14-11-240 라인 한편 이때 이들로부터 500여 장 떨어진 흑천음 얼지동에서는 현무와 흑천마왕 간의 공전 전후의 결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무림고수 간의 싸움이라기에는 조금 기묘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무는 싸움 초기부터 거의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었고 흑천마왕은 현무의 공격을 피하지 못한 채 당하고만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기이한 일은 정작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흑천마왕은 말짱한 반면 현무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완연했고 연신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설마 오갑자가 넘는 공격에 천보 외경을 통해 마음의 요체까지 파악했다는 현무의 무공의 이상이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었다 벌써 흑천마왕과 부딪힌 지도 반나절 그동안 현무는 흑천마왕을 집요하게도 괴롭혔다 이미 천이 무봉한 경제에 올라있는 경공을 이용해 이리 번쩍 저리 번쩍하며 그의 시야를 어지럽혔고 그의 몸을 천지 무극검 현천삼검 반야장 백팔라한극 나수 수유관극 태법 등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무공들의 실험물로 삼았다 하지만 천여년을 기다리며 지하에서 음기를 흡수한 흑천마왕은 강해도 너무나 강했다 그 어떤 병기로도 흠집을 낼 수 없었고 그 어떤 공격에도 끄덕하지 않았다 아무런 무기도 지니지 않은 그였지만 신체 구석구석이 그 어떤 신병보다 무서운 무기가 되었고 휘두르는 손속마다 태상같은 압력과 극심한 마귀가 넘쳐 흘렀다 으 으 이렇게 지독할 줄이야 이에 현무는 질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변화무쌍한 천지 무극검은 물론이요 속도 파괴력 많은 으뜸이라는 현천 삼검 등에 무수히 격중당했으면서도 아무런 상처나 충격을 받지 않은 채 오히려 그의 겁날이 몽땅 나가버렸으며 처음과 똑같은 기세 똑같은 표정으로 꾸역꾸역 앞으로만 밀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젠 자신의 체력이 서서히 감소해 가는 것도 느껴졌다 비록 직접적으로 가격당하지는 않았고 더욱이 그는 천지지간을 통해 계속적으로 진기를 보충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해 있었지만 흑천마왕이 내뿜는 마귀가 지나치게 강렬한 데다 지형적으로 음기가 무척 강한 곳인 관계로 빠져나가는 기운에 비해 보충받는 기운이 부족했던 것이다 보다 못한 유선이 뒤에서 소리를 쳤다 무 그러지 말고 눈이나 겨드랑이 사이 등 약한 부위를 골라 집중적으로 공격해봐요 당초 적극적으로 현무를 도와주기 위해 따라 들어온 그녀였지만 흑천마왕이 내뿜는 마귀가 그녀로서는 운공하지 않는다면 채일각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강한지라 그저 멀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현무는 일단 유선의 말에 따라 보기로 했다 꼭 맞는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제껏 연문을 찾는다고 인체내 360여개 대여를 모두 공격해보았지만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에 이젠 그 방법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좋다 이놈 어디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말과 함께 그의 몸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이빨이 모두 빠져 마치 톱처럼 변해버린 검 하나만 남아 파르름한 빛을 토하고 있었다 이미 심검 심검 이의제검 이의제검의 단계를 넘어선 현무였기에 자명진기를 전개하자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도 마치 몸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허공에 홀로 떠서 새팔한 광채를 바라던 현무의 검은 마침내 어느 순간 팍하며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흑천마왕의 면상에 출현한 그의 검은 무섭도록 폭발하고 있었다 천공을 가르며 무수한 유성이 쏟아지나니 이를 일러 은하유 성연한 건법이라 하노라 정말 그랬다 마치 하늘로부터 무수한 유성들이 쏟아져 내리는 듯 빛의 무리가 흑천마왕의 사방팔방에서 일어나더니 일제히 그의 미간 사이 인당과 양눈을 향해 뿌려지는 것이었다 이는 비록 남궁하의 성명절기였지만 현무가 전개하니 마치 다른 무공이라도 된 듯 색다른 기운과 위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무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흑천마왕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러자 현무의 검에서 발출된 검기들은 그대로 그의 눈가풀에 장렬하였다 팍팍팍팍팍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달아 장렬하는 위력적인 검기들 이에 흑천마왕도 고통을 느끼는 듯 커다란 입을 벌려 마구 괴성을 질러대는 것이었다 끼야 끼 끼 끼 그러면서 그는 마구 두 팔을 휘둘렀다 그에 따라 고호호하는 소리와 함께 동굴내 기류가 급격히 요동치며 마치 동굴벽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처럼 흔들리는 것이었다 현무에게 미치는 영향도 결코 만만치 않았다 무시무시한 감기들이 그의 몸을 무수히 강타하며 극심한 마귀가 그의 모공을 통해 내부로 침투함에 따라 체내의 기운들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한 채 마구 꿈틀거렸다 어찌 보면 주하인마의 초기 단계라 현무로서는 이쯤에서 공격을 중단한 채 그러한 기운들을 달래야만 했다 하지만 현무는 이왕 내친 김의 끝장을 보자는 심정으로 입술을 질끈 깨물고 공격의 목표를 이번에는 흑천마왕의 벌린 입안으로 바꾸었다 이번 공격은 효과가 있었다 바로 한 채 앞에서 방향을 바뀐 검기들이 무수히 그의 입안과 목젖을 향해 밀려드는 것이었다 크아 마침내 흑천마왕은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입으로부터 파란 액을 뿜어내며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 것이었다 쾅 거의 팔구척에 달하는 거구가 그대로 땅에 쓰러지는 소리 그 소리는 현무와 유선의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의 발악으로 가루가 된 동굴 벽면이며 바닥들로부터 뽀얀 먼지들이 일어나 시야를 가렸다 휴 이제 끝났나 안도의 한숨소리와 함께 현무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하얘져 있었고 입가에는 두 줄기 핏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자명진기를 해제하고 형체를 드러낸 현무는 우선 유선을 찾아보았다 비록 수십여 장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흑천마왕이 내뿜었던 강기와 마기가 워낙 강렬했던지라 그녀의 안의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유선은 무사한 듯 했다 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한 듯 한참 운기를 하고 있었다 으음 그래도 선례의 내공이 정순하고 불문의 바탕을 두고 있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군 이렇게 생각한 현무는 흑천마왕에게 다가갔다 체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구강 안에 수십 개의 무시무시한 건기들이 장렬했기에 그대로 절명했을 것이라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생사를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웬걸 정작 죽었으리라 생각하던 흑천마왕이 현무가 접근하여 그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눈을 번쩍 뜨며 현무를 향해 맹렬히 주먹을 뻗는 것이었다 으허 현무는 기겁을 하며 몸을 뒤로 뺐다 하지만 원기까지 상할 정도로 공력의 손상을 입은 데다 너무 예기치 않는 그의 기습의 현무는 그의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만 그의 주먹과 그 주먹 사이에 형성된 강기의 가장자리에 옆구리가 스치고 말았다 우우 통렬한 고통에 그만 참지 못하고 비명을 토해내는 현무 이미 그의 옆구리에서는 살점과 갈비뼈 일부가 부서져 나가버리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있었다 그러나 흑천마왕의 공격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마치 당한 데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듯 비틀거리는 현무를 향해 번개처럼 달려들며 마구 두 주먹을 휘둘러 대는 것이었다 마구잡이처럼 보이는 공격하지만 그 공격에는 심오한 변화가 있었고 일정한 흐름이 있었기에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은 현무로서는 완전히 피해낼 수 없었다 부우 입었던 의복이 걸레처럼 찢어지고 입으로는 쿨럭쿨럭 피를 토해내며 연심몸을 움직여 보는 현무 그러나 인간의 몸에는 한계가 있는 법 마침내 현무는 더 이상의 기력을 잃은 채 푹하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크까까까 이러한 현무의 쓰러짐을 지켜본 흑천마왕의 입에서 다시 기이한 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마침내 그는 두 주먹을 모아 쓰러져 있던 현무를 향해 곧장 내뻗는 것이었다 단지 스치기만 하였는데도 살점과 뼈가 부서져버렸는데 그러한 공격을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받아야만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상황 바로 그 순간 안 돼 하는 날카로운 음성과 함께 희뿌연 물체가 번쩍하고 나타나더니 그대로 현무의 몸을 안고 동굴바닥을 뒹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지척에 이른 흑천마왕의 주먹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일 먼지 가득한 동굴바닥을 한참 구르던 움직임은 마침내 그 움직임을 멈추고 말았다 아 아 안 되는데 이 이마는 어떠하든 살려야 하는데 너무나 미약한 유선의 음성이 의식을 잃어가는 현무의 귀전에 울렸다 안 돼 감기려던 현무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다급히 몸을 일으키려 하였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무의 생각뿐 그의 몸은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철퍼더 철퍼더 묵중한 물체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피리 그 마물 흑천마왕이 걸어오는 소리일 것이다 허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인 모양이오 저 마물에 의해 온몸과 영혼이 찢기며 사라지는 것이 현무의 공허한 음성이 동굴 안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다 어쩌면 찰나에 불과한 것도 같고 어쩌면 억겁의 긴 시간인 것도 같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마음을 비운 현무의 머릿속으로 이 순간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천인간천인간 무수한 교감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얼핏 현무의 입가에 미소가 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눈이 번쩍 뜨렸다 마치 겨울철의 아침 햇살처럼 눈부시면서도 포근한 눈빛 그의 눈빛에 마침 흉악한 표정으로 그의 코앞에서 두 주먹을 질러내는 흑천마왕의 모습이 들어왔다 이 흉악한 마물 이제 영원히 지옥으로 사라져라 그의 입에서 단호한 호통소리가 터져나왔고 바로 그 순간 현무의 가슴으로부터 거무스름한 물체가 하나 튀어나오더니 그대로 흑천마왕의 단전에 박혀버리는 것이었다 끼야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초단파의 진동이 동굴 내부를 뒤 흔들더니 흑천마왕이 다시 뒤로 쾅 하고 쓰러져버렸다 그 단단하던 흑천마왕의 단전에 조그마한 접시 모양의 구멍 하나가 뚫려있었고 그로부터 녹색의 액체들이 마구 분수처럼 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꿈틀거리던 그의 움직임이 멈추어졌다 하지만 이때 현무는 흑천마왕의 이러한 변화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유선의 상세를 살피고 있었다 생사를 넘나들던 급박한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 흑천마왕의 공격을 몸으로 막아내며 그를 안고 뒹굴던 유선 그러나 이 순간 유선은 죽어가고 있었다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변색되고 그토록 고운 입으로부터는 계속하여 피를 품어내며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부외경 119 1999년 8월 24일 14 14 265 라인 현무의 눈빛이 회색으로 변색되어 갔다 절망의 눈빛 이미 그는 일별만으로 유선의 내부가 완전히 뒤틀리고 망가져 설사신이라 할지라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말았다 아 아 선매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요 어찌 나를 대신하여 나만을 남겨둔 채 그의 입에서는 비탄의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두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토록 사랑하던 여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간다는 사실 그러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천하의 산에 치고 어찌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이때 유선은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 울지 말아요 영웅은 천하를 위해 울지언정 한 여인을 위해 울지는 않는 법이래요 나는 기뻐요 이렇게 무의 품에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울음보다 더욱 슬퍼보이는 유선의 미소 현무는 지금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어찌 그대를 위해 울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요 그대는 이미 나의 일부분인 것을 유선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다 무 소녀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겠어요 눈물이 가려 당신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현무의 가슴이 덜컹했다 눈물도 눈물이지만 그녀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무는 황급히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따스한 입맞춤을 해주었다 다시 유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마 그 눈물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으리라 무 고마워요 정말 이 더러운 몸을 더럽다 안으시고 혹 내 마음이 아플까봐 내색도 안는 당신의 그 따스한 마음을 저는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순간 현무는 멍해져 버렸다 아 그 통곡을 인식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그 마음을 더욱이 현무의 마음을 참지 못하도록 지르는 생각은 유선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랬던가 지난 밤 성도에서 애써 내 발길을 잡고 나의 품에 안겨 그토록 흐느꼈던 것이 유선의 목소리가 미약해지고 있었다 그녀에게 늘 미안했어요 현무가 발악적으로 소리를 쳤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 당신의 죽음을 허락할 수 없어 어서 정신을 차리시오 하지만 유선의 눈은 서서히 감기고 있었다 저 를 잇 지 마 새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폭발 소리와 함께 동굴 내부가 거세게 흔들렸다 쾅 쾅쾅쾅쾅 그리고 시뻘건 불길과 함께 동굴 전체가 통째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일방적인 싸움이었다 찰극무연이 이끄는 2만 5천여 명의 무리들은 수적으로 보면 중인들에 비해 겨우 두 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강자가 아닌 자 없었고 특히 신비각의 인원과 강시 무리들은 그야말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상대들이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북궁휘 등이 이끄는 현천보의 무리들만 겨우 팔팔할 뿐이었으나 대신 이들은 투혼이 없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들 오랜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나마 진즉 결판이 나야될 상황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온갖 암기와 폭략 그리고 기이한 기기들로 무장한 사천당문의 제자들로 인한 것이었으나 이들이 지닌 물량에는 한계가 있는 것 더욱이 더 이상 참지 못한 찰극무연과 신비각의 수뇌부가 개입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급속히 종결로 치닫고 있었다 암기 등이 소모된 사천당문의 제자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현천보의 무리들은 쓰러진 자들보다 도주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찰극무연과 신비각의 황금 명구인들의 무인은 놀랄 정도였다 대초원의 패자 혼천재우 찰모가가 단 세수만의 찰극무연의 영검 아래 목이 날아갔고 용천비 화영 좌일패 등 정파연합의 핵심 인물들과 추천상 조영당 파일령 등 진마부 출신의 호걸들이 연이어 쓰러져 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악녀의 손길이 남궁아와 추수빈 등 성림의 여인들과 설수현 설지 등 북해빈궁 그리고 동영의 무리들을 퇴각시킨 후 합류하였던 거무 예지랑 등에게 찾아왔다 호호호 내가 바로 천혜옥인이란 아이인 모양이구나 어떠냐 내 비록 너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너만은 살려줄 용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굴복하겠느냐 출연한 이래 단 한 차례도 땅을 밟지 않을 정도로 무공이 고강한 찰극무연은 복수와 피해 미친 여인답지 않게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남궁아를 내려다보았다 남궁아는 그러한 그녀를 싸늘히 노려보며 애검을 뽑았다 악녀 내 너를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찮은 세상의 평판에 홀려 그냥 지나쳤음이 진정 후회스럽다 비록 지금은 내가 득세할지 모르지만 난 너의 미래를 알고 있다 바로 급격한 마궁연마로 미쳐버릴 내 장례를 찰극무연의 얼굴이 급격히 차가워지며 두 눈이 번득거리며 살기를 품어냈다 사실 남궁아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녀 자신도 우려하던 바로 최근 결전이 임박함에 따라 보유하던 영약과 속성이 가능한 마공 비급을 사용 무공을 급격히 늘린 이후 가끔씩 자신이 주체하지 못한 야릇한 감정과 살기를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천하를 재패하려는 여인답게 금방 이러한 우려를 내리에서 지워버렸다 호호호 내가 이제는 무공으로 안 될 것 같으니 교묘하게 심기를 어지럽히려고 하는구나 내 그까짓 마귀 침습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남궁아는 그러한 그녀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호호 어리석은 인간 이미 그대의 미간 주변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대가 마공을 사용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마귀는 차츰 그대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닥쳐라 유망한 계집 마침내 찰극무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공격해왔다 이를 대비하고 있던 남궁아도 황급히 검을 들어 어지럽게 휘저댔다 그러자 남궁아의 전면에 마치 폭포수가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검기의 막이 형성되었는데 바로 천년 남궁세가의 최대 수비식인 수렴검막 수렴검막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찰극무연의 검은 너무나 강력했다 물셀 틈도 없이 드리워진 검막을 그대로 찌뜩 갈라버린 채 오히려 더 빨라진 속도로 그대로 남궁아를 향해 밀려드는 것이었다 우훗 남궁아는 설마 자신의 수렴검막이 이렇듯 쉽게 무너질 줄 몰랐던 터라 기겁하며 우측으로 몸을 이동시켰다 고금에 뛰어난 경공을 대부분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던 남궁아인지라 임기응변이라 할지라도 눈부시게 빨랐다 그러나 찰극무연의 검은 더욱 빨랐으니 어느새 남궁아의 왼팔을 잘라버린 것이었다 아아악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린 남궁아는 너무나 예리한 통증에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나의 단일수도 버티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가 인만사라서 찰극무연은 만족의 미소를 지으면서도 완전히 끝장을 내기라도 하듯 방금 전보다 훨씬 위맹해 보이는 공격을 전개했다 아 하매 하아 이를 지켜보고 있던 예지랑 추수빈 등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몸을 날렸다 하지만 이미 찰극무연의 검은 망연자실에 있는 남궁아의 지척에 이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500여 장 밖에서 마치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요란한 폭발음 소리가 들려왔다 꽉꽝 꽉꽉꽝 꽉 500여 장 밖에서도 지표면이 흔들릴 정도로 강렬한 폭발음 순간 찰극무연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기회를 이용해 예지랑 추수빈 설지 등이 남궁아를 막아 섰다 그러나 찰극무연은 그들의 이러한 태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득 가볍게 코웃음을 날리며 남궁아를 노려보았다 또 무슨 수작이냐 이때는 남궁아도 마음을 안정시킨 이후인지라 차갑게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흑천우 멀지동을 폭파시켰다 하지만 결코 그것만으로 흑천마 왕을 제지하지 못할 터 그대는 이제 그 마물을 제거해야만 한다 아무리 피에 굶주린 낭여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전멸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 아닌가 하지만 그녀의 잘려진 왼팔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찰극무연의 입에서 통쾌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호호호호 그래도 기특하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그 마물을 제거해주지 그리고 너에게도 고통없는 죽음을 내려주지 그러면서 찰극무연은 다시금 공격할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궁화가 먼저 몸을 날렸다 흥 이번에는 내가 먼저다 자 받아 봐라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니 은하유성 연왕검 천공의 번개가 검을 타고 흐른다 청천내벽검 바로 그 뒤를 이어 예지랑의 검이 불을 뿜었다 하늘 아래 가장 강한 것은 바로 물의 힘이다 면수벽해검 남궁화의 평생 무학의 정화와 검후 예지랑의 성명검학이 적절히 어우러진 놀라운 위력의 공세 더욱이 그 뒤를 이어서는 추수빈과 설지 그리고 설수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찰극무연도 놀랍다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찰극무연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검을 들어 천공을 가르킨 후 힘차게 앞으로 뻗어내렸다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아수라 마황검이다 실로 놀라웠다 그녀가 검을 전개한 순간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마치 아수라의 곡성과 같은 기이한 호곡성이 울려나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장래에는 마치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이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잠시 후 번쩍 하는 섬광과 함께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 퍼졌다 깍깍깍깍깍깍 바로 그 뒤를 이어 여인의 짤막하나 숨가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아흑 헉 잠시 후 주위를 덮고 있던 어둠과 흙먼지가 모두 가라앉으며 장래의 정경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났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반경 10여 장 내의 나무들이 모두들 뿌리채 뽑힌 채 멀리 날아가 있었고 충돌 부근에 있던 바위들은 거의 부서져 버렸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모두에서 5명의 여인들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남궁아 예지랑 추수빈 설수연 그리고 설지 모두들 젊고 아름다우면서도 산에 못지않는 무공과 협심으로 강호인들의 선망을 받아오던 여인들 하지만 지금 그녀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담한 것이었다 의복은 갈기갈기 찢어져 속살이 드러날 정도였고 온몸이 피로 낭자하게 물들어 참으로 목불인견의 참상이었다 특히 이들 중 가장 앞서서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남궁아와 예지랑은 완전히 혼절해 있었는데 혼절한 가운데에서도 입으로 연신 피를 토하고 있는 것이 내부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 같았다 실로 잔인하기 그지 없는 손속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찰극무연의 잔인함과 가공함에 질렸는지 그녀들에게 다가와 상처를 치료하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부외경 120, 1999년 8월 24일 14, 15, 208라인 바로 그때 멀리서 장소 장소 소리가 들려왔다 낭낭한 듯 하면서도 듣는 이로 하여금 어쩐지 고독과 비해를 느끼게 하는 음세 그러나 그 소리는 모든 사람들의 귀전에 뚜렷히 각인되고 있었으며 삽시간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압적이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신호라도 되듯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다 아! 천지객 현무대협이다 폭발의 와중에서 튀쳐나와 몰골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고 또 무척이나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지만 개중에는 현무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당초 흰색인 듯 하였지만 피와 땀 그리고 먼지들이 쌓여 짙은 회색 빛으로 보이는 장삼과 산발된 긴 머리칼을 휘날리며 왼쪽 팔에는 축 늘어진 여인을 안고 30여 장 높은 허공을 가로지르며 장소를 터뜨리는 사내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금 탄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정작 이때 현무의 표정은 일그러지고 있었으니 바로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여인들 특히 한팔이 잘린 채 죽어가는 남궁아를 발견한 것이다 아! 이럴 수가! 현무의 신형은 마치 날아 꽃피는 화살처럼 곧바로 남궁아를 향해 날아갔다 하메! 정신 차리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오! 남궁아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담할 지경이었다 곱고 곱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르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온몸은 서늘로 물들어 마치 혈인 혈인을 방불케 했다 그렇게 피를 흘리고도 아직 피가 남아있는지 내장 조각까지 섞인 피 거품을 토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의 현무는 그만 지옥 같은 절망감을 느끼고 말았다 이미 내장이 모두 박살나 데라 신선이 온다고 해도 살릴 수 없는 상황 하지만 현무는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누구인가 자신이 알기로 그녀는 그 어떤 함정이나 어려움 속이라 할지라도 알 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그가 흑천마왕을 치러 갈 때에도 비록 정파연합이 고전을 면 치 못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에 대한 염려는 접어두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지금 자신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함에 어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시오 눈을 하늘의 지혜를 지녔다는 그대가 왜 이처럼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다는 말이오 함에 마침내 현무의 눈에서 국디 굵은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바보 같은 여인 조금만 조금만 더 버텼으면 되었을 텐데 하지만 그의 넋두리는 남궁아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정말 바보같이 이러한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시간만 지체한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혼절한 상태로 죽어가던 남궁아의 손이 그의 손을 잡아오는 것이었다 살아 계셨군요 아 함에 정신을 차렸구려 너무나 의외의 상황에 현무는 기뻐하면서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그의 손을 마주 잡은 손에서는 다시 힘이 빠져나가고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기력을 찾아 회복된 것이 아니라 회광반조 현상이었던 것이다 오빠 고마워요 그래도 죽기 전에 오빠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는군요 현무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아 함에 이 여자는 바로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원망도 야속함도 생전에 못다 이룬 가문의 일이라던가 그것도 아니면 복수라도 당부해야만 하건만 지금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잊은 채 오직 죽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본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다 바로 그때 무엇이 그리 좋은지 밝고 쾌활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호호 정말 보기 좋군 죽음을 앞에 둔 사랑이라 현무의 얼굴이 획 돌아갔다 여전히 눈물이 가득 찬 눈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부캐빙설보다 더욱 차가운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대가 바로 이 모든 것을 꾸며낸 원흉인가 시선 못지않게 차가운 음색이었다 너무나 날카로운 현무의 눈빛에 순간 찰극무연은 움찔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듯 더욱 커다랗게 웃어 젖혔다 호호호호 그래 그 기상만은 가상하구나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항복하는 것이 어떠냐 현무가 이를 부드득 갈았다 피의 값은 죽음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이 순간은 내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러나 찰극무연은 차갑게 웃었다 호호 내가 그처럼 한가로운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들 같은 애숭이들의 사랑 타령이나 지켜보고 있게 하지만 현무는 그녀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남궁하를 향해 돌아서고 있었다 하메 정말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정 사랑하는 여인들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나를 남궁하의 시선이 현무가 내려놓은 여인을 향했다 이미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한 그녀인지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가 바로 유서님을 알아차린 남궁하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야 말았다 아 아 우리 오빠를 어떻게 해야 해 불쌍한 우리 오빠를 이에 현무가 무어라 대답하려 하는데 문득 등 뒤로부터 지극히 강력한 경기가 밀려옴을 느꼈다 찰극무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공격을 해오는 것이었다 이런 악락한 여자 현무가 획 돌아서며 검을 뽑았다 내 오늘 너에게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겠다 이미 일장여 앞으로 다가온 찰극무연의 지극히 사나운 공세 하지만 현무는 이를 피하지 않은 채 검을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빙글빙글 돌리며 오히려 그녀를 향해 몸을 날리는 것이었다 하늘과 땅은 본래 끝이 없거늘 그 끝없는 공간을 검극으로 메운다 천 지 무 극 검 천하의 가장 강한 기운은 바로 현천현천의 기운이다 현 천 삼 검 지상에서 가장 빠른 검식이 있으니 이를 일러 은하유 성연황검니라 한다 하나하나가 독보적인 검법 단 하나만 완벽히 익혀도 세상을 내려볼 수 있다는 절세적인 검법들이 현무의 손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연이어 터져나왔다 이미 찰극무연이 발출한 기세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어느새 찰극무연의 주위로 무수한 검극검극이 뒤덮였으며 검고 강력한 기운이 그 가운데를 뚫고 나감과 동시에 마치 유성우 유성우처럼 직선 형태의 검기들이 다시 그 뒤를 바치고 나섰다 더욱이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연안검의 특성상 또다시 그 뒤를 이어 수많은 검기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과연 그의 손이 얼마나 빠르기에 이처럼 절세적인 검법들을 그와 같 이 빠른 시간에 전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직 마음의 요체를 깨달은 현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손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개하고 있기에 하지만 역시 찰극무연은 만만치 않았다 비록 현무와 같은 심검의 경제에 이르진 않았지만 그녀의 몸에는 이미 10갑자가 넘는 공력이 축적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녀가 검을 정신없이 휘둘러 자신의 앞에 물샐 틈이 없는 검 막검막을 형성하자 현무에 절세적인 공세도 쉽게 뚫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네 번 그것도 안 되면 여덟 번씩 연속하여 충돌하자 찰극무연의 검막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황금 연구인들이 황급하게 현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나하나가 오갑자를 상회하는 공력의 천하무립년이 모아두었던 갖가지 희귀한 무공들을 겸비하고 있었기에 이들의 공세 역시 위력적이긴 마찬가지였다 현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후후 하찮은 자들 아무리 하늘이 호생지덕을 베풀고 있으나 그건 너희와 같은 살인기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들이지 드디어 현무의 전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자명진기를 운용하자 단지 건만을 남긴 채 그의 몸은 사라져버렸고 거기에 절세적인 금강부동신법이 작용하기 시작했으니 아무리 그들이 날고 기는 고수들이라 할지라도 당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의 검을 향해 공격하다 보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자신의 코앞에서 나타나 심장에 검을 박아버렸다 더욱이 그의 남은 왼팔과 두 다리마저 잠시를 쉬지 않았으니 왼팔에서는 은한악성수와 백팔라 황금나수가 그리고 두 다리에서는 수유강극태법과 천마태가 정신없이 상대방을 강타하는 것이었다 결국 무적을 자랑하던 황금명구인들이 삽시간에 전멸해버렸다 이들마저 추풍낙엽 추풍낙엽 이건을 은빛명구인들이 상대가 될 리 없었고 전설적인 마물 흑천마왕을 해치운 그의 검이 그에 비하면 정말 하찬 은강시들을 배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이처럼 종행무진 종행무진 좌충우돌 좌충우돌하며 자신이 십여년 이상 길러온 것들을 없애버리는 현무의 무의의 찰극무연은 내심 두렵기도 하고 질리기도 하였지만 결국 다시 나설 수밖에 없었다 멈춰라 이 악랄한 자 찰극무연의 가장 강력한 무공이라 할 수 있는 아수라 마황검이 다시 전개되었다 그녀가 전력을 다한 탓인지 이전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 칠흑과 같은 암흑으로 변해버렸고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한 무시무시한 돌풍이 붉기 시작했다 윤원중 리 5280년제 천보 외경 종결 1999년 8월 24일 14-1662라인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뚜렷히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 후후 과연 세상을 향해 음모를 꾸밀만 하군 하지만 본래 하늘을 악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처음으로 이 무공을 전개하거니와 나는 앞으로 이 건법을 천부검 천부검이라 부를 것이다 바로 악을 싫어하는 하늘의 기운을 담았기에 그리고 잠시 후 마치 수백 개의 뇌전이 치듯 휘황찬란한 섬광이 터져나왔다 바로 끝이었다 섬과 악극단의 두 개의 신분으로 활약하며 중원대륙은 물론 천하를 지배하려던 한 여인의 야욕이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는 시점이었다 마지막 현무가 전개했던 천부검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던지 찰극무연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변한 채 절명하여 버렸고 그녀의 주위에 있던 50여 구의 강시들이 모조리 가루가 되어버렸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 너무나 놀라운 위력의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의 입이 벌어져 다물어지질 않았다 현무의 시선이 이러한 이들을 모두 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북궁휘를 향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온화한 빛을 뿜는 그의 시선이었지만 북궁휘는 하얗게 바랜 얼굴에 한쪽으로 쏠려버린 눈동자로 주춤거리며 정신없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다 나 난 아니요 절대로 절대로 유소절을 강간하지 않았소 순간 현무의 시선에서 날카로운 살기가 폭발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그의 입에서는 체념하는 듯한 한숨이 터져나왔다 후우 이제 와서 그러한 것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그저 저토록 하찮은 자에 의해 선매가 희생되었다는 사실과 이젠 다시 선매에 단아 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플 뿐 현무의 손이 미미하게 움직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는 백색지풍이 쏟아져 나왔고 그저 멍한 상태에서 자풍을 맞은 북궁휘와 북궁우 등이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처럼 가벼운 동작으로 현무는 어느새 그들의 무공을 모두 폐지시켜버린 것이다 현무는 돌아섰다 진정하고 싶던 마지막 말을 끝내하지 못하고 눈을 감은 남궁화와 유선을 향해 그리고 말없이 그녀들의 시체를 양팔에 끼어 안았다 마침 기울어져 가는 석양을 향해 지극히 허탈한 걸음으로 멀어져 가는 현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 무릎을 꿇었지만 그렇다고 감히 그의 걸음을 막아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의 신형은 서산의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중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후사후사 현무가 떠나간 후 그때까지 살아있던 신비각과 현천보 등의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져 모두들 정신없이 도망가 버렸고 나머지 무사들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전사자들을 매장하는 등 뒷정리에 임했다 한 달 후 중원무림에는 13년 전에 중원무림맹을 능가하는 대연합단체가 결성되었다 이름하여 천지무림맹 바로 현무의 위협을 기리고 다시금 강호의 이와 같은 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였다 맹주로는 본인의 의사나 진무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천지객 현무가 추대되었고 수석부맹주로는 천혜옥인 남궁하의 거룩한 희생에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인위검객 남궁용수가 추대되었다 두 달 후 명태조 주원장은 왕진을 비롯한 수백여 명의 황관 무장관료들을 역모를 꾸몄다는 죄명으로 처형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북벌에 나섰다 한참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북원과 돌궐 등이 고려와 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리고 1년 후 중헌무림에는 하나의 큰 경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바로 소림이 낳은 천하기제 달마검협 무유와 북해신궁의 역걸 북해신녀 설지의 혼인식이라는 공우산의 전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현무를 기다리다 본의 아니게 목숨을 구하게 된 무유 그러나 무유는 그로 인한 자책감의 패인이 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북해신녀 설지는 온갖 어려움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실로 눈물겨운 지극정성으로 그의 마음을 다시 되살려 놓았고 결국 그것이 오늘의 경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무학의 발상지 천년 소림사 바로 그 소림사의 대웅전이 혼인식의 장소였다 공우산 전투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것을 마지막으로 중원 무림에는 새로이 평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기에 더욱이 경사의 주인공이 바로 천지객 현무에 단 하나뿐인 누이 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에 천하각지에서 거의 모든 무림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그날 밤 웬일인지 웃음과 행복이 터져 나와야 할 신방에서는 신부의 흐느낌과 신랑의 탄식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휴 이제 그만 우시오 지메 흐흑 오빠가 가엾어서 어떠해요 불쌍한 우리 오빠가 이제 잊을 법도 하건만 아직까지 그토록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니 얼마나 괴롭고 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난군께서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래도 우리 오빠가 가장 따르던 난군이 아니셨나요 나로서도 어찌할 수 없다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줄 뿐 신방의 대화라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침울한 목소리들 그러나 한참 후 조금 진정된 듯한 설지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그나저나 추수빈 언니와 소아 언니는 오빠를 따라갔을까요 그녀들이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오빠가 원치 않는다면 따를 수 없었을 텐데 아우는 내가 잘 안다오 무척이나 정이 많은 사람이지 아마 그 두 분 소저의 초췌한 모습을 봤다면 아우도 결코 그녀들을 외면하지 못했을 것이요 휴 제발 그렇게라도 되었다면 마침내 신방에 불이 꺼졌다 숨어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내리에 문득 한산의 영상이 떠올랐다 지극히 우울한 눈빛으로 석양 속으로 사라져 가던 바로 천하를 구한 영웅 천지객 현무의 모습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